영어충은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서더니 탁자 위에 술잔들이 떨어졌다. 온몸에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손과 발이 떨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이건, 이건, 이건. 머릿속은 정말 복잡하였다. 그 당시 자기 몸은 하루하루 연약해졌고, 어느 날 밤중 비몽사몽 간에 영영의 울음소리가 심리 처절하게 들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당시는 하루하루 말라만 갑니다. 나는, 나는. 말투는 진지하기 짝이 없었으며, 자기는 내심 감격하고 피를 쏟은 다음 그로부터 아무 일도 몰랐던 것이다. 자기가 정신이 들어보니 자기 몸은 소림사의 방 안에 들어있었고, 방생대사가 이미 온갖 마음을 써서 자기를 구해주었던 것이다. 자기는 줄곧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소림사에 갔고, 또한 영영이 어어 뒤로 갔는지 모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구해주었구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두 뺨 사이로 주르르 흘렀다. 막대 선생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이 임소전은 풀신이, 비록 마교이지만 사내에게 지성으로 닿아야 대하니,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않을 수 없구먼. 소림파 가운데 신국량, 역국신, 황국백, 가궐선사 네 명의 제자들이 그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녀가 소림사에 간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짓이었네. 그러나 자네를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그녀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야. 방생대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죽일 수 없었고, 또한 그렇다고 그녀를 놓아줄 수도 없었지. 그래서 그녀는 소림사 뒤에 있는 동굴에 갇히는 몸이 되었지. 임소저 휘하에 있는 많은 삼산우학의 무리들이 그녀를 구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듣건대 이 몇 달 동안 소림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으며, 잡은 사람은 적어도 백 명가량은 된다고 하지. 영호충은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 한참 동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었다. 한참 지난 후 물었다. 막 사백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두들 앞에 나서려고 하고, 자기 편 끼리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어찌된 일입니까? 막대 선생은 탄식하며 말을 했다. 이 좌도의 인물들은 평시의 임소저의 명령 외에는 모두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의시되며 자기가 잘났다고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려 들지 않았지. 이번에 소림사에 가 사람을 구출하는 데 있어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소림사는 천하무학의 비조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지. 하물며 단독으로 소림사에 침입을 하려는 자는 모두가 함흥처사였어. 그러므로 모두들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 동맹을 맺어가기로 작정을 했지. 그러나 동맹을 맺으면 모두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듣건대 그 며칠 동안 그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겨뤄 죽은 자와 불구가 된 자가 적지 않아. 영호 노재네가 보건대 자네가 급히 가야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가 있겠어. 자네가 말을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지. 하하하 하하하 막대 선생이 이렇게 웃자 영호충은 금방 얼굴이 새빨개졌다. 상황으로 보아 그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을 한다는 것은 단지 영영의 체면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영영이 한다면 틀림없이 화를 낼 것이다. 영호충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영영은 나에게 지성으로 대하고는 있지만 그녀는 얼굴 가죽이 비교적 얇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나에게 혼이 빠질 정도로 조다하고 있지만 나는 그 행동에 아는 채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를 제일 싫어한다. 내가 그녀의 그러한 마음에 보답을 한다면 반드시 강호의 사람들이 영호충이 임소저의 치성스런 마음에 감동되어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버렸다는 말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홀몽으로 소림사에 들어가 그녀를 구해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제일 좋은 것이고 만약 구출해내지 못해도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말을 했다. 항산파의 정한 정일 두 사태께서 소림사에 가셨습니다. 소림사에 가서 방짱에게 그녀를 풀어주게끔 요청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막대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어쩐지 어쩐지 일이 그렇게 되었구만 나는 줄곧 정한 사태와 같이 신중한 사람이 어떻게 그녀의 문화에 있는 아가씨들과 비군이 들을 맡기고 떠났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었지. 그녀가 다른 곳에 간 것은 모두가 자네를 위해서이구만. 영어충은 말했다. 막 사백님 제가 이러한 일을 안 이상 화급을 다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몸에 날개가 달려 소림사로 나라가 두 사태께서 부탁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지 못하는 게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금방 떠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항산파의 이 사저 삼애들은 모두 여자이니 만약 중도에 어떤 이름띵 당한다면 그것은 모두 저의 책임이니까요. 막대 선생은 말을 했다. 자네는 거기까지 걱정 말고 길을 떠나가게나 영어충은 기뻐서 말했다. 제가 먼저 가도 괜찮을까요? 막대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의자 옆에 있는 호금을 들고는 호금을 타기 시작했다. 영어충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산파의 제자를 보살펴준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막대 선생의 무궁은 비범하니 그가 떳떳이 나타나서 보호하든지 숨어서 보호하든지 항산파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는 즉시 고개를 숙여 예를 차리며 말을 했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막대 선생은 웃으며 말했다. 오아 건파는 한 크루의 나무와 다름이 없네. 내가 항산파를 도와주는데 자네가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네. 그 임사제가 알면 질투가 날 걸세. 영어충은 말을 했다. 그럼 제자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막 사백님께서 좀 보살펴 주십시오. 말을 하면서 주전 밖으로 뛰쳐나왔다. 발걸음을 멈추고 강쪽을 바라보니 여러 척의 배들에게 비춰나온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았고 몸 뒤에 작은 주점에서 막대 선생이 켜는 호금소리는 조용한 밤에 심히 철양한 감이 들었다. 영어충은 급히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날이 밝을 무렵에 큰 읍에 도착하여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호북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식사는 두피였다. 콩을 가루로 내어 얇고 넓적하게 만든 다음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나무를 섞어 먹는 것은 매우 맛이 좋았다. 영어충은 새 접시를 금세 먹고는 돈을 지불하고 문 밖으로 나왔다. 앞에 한 무리의 사내들이 오는 것이 보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하였다. 깜짝 놀라보니 그는 황하노조의 하나인 노두자였다. 영어충은 마음속에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노두자 안녕하십니까 노두자는 그를 보자나자 얼굴에는 심히 난감한 표정을 띄었다. 잠시 멈칫하더니 싹 소리를 내며 칼을 뽑아들었다. 영어충은 또 앞으로 한 발짝 걸아 나갔다. 그리고 말했다. 조천축 단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두자는 칼을 들고 그를 향해 찍어 내려왔다. 그러나 이 일검은 비록 힘이 들어가고 상당히 매서웠으나 자세가 약간은 이상하였다. 그 칼은 영어충의 어깨에서 한 척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휙 하고 지나갔다. 영어충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외쳤다. 노선생 나는 나는 영어충입니다. 노두자는 말했다. 나도 물론 당신이 영어충이라는 것을 알고 있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들었지요. 선고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라도 영어충이라는 자를 만나 그를 잡아 죽인다면 선고께서 후한 상금아 띵 내리신다고요. 이 말씀을 모두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은 일제히 말을 했다. 우리도 모두 알고 있소이다. 여러 사람은 비록 이렇게 말을 했지만 표정은 심히 이상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검을 들고 싸우려는 기색은 없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킥킥 소리를 내며 웃고 있었다. 영어충의 얼굴은 빨개졌다. 그러나 영영이 노두자 등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녀가 자기를 죽이라고 한 것은 자기를 그녀 가까이 묶어두기 위함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절대로 영어충을 늘 마음에 더서가 아니고 오히려 영어충을 미워한다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그 뒤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벌써 그러한 말을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노두자의 이런 말을 듣자 그녀가 아직까지 그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당시에 노두자 등이 그 말을 전했을 때 군웅들은 믿지를 않았고 그녀가 영어충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소림파에 잡혔다는 일이 소림사의 제자의 입을 통해서 누설이 되자 삽시간에 강호를 진통하게 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찬탄을 보냈지만 이 아가씨가 너무나도 강하고 고집이 세며 분명히 자기가 한 남자를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치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숨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기도 했다. 이 일은 비단 영영의 밑에 속해 있는 좌도의 호걸들은 상세하게 알 뿐만 아니라 정파 중에 인물조차도 그러한 소문을 들어 항상 이야기의 소재거리로 삼고 한바탕 웃었던 것이다. 이때 군웅들은 갑자기 영호충이 나타나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되어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노두자는 말했다. 영호공자 선고께서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공은 심이 높아 조금 전에 내가 검을 내리쳤으나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영호공자께서 봐주셔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한 마음 그 말길이 없습니다. 여러 친구들께서도 보시다시 피 영호공자를 죽이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이 노두자가 안 되는데 당신들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여러 사람들은 껄껄껄 웃으면서 말을 했다. 맞는 말이오. 한 사람이 말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한바탕 있는 힘을 다해서 대항했으나 쌍방이 모두 힘이 빠져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 별수 없이 싸움을 그쳤지요. 모두들 가서 술 시합을 해보면 어떻겠소.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자가 영호공자에게 술을 먹여주릴 수만 있다면 선고께서 물 엎보아도 적당하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이오. 여러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모두들 말하였다. 그것 참 묘한입니다. 묘한이오. 또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선고께서 우리들에게 영호공자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칼로 죽이라는 규정이 없었소. 술을 먹여 취해서 죽여도 안 될 것이 없지 않소. 이것을 보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머리를 쓴다는 것이오. 여러 사람은 껄껄껄 환호하듯 웃어댔다. 영호충을 애워싸고 즉시 큰 주점으로 들어갔다. 사십여 명은 여섯 개의 탁자에 가득 앉았다. 몇 사람이 의자와 탁자를 두드리며 크게 외쳤다. 술을 가져와라. 영호충은 좌석에 앉은 다음 물었다. 선고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마음이 급해서 참을 수가 없소. 군웅들은 그가 영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모두들 기뻐하였다. 노두자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12월 15일에 소림사로 가서 선고를 마중하기로 해듭니다. 이 며칠 동안 누가 맹주가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싸움을 해서 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영호공자께서 도착하셨으니 더 이상 좋을 게 없군요. 맹주 자리를 당신이 앉지 않는다면 누가 앉겠습니까? 설령 다른 사람이 그 맹주 자리에 앉는다 해도 선고가 나오시면 그 어르신께서는 그리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머리가 하얀 노인이 말했다. 그렇소이다. 영호공자께서 앞장서 이끈다면 설령 어려움을 만나 선고를 구출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어르신께서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맹주의 자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호공자가 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누가 맹주의 자리에 앉느냐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선고를 구출해낼 수만 있다면 저의 몸이 가루가 된다 해도 절대로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이 몇 마디는 듣기 좋으라고 떠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영영이 자기를 위해서 몸을 버린 데 대해 심히 감격했으며 만약 그가 영영을 구하다 죽는다면 그 이상 바람은 없을 것이고 만약 평상시 같으면 이런 자기의 생각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있는 목청을 다둬두어 자기의 일을 밝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영영을 비웃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더욱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선고의 안목에 내심 칭찬을 하고 있었다. 그 머리가 하얀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영호공자는 다정다감하고 정말로 의리가 있는 영웅이시군요. 만약 강호에서 떠도는 소문처럼 영호공자가 아무 일에 상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실망했었을 것이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이 몇 개월 동안 저는 실수로 몸이 감금된 상태여서 강호의 일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소이다. 그러나 밤낮으로 선고를 생각한 나머지 머리가 하얗게 세웠소. 자자자 여러분들에게 술 한 잔을 권하여 선고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말을 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술잔을 들어 마셨다. 여러 사람들도 따라서 술잔을 비웠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노선생 노선생의 말씀은 맹주의 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투고 의리를 상하고 있다 하셨는데 일이 더 늦지 않게 빨리 가서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두자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조천추와 야묘자는 이미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모두들 어디에 모여있는 모르겠군요. 노두자가 말했다. 모두가 황보평에 모여있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황보평이라니요. 그 머리가 하얀 노인이 말을 했다. 그곳은 상양 서쪽에 있는 형산에 있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우리 빨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에 황보평으로 갑시다. 우리들은 이미 3일날 3일 밤을 술 시합했고 모두들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으나 결국은 이 영호충을 죽이지 못했소이다. 앞으로 선고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지요. 군웅들은 크게 웃으며 일제히 말을 했다. 영호공자께서는 주량이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아마 3일날 3일 밤을 마신다 해도 우리가 어쩔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노두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그리고 물었다. 따님의 병은 많이 나았는지요. 노두자는 말했다. 공자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비록 아직 낫지는 않았으나 다 행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호충은 내심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 물었다. 여러분 친구들께서 말하기를 선고는 여러분에게 큰 은덕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나는 실로 그 사연을 모르겠습니다. 선고와 같이 나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듯 많은 강호의 친구들에게 큰 은덕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노두자는 말을 했다. 공자는 정말로 그 사연을 모르십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모릅니다. 노두자는 말을 했다. 공자는 우리 사람임으로 속여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는 선고께 맹세를 했었습니다. 절대로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요. 공자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시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지요. 노두자는 말을 했다. 앞으로 선고께서 공자께 친히 말씀해 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게 됩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도중에 두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도 역시 황보평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합쳐지자 사람 수는 이미 100명이 넘었다. 군웅들이 황보평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밤중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황보평 서쪽 들판에 모여들 있었다. 일행과 그 장소까지는 상당한 거리였는데 그 사람들이 떠들고 욕을 해대고 날카롭게 내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영호충이 발걸음을 빨리 해 달려가 보니 달빛 아래에서 산들이 겹겹이 에워 쌓인 넓은 들판에 검은 그림자가 모여 있었다. 언뜻 보아도 천여 명은 별성 싶었다. 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맹주 맹주라는 자리는 하나인데 당신들 여섯이 모두 맞겠다고 덤비니 그 맹주 자리가 좁아서 안기나 하겠소.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여섯은 바로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로 여섯 사람이오. 당신이 우리 육형제를 호령하면 우리 육형제는 맹주가 되는 것이오. 당신이 만약 더 이상 계속 떠든다면 먼저 당신을 내 조각으로 찢은 다음 다시 말을 하겠소. 영호충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가 도구 극선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여섯 형제의 목소리가 다 비슷하니 누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먼저 말한 사람은 깜짝 놀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웅들은 도구 극선에 대해 심히 못마땅해 어떤 이는 욕을 해댔고 어떤 자는 내심 비웃었고 더욱 어떤 자는 돌과 나무조각을 던져 혼란하기 짝이 없었다. 도엽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이 어르신께 감히 돌멩이를 던지느냐.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내 앱이다. 도화서는 화가 나서 말했다. 무엇이라고. 당신이 우리 형님의 어르신이라고.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말을 해다. 곧 그렇지는 않지. 순식간에 수백 명이 일제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도화서는 말을 했다. 왜 그렇지 않다는 말이냐. 또 한 사람이 말을 했다. 나는 애를 하나 낳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다. 도근선이 말했다. 내놈이 아들이 하나 있는 것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다른 굵은 목소리의 사내가 말했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너희 형제와는 상관이 있지. 도간선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먼저 말을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건 서로의 얼굴이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에 있지. 도실서는 말을 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얼굴이나 보게 좀 나와보시지.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또 뭐가 볼 게 있느냐. 볼려면 너의 얼굴이나 거울에 비춰보아라. 갑자기 네 개의 사람 그림자가 신속하게 뛰어오르더니 앞으로 달려나와 컴컴한 곳에 숨어있던 그를 잡았다. 그는 몸집이 크고 키도 커서 좋기 200근 정도는 나갈성 싶었으나 도곡사선에게 사지를 잡히자 꼼작도 할 수가 없었다. 내 사람은 그를 잡아 달빛 아래에서 비춰보았다. 도실서는 말을 했다. 나를 닮지 않았군. 내가 어째서 이렇게 못생겼단 말이냐. 셋째야 아마도 너를 닮은 것 같구나. 도지서는 말했다. 체내가 당신보다 못생겼단 말이오. 천하 영웅들이 이곳에 다 모여있으니 모두들 와서 말씀 좀 해보시오. 여러 사람들은 이미 도곡육선은 오관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몹시 추악함을 보았다. 더욱이 그 중에서 조금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았다. 이때 그 사내는 사선에게 손과 발이 잡히어 순식간에 네 조각으로 잘려지는 찰나였다. 모두들 이 광경을 보자 흠칫하여 웃지를 못했다. 영웅충은 도곡육선의 성질을 알고 있었다. 한마디를 잘못했다가는 이 사내가 금방 찢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낭랑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도곡육선 이 영웅충이 한번 평가를 내려보면 어떠하오? 라고 말하면서 컴컴한 곳으로부터 천천히 걸어나왔다. 여러 사람들은 영웅충이라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영웅충은 도곡육선이 자칫 잘못하여 기분이 상해 그 사내를 찢어놓을까봐 염려되어 똑바로 도곡사선을 쳐다보며 말을 했다. 당신들은 그 친구를 내려놓으시오. 그래야만 내가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소. 도곡사선은 즉시 그를 풀어주었다. 이 사내의 몸은 본시 컸다. 땅 위에 섰자 마치 철탑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전에 그는 죽음에서 환생하였기 때문에 혼이 나가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 얼굴빛이 회색이 되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은 영웅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몸이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다. 몇 마디 변명을 하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난 난 난 영웅충은 그가 비록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오관이 단정함을 볼 수는 있었다. 도곡육선을 향해 말을 했다. 여섯 분의 도형 당신들의 용모는 이 친구와는 전혀 담지를 안아듭니다. 이자보다 더욱 멋지고 잘생겼소. 도근선은 골격이 장대하고 도간선의 몸은 장대와 같고 도지선의 사진은 길고 도엽선의 눈썹은 검고 두 눈은 수려하오. 도화선은 이건 이건 그 눈은 마치 별과 같으며 도실선은 정신이 충만되어 이 세상에 누구라도 당신들을 본다면 당신들 여섯 형제들이 영웅호걸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을 것이오. 여러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크게 웃었다. 도곡육선은 더욱 기뻐하였다. 노두자는 이 여섯 형제의 많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 그들을 상대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흥을 더하려고 말을 했다. 제가 보건대 천하의 영웅호걸들은 무공이 강한 자가 많으나 용모를 따진다면 그 누구도 도곡육선을 따를 자가 없소. 여러 사람들은 달아서 웅성뱉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어찌 얼굴뿐이겠습니까? 풍채를 보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자들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했다. 권한은 상대가 되지 못하며 송옥은 이분들을 보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이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무림에서 첫째에서 여섯째까지의 미남자를 찾으라면 모두 그들의 차지일 것입니다. 영웅호공자는 아마 일곱 번째는 될 겁니다. 도곡육선은 여러 사람이 자기를 비웃고 있는 줄도 모르며 더욱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고 입어벌어지고 감을 줄을 몰랐다. 도지선이 말을 했다. 우리 어머님께서 옛날에 우리 보고 팔불출이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이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당연히 맞지 않는 말이오. 당신들은 여섯 사람뿐인데 어찌 팔불출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어떤 사람이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즉시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아버렸다. 노두자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운이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영웅호공자께서는 홀로 소림사에 들어가 선고를 모셔오려고 하셨소. 그러나 도중에 우리를 만났습니다. 모두들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용모의 아름다움을 구분해낸다면 보고 극선이지요. 여러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웃었다. 노두자는 손을 흔들며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 도중에 말을 했다. 그러나 소림을 격파하고 선고를 맞이하는 게 큰일이고 얼굴이야 어쨌든 그것은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영웅호공자를 맹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지휘하게끔 하여 우리 모두가 한몸이 되어 행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선고는 영호충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소림사의 인질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한한 땅에서 연합하여 각파의 영웅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벌써 강호에 진동하여 영호충의 무공이 탁월한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영호충이 힘이 없다 해도 선고의 체면 때문에 그를 맹주로 모셔야 했다. 노두자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은 기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도화선은 갑자기 괴성을 질렀다. 우리가 임소절을 구해내면 임소절은 영호공자의 마누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웅들은 임소절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비록 도화선에 이런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여기고는 있었지만 감히 누가 공공연하게 말을 하지는 못했다. 영호충은 매우 난감하여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도엽서는 말했다. 그는 마누라도 얻게 되고 또 맹주자리도 얻게 되니 그건 너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오. 우리들이 그의 마누라를 구출하는 데 도와주었으니 맹주는 우리 여섯 형제가 해야 됩니다. 독근선은 말을 했다. 바로 그렇소. 그가 힘으로 우리를 누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갑자기 독근 도간 도지 도실사선은 일제히 손을 써서 영호충 이사지를 잡고 공중에 뛰었다. 그 네 사람의 행동은 너무 빨라 물원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영호충은 피할 겨를이 없었다. 군웅들은 일제히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소. 빨리 내려놓으시오. 도엽서는 웃으며 말을 했다. 모두가 안심사입시오. 우리들은 절대로 그의 생명을 다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우리 여섯 형제에게 맹주를 시킨다고 대답을 하기만 하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독근 도간 도지 도실사선은 일제히 괴성을 지르며 영호충을 공중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외쳤다. 아이고 당신은 무슨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호충은 네 사람에게 손과 팔복을 잡혔을 때 이 네 명의 멍청한 자들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이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전에 흡성대법을 썼던 것이다. 도곡사선은 몸안의 진기가 장심을 통해서 바깥으로 새어나감을 느끼고 내력을 써서 막 울수록 내공은 더욱 빨리 바깥으로 새어나갔다. 너무 놀란 나머지 즉시 손을 놓았던 것이다. 영호충은 허리를 살짝 재키더니 땅 위에 사뿐히 섰다. 도엽선은 급히 물었다. 왜 그러느냐? 독근선 도실선은 일제히 말을 했다. 이건 이 영호충의 공력이 참으로 상합니다. 우리들이 그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도간선이 말했다. 그를 잡지 못한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잡지 않아서지요. 군웅들이 일제히 환성을 지르면서 말을 했다. 도곡육선 이번에야말로 당신들은 승복을 하시겠지요. 독근선은 말을 했다. 영호충은 우리 여섯 형제의 좋은 친구요. 영호충이 바로 도곡육선이고 도곡육선은 바로 영호충이오. 영호충이 맹주가 되는 것은 마치 도곡육선이 맹주가 되는 거와 같소. 승복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소. 도화선이 말했다. 천하의 자기가 자기를 승복하지 못하는 이치가 어디 있소. 당신들은 정말로 멍청하군요. 군웅들은 도곡육선의 표정을 보고 조금 전 그들이 영호충을 붙잡고 있을 때 모르는 사이에 혼이 났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비록 그들은 무슨 연유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몰라도 모두들 기뻐하고 환호를 하였다. 영호충은 말했다. 여러 친구들은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들이 이번에 선고를 마중하러 가고 또한 소리사에 잡혀있는 많은 친구들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소림사는 무림 중에서 태산국도이며 소림사의 일은 두 가지의 절묘한 기술이 수백 년 동안 온천하를 지배하고 이듭니다. 어떤 문파도 대항할 수는 없지요. 우리들은 사람이 많고 여기 계신 천여 명의 영웅 외에도 적지 않은 호걸들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궁은 설령 소림사 스님들의 무궁보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열 명이 하나를 상대하면 아마 이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은 옹성거리며 외쳤다. 맞소 맞소. 설마하니 소림사의 중들은 머리가 셋이고 몸이 여섯이랍디깟 영호충은 또 말을 했다. 그러나 소림사의 대사들께는 선고를 붙잡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절의 대사들은 모두 수도를 하는 고승이고 또한 자비로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림사를 쓸어버린다면 아마 강호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간악하고 사내대장부의 행동이 아니라고 웃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뭘 대화로서 대하고 나중에 무기를 써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림사에서 한 발짝 양보하여 선고와 다른 친구들을 풀어준다면 이 싸움은 면할 수가 있으니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천추가 말을 했다. 영호공자의 말씀은 저의 뜻과 부합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손을 쓴다면 쌍방은 모두 피해가 클 것입니다. 도지선은 말을 했다. 영호공자의 말은 우리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쌍방이 만약에 싸 몸을 안는다면 사상자도 적을 것이고 그렇다면 무슨 재미로 싸우겠소. 조천춘은 말을 했다. 우리들은 영호공자를 맹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따르면 됩니다. 독근선이 말을 했다. 맞소. 이 명령을 내리는 일은 우리 도곡육선이 하면 되겠지요. 군웅들은 그들 육형제의 행동이 안아무인격이고 큰일을 망치려고 하자 모두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칼을 들고 영호충의 눈치를 살폈다. 영호충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이면 육형제를 난도질하려고 했다. 그 육형제의 무공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수십 명의 검을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천춘은 말을 했다. 맹주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물론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간 만약에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를 무슨 맹주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맹주의 주자는 명령을 하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도화선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맹 한자로만 부르고 주자를 버리면 되지 않소. 도협선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맹하고 외자로 한자만 부르면 얼마나 듣기가 싫은가. 도간선은 말을 했다. 나의 높은 고견으로는 맹이라고 외자로 부르기가 뭐하면 그것을 풀어서 그를 명열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도지선은 외쳤다. 틀렸다 틀렸어. 맹자를 풀으면 아래는 혈자가 아니라 형자보다 한획이 적지. 그것은 무슨 글자라고 하더라. 도공육선들은 모두 그 글은 명자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군웅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 누구도 고쳐주려 하지 않았다. 도간선은 말을 했다. 한획이 적어도 여전히 혈자이지.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한 칼을 찔렀다고 하자. 깊게 찔렀다고 하면 피를 많이 흘리는데 그것 또한 피일 것이고 만약 내가 살짝 건드려 피가 적게 나왔다고 하자. 비록 피가 적게 나왔지만 그것은 여전히 피이니까. 도지선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당신이 나를 한 칼로 찌르면 설상 그것이 가볍다고 해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가 당신은 왜 나를 찌르려고 합니까? 도간선은 말을 했다. 나는 찌르지 않았어. 내 손에는 칼도 없는데 도화선은 말을 했다. 만약에 당신 손에 칼이 있다면요. 군웅들은 그들이 갈수록 해괴망측한 말을 하자 노한 음성으로 일가를 했다. 좀 조용히 하시오. 우리들은 맹주의 명령을 듣고 있소. 도지선이 말을 했다. 그가 명령을 하려면 하라고 하시오. 꼭 조용할 필요가 있소. 영호충은 목소리를 높여 말을 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아직 17일이나 남았소. 모두들 여기서 떠나 천천히 단다면 숭산에 도착해 그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행동을 절대로 비밀로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며 갑시다. 내일 우리가 시장에 가서 천을 좀 사다가 깃발을 만들어 깃발의 천하영웅 제복 소림 공영 선고 라는 글자를 쓰고 북을 사다가 가는 도중에 북을 치면서 갑시다. 소림사의 제자들은 우리의 이런 기세를 보고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좌도의 호객들은 여리면 여덟 바후분 이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영호충에 이렇듯이 떠들며 간다는 소리를 듣자 모 두들 기뻐하며 산계곡이 떠나갈 듯 환호를 질렀다. 그 중에 신중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모두들 떠들썩하게 진격하는 것에 찬성을 하자 아무 말 않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영호충은 조천추, 개무시, 노두자 등 세 사람에게 깃발을 만들라고 하고 북을 사오라고 했다. 저녁때가 되어 수십 개의 하얀 귀에 큰 글씨가 써졌고 그러나 북은 겨우 두 개만 샀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럼 우리 지금 떠나기로 합시다. 가는 길에 읍에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지요. 북을 두드리는 자는 북을 두드리고 깃발을 든 자는 깃발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대열은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 영호충은 항산파의 제자들이 선하령에서 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 상황을 생각해내고 즉시 개무시 등에게 상의를 하여 일곱 개의 방해를 만들어내어 두 개의 무리는 전초로 삼고 두 패는 좌우 두 패는 우위로 삼았으며 나머지 한 패는 제일 뒤에서 후위를 맞도록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중군에 합류를 하였다. 또 신호빵을 파견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달하게 하였다. 신호빵은 본시 이 지역의 방해로 이 지역은 모두 그들의 세력권이어서 어떤 움직임이라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영호충의 이러한 계략을 보고 도곡 육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탐복을 하고 따랐다. 며칠을 가니 연도에서는 부단히 호걸들이 모여들었으며 깃발과 북은 갈수록 많아지고 북소리에 2천명가량의 호걸들이 소림사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했다. 이날은 무당산의 산허리에 도착을 하였다. 영호충은 말했다. 무당파는 무림 중에 두 번째 큰 파로 그의 명성은 소림에 버금갑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가는 것은 선고를 맞이하러 가는 것이고 소림파 사람들에게 조차도 무효움을 사려고 하지 않는데 무당파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피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무당파의 장문인인 충어도장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 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노두자는 말을 했다. 영호공자께서 이렇게 하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선고를 맞이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애당초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선고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설령 무당파를 짓밟았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명을 내려 북소리를 좀 죽이고 동쪽으로 방향을 바꿉시다. 그들은 즉기 길을 바구어 동쪽으로 갔다. 그날 한참 행군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한 마리의 나귀를 타고 오는 자가 있었으며 나귀의 뒤에는 두 명의 농부인 듯한 사람들이 한 사람은 배추거리를 짊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장작을 짊어지고 오고 있었다. 나귀의 등에는 늙은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 농니은 허리가 구부정 하고 계속해서 기침을 해대고 있었으며 오승나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있었다. 군웅들은 숫자가 많고 손에는 병기가 들려져 있어 가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는 등 위세가 당당하여서 길을 가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찌감치 한쪽으로 비켜 섰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무리들을 향해 똑바로 달려왔다. 독근서는 욕을 하였다. 뭐 하는 놈들이냐. 손을 내밀어 밀치자 그 나귀는 울음소리를 내며 쓰러져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끊어졌다. 나귀에 타고 있던 노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끙끙거리며 바로 앉지를 못했다. 영호충은 미안해서 즉시 가 부축하며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그 노인은 끙끙거리더니 말을 했다. 이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두 명의 농부는 멜대를 내려놓고 큰 길 가운데에 서더니 두 손을 옆구리에 대고 얼굴에는 환한 표정이 역력하였다. 배추를 짊어졌던 자는 씩씩거리며 말을 했다. 이곳은 무당산 아래인데 당신들은 무얼하는 사람들인데 감히 이곳에서 사람을 치는 것이오. 독근서는 말했다. 무당산 밑은 무슨 특별한 곳이오. 그 산에는 말을 했다. 무당산 근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공을 할 줄 알고 있소. 당신들 외지 사람이 이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니 정말로 죽을 지도 모르고 스스로 무덤을 하고 있구나. 군웅들은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노랗고 모두 50살 정도의 나이 이고 그 배추를 짊어진 사람의 말투가 힘이 없게 보였다. 그러나 자칭 무예를 할 줄 안다는 소리를 듣자 수십 명이 크게 웃어댔다. 도화선은 웃으며 말을 했다. 당신도 무공을 할 줄 아시오. 그 사내가 말을 했다. 무당산 근처는 세살 먹은 아이들 조차도 주먹을 쓸 줄 알고 다 섯살 먹은 아이들은 검을 사용할 줄 아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오. 도화선은 그 장작 더미를 짊어졌던 자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말을 했다. 저 사람도 검을 사용할 줄 아시오. 장작 더미를 짊어졌던 사내가 말을 했다. 난 난 어렸을 때 몇 개월 배웠을 뿐이고 몇 십 년 동안 연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력은 모두 놓아 버렸지요. 그 배출을 짊어졌던 사내가 말을 했다. 무당파의 무공은 천하의 제일입니다. 단지 몇 개월만 배우면 당신은 적수가 되지 못하오. 도엽서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몇 수나 배웠는지 구경 좀 합시다. 뗄라무를 진자는 말하였다. 해봐도 알지도 못할텐데 하긴 뭘 합니까. 군웅들은 일제히 크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몰라도 좀 구경 이나 합시다. 뗄라무를 진산에는 말했다. 그렇다면 몇 번 해보겠소. 그러나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군. 자 누가 검을 좀 빌려주겠소. 즉시 한 사람이 웃으면서 검을 건네주었다. 그 산에는 검을 건네 받고 아무것도 자라나도 있지 않은 밭으로 가더니 동쪽을 향해서 일검 서쪽을 향해서 일검을 내리치며 검을 연마하기 시작하였다. 한 서너 차례 하다가 갑자기 잊어버린 듯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또 며수를 시범을 보여주었다. 군웅들은 그의 건법이 체계가 없고 몸 놀림이 실로 무디기 짝이 없음을 보고 배꼽을 잡고 우더대었다. 그 배추를 짊어졌던 사내가 말했다. 뭐가 그리 재미가 있다고 웃는 것이오. 내가 한번 연습을 해볼테니 검을 좀 빌려주십시오. 장검을 받아들더니 즉시 아무렇게나 칼을 휘두르는데 손의 행동이 상당히 빨라 마치 미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은 깔깔 웃어댔다. 영호충은 처음에는 뒷짐을 쥐고 웃고 있었으나 몇십 초씩 보고나 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두 산의 검초식은 하나는 느리고 하나는 상당히 빨랐으나 검법에서는 틈이 보이지 않았다. 실로 보기 드문 초식 이었다. 두 사람이 검을 놀리는 자세는 비록 그리 보기 좋지는 않았으나 검초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검의 위력은 마치 혼신을 기울이지 않고 조금만 쓰고 있었을 뿐 나중에 쓰기 위해서 감추어 있는 듯 했다. 그는 그는 즉시 앞으로 몇 발짝 걸어 걸어 가더니 공수를 하며 말했다. 오늘 에야 두 분 선배님의 높은 초식을 구경 했습니다. 정말로 다 행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군요. 말투는 심히 깍듯하였다. 두 명의 사내는 검을 거두었다. 그땐 나무를 진 사내가 눈을 부릅 뜨며 말하였다. 당신 같은 어린 애도 우리 건법의 이치를 아는가. 영어충은 말했다. 안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두 분의 건법은 무한히 넓고 깊어 안다는 것조차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당파의 건법은 천하가 알고 있는데 과연 탐복을 금할 수가 없군요. 그 배출을 짊어졌던 사내가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뭐요? 영어충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군웅들 중에서 이미 했다. 아니 누구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맹주인 영어 공자 올시다. 이봐 촌뜨기 말 좀 정중하게 할 수 없나. 뗄나무를 짊어졌던 사내가 고개를 옆으로 하며 말을 했다. 영어 공잔지 영어 공인지 그 이름 정말로 듣기가 좋지 않구만. 영어충은 말 했다. 영어충은 오늘날 무당의 신껌을 보게 되어 실로 전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날 산에 올라가 충어도장 등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지요. 뗄나무를 진 그 사내가 땅에다 침을 툭 뱉더니 말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며 무슨 초상을 치르고 영어충은 이 두 사람이 틀림없이 무당의 고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 심히 공경한 말투로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다. 우리의 한 친구가 소림사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방증방장에게 가서 자비로움을 베풀어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배출을 짊어진 사내가 말했다. 알고 보니 초상을 치른 게 아니었군.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하라. 거지의 나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보상을 할 것이오 안 할 것이오 영어충은 세필의 준말을 끌고 가더니 말을 했다. 이 세필의 말은 선배 어르신의 낙이보다는 못 합니다. 그러니 선배 어르신께서는 별수 없더라도 좀 타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이 선배가 오신 줄도 모르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용서 해주십시오. 말을 하면서 세필의 말을 건네 주었다. 군웅들은 영어충의 표정이 갈수록 겸허해지고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내심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였다. 배추를 메고 있었던 사내가 말을 했다. 당신은 우리들의 건법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으니 어디 우리하고 시합 한번 해보겠소. 영어충은 말했다. 저는 두 분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뺄라무를 짊어진 사내가 말을 했다. 당신이 시합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소. 꼬불꼬불한 일검이 영어충을 향해서 날라왔다. 영어충은 그의 일검이 자기 몸의 아홉 군데 급소를 향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정묘함을 느끼고 외쳤다. 좋은 건법이요. 장검을 꼽아들어 반격해 들어갔다. 그 사내는 공중을 향해 일검이 회전을 하더니 역시 허공에 갖다 대었다. 연속 나오는 두 사람의 일곱여덟검은 일검마다 허공을 지르고 두 검이 한 번도 맞부딪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뗄라무를 메고 있었던 사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배추를 짊어졌던 사내가 외쳤다. 영어충인가 영어 공자인가라는 자는 약간 배운 게 있구만. 검을 들어 이쪽 저쪽 마구 찌르며 순식간에 20여 검을 내리 찍었다. 일검일검은 영어충을 향해서 찍었다. 일검일검은 영어충을 향해서 찍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검끝이 이르는 곳은 영어충의 몸과는 7,8척이나 간격이 떨어졌다. 영어충은 장검을 들어 어떤 때는 뗄라무를 짊어졌던 자를 향해서 허식을 찔렀다. 또한 어떤 때는 배추를 짊어졌던 자를 향해서 허공에다 1초씩을 내리 찍었다. 검 끝은 그들의 몸에서 7,8철 정도가 모두 떨어졌다. 두 사람은 그의 초식이 나오는 것을 보고 표정이 매우 심각해지며 혹은 뒤로 물러서며 혹은 몸을 날려 검을 휘두르며 급히 맞기에 급급하였다. 군웅들은 모두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영우충의 검끝이 분명히 그들의 몸과 한참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가 그의 검이 나올 때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았고 또한 공격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어째서 두 사람은 이렇듯이 맞기에 급급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 그들의 검 초식을 보자 군웅들은 비로소 이 두 사람은 깊은 무공을 소유하고 있는 고수임을 알았다. 그들이 초식을 써서 공격을 할 때 비록 한 사람은 종무디고 한 사람은 미친개처럼 날뛰었으나 그러나 검을 막고 초식을 쓸 때는 몸과 손이 민첩하고 또한 신중하였다. 그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으며 더 이상 웃는 자가 없었다. 갑자기 두 명의 사내가 일제히 기합을 주더니 건법이 크게 바뀌었다. 뗄라무를 짊어졌던 자의 장검은 무쇠처럼 강하고 배추를 짊어졌던 사내는 질풍처럼 달려왔다. 질풍처럼 뒤로 물러서고 검 끝에는 차가운 별빛이 튀어나왔다. 영호충의 손에 들고 있던 장검의 검 끝이 살짝 위로 향하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두 눈빛은 어떤 때는 뗄라무를 짊어진 사내를 쳐다보고 또 어떤 때는 배추를 짊어졌던 사내를 뚫어져라고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닿는 곳의 두 사내는 즉시 초식을 바구고 또는 큰 소리를 치고 물러서며 또는 공격에서 방어를 하였다. 개무시 노두자 조천추 등과 같은 무공이 강한 자들은 이때서야 비로소 사태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다. 두 명의 사내는 영호충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검으로 막았으며 몸을 피했다. 그것은 영호충의 눈빛이 닿는 곳이 바로 두 사람 몸에 급소였던 것이다. 뗄나무를 짊어졌던 사내가 검을 들어 내리 찍으려고 했다. 영호충의 두 눈빛이 그의 아랫배에 삼국혈을 쳐다보니 그 사내는 일검을 가하지 못하고 즉시 검을 거두어 자기의 삼국혈에 갖다 대었다. 이때 배추를 짊어졌던 사내는 검을 들어 영호충에게 자세를 주의하여 연신 내리쳤다. 영호충의 눈빛은 그의 좌측 목에 천정 혈에 이르르니 그 사내는 급히 고개를 숙여 장검을 땅바닥에 내리쳤다. 장검은 깊이 땅속에 꽂혔다. 마치 영호충의 눈빛이 무슨 암기를 쏘는 듯 하였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상대방의 눈빛이 자기의 천정 혈에 와 닿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 같았다. 두 명의 사내는 또 일검을 쓰더니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며 순식간에 옷이 젖었다. 그 나기를 타고 있던 노인은 계속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말했다. 탄복 했소 탄복 했소 자 너희 둘은 물러나거라. 두 명의 사내는 일제히 대답을 했다. 예 그러나 영호충의 눈빛은 아직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의 요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편으로는 검을 쥐며 한편으로 뒤로 물러섰다. 결국은 영호충의 두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 노인은 말했다. 좋은 검법 이오. 영호 공자 이 늙은 이도 몇 수 가르침 을 받고 십소 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십니다. 고개를 돌려 그 노인을 하하여 폭건을 하며 절을 했다. 두 명의 사내는 비로소 영호충의 눈빛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뒤로 몸을 날리더니 마치 두 마리의 큰 새처럼 살며시 수장 밖으로 날아갔다. 군웅들은 모두들 갈채를 보했다. 그 두 사람의 건법이 어떻고 수준이 어떤가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는 행동을 보고 그 누구도 그자들이 최고의 무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 노인은 말을 했다. 영호공자께서 많이 봐주셨습니다. 만약에 봐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들의 몸은 이미 수백군데 구멍이 났을 것이오. 그렇게 되었다면 저 두 사람은 자기들의 검초식을 다 보여주지 못했을 것 이외다. 자 빨리 와서 이분에게 감사를 드려라. 두 명의 사내는 몸을 날려 오더니 땅바닥에 고개를 숙였다. 배추를 메고 있었던 사내가 말했다. 오늘 에야 비로소 하늘 위에 한을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공자의 높은 초식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들이 무리하게 군 것을 공자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영호충은 공수를 하여 예로써 말을 했다. 무당의 건법은 정말로 심묘하기 짝이 없소이다. 두 분의 검초는 이름이량 일강이류인데 그것은 태극 건법 입니까? 배추를 짊어졌던 사내가 말을 했다. 공자께서는 비웃지 마시오. 우리가 쓴 초식은 양의 건법입니다. 검은 비록 음과 양으로 나누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방관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초식의 오묘함을 조금은 억지로 남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맘껏 하셨다면 절대로 틈을 잡고 들어갈 수가 공자의 눈빛이 이르는 곳이 바로 양의 건법의 매초식의 약점이 있는 곳입니다. 아 이 건법 이 건법은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더니 말했다. 50여 년 전에 무당파의 두 분의 도장께서 이 양의 건법을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건법에는 음이 있고 양이 있고 강이 있고 유 가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 길게 탄식을 하더니 말을 했다. 그것이 검술의 고수를 만나 심령 공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격이오 영호충은 공경하게 말을 했다. 두 분의 검술은 이렇듯이 정묘한 대 무당파의 충호도장과 그 나머지 고수들은 틀림없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기묘한 건법의 이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 친구들과 이번에 무당산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단지 급한 일이 있어 산에 올라가 충호도장님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일을 마치자마 자 내 스스로 진무관에 가서 진무대제와 충호도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영어충의 사람뎀은 본시 조금 경망스러웠으나 조금 전에 두 사람의 건법에서 실로 적지 않은 오묘함이 들어 있음을 보고 그중에 빈틈을 찾아냈지만 그러나 천하에는 어떤 초식이라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실로 탐복을 하였다. 또한 생각하기를 이 두 노자는 틀림없이 무당파 중에서도 인류 고수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의 말투는 더욱 진지하고 깍듯했다. 그 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젊은 사람이 몸에 절묘한 무예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니 정말로 보기 힘든 젊은이야. 영어 공자자네는 화산 풍청양의 선배에게 전술을 받았는가. 영어충은 내심 깜짝 놀랐다. 이 차의 눈빛이 상당히 예리하구나. 내가 배운 내력을 알아버리 다니 나는 비록 풍태사숙의 행적을 토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물어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말을 했다. 제가 다행스럽게도 풍태사숙의 검술에 한두어절을 배웠을 뿐입니다. 이 말은 분명한 대답은 아니었다. 결코 풍청양에게 친히 검술을 전수받았음을 죽음은 부정하는 말투였다. 그 노인은 약간 웃으면서 말을 했다. 한두어절 배웠다고 하하하 풍선배의 검술이 그렇게도 대단하단 말인가. 뗄라무를 짊어졌던 사내의 손에서 장검을 받아들더니 좌측손에 거머쥐고 말을 했다. 그렇다면 내가 풍로선배의 검술에 한두어절을 좀 배워야 겠군. 영어충은 말했다. 제가 감히 어찌 어르신과 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노자는 또 잔잔히 웃으면서 몸을 천천히 우측으로 돌렸다. 좌측손에 검을 쥐고 위로 축혀 세웠다. 검신은 가슴 앞에서 옆으로 가로 니었다. 좌측 우측 손바닥의 장심은 서로 마주쳐 마치 공이라도 껴앉는 듯 했다. 영어충은 그의 장검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미 거기에는 무궁한 힘이 축척되어 있음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시를 하고 있었다. 그 노자는 좌측손을 천천히 앞호울 그 면서 하나의 호형을 이루었다. 영어충은 한 줄기의 차가운 한기를 느끼고 그 차가운 한기가 곧장 뻗어왔다. 만약에 건법에서 빈틈을 발견할 수 없어 빈 초식의 일검을 찔러보았다. 갑자기 그 노자는 검을 우측 흐름으로 넘기더니 섬광 이 번쩍이며 영어충의 목을 향해서 그어왔다. 이 일검은 빠르기가 그지 없었다. 옆에서 쳐다보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일격의 영어충은 그의 옆구리의 빈틈을 발견하자 그의 옆구리 밑에 있는 연애결을 찍어 들어갔다. 그 노자는 장검을 똑바로 세우더니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면서 두 검이 마주치더니 두 사람은 뒤로 한 발짝 씩 물러섰다. 영어충은 상대방의 검에 무한한 힘이 들어있고 적의 우측 발이 은은하게 저려움을 느꼈다. 그보다는 억하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는 약간의 놀랜 기색을 나타냈다. 그 노자는 또 검을 좌측 손에 들더니 몸 앞에서 두 개의 동그란 원을 그렸다. 영어충은 그의 검의 힘이 계속해서 뻗쳐나오고 전신을 엄호하여 약간의 빈틈도 없는 것을 보자 암암리에 놀랬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초식 중에서도 이렇듯이 빈틈이 없는 경우를 보지 못 했다. 그가 만약에 공격해 들어온다면 무슨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가? 이마앵의 3대 건법은 이 노선생보다 더욱 강할 진데 그러나 그의 초식 에서는 빈틈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렇듯이 빈틈이 없는 건법은 이 세상에 또 있을 수가 있을까? 마음속으로 약간 겁을 먹어 자기도 모르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맥혔다. 그 노자는 우측손에 검결을 거머쥐고 좌측손에 검은 끝이 못 이 움직였다. 갑자기 똑바로 내리찍더니 검 끝은 급히 떨리며 어디를 공격해 오는지 간파할 수가 없었다. 그의 이러한 일초식은 영호충의 7군데 요혈을 감쌌다. 그러나 이 공격이 들어오면서 그의 몸에 3군데 빈틈이 있는 안심이 안심이 되었다. 그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 때는 빈틈이 보이지 않다가 공격할 때에는 들어갈 틈이 생기는 구나. 즉시 장검을 평편하고 담담하게 상대방의 눈속을 향했다. 그 노자가 만약에 계속해서 검을 똑바로 앞으로 찌른다면 먼저 좌측 이마가 검에 찔릴 것이고 그의 검끝이 다시 영호충을 향해서 들어온다면 이미 그때는 한 발이 늦어 버리는 것이다. 그 노자는 검초를 쓸 수 없게 되자 칼을 빙글 돌렸다. 갑자기 영호충의 눈에는 몇 줄기의 흰색의 둥그런 빛이 나타났다. 크고 작고 둥그럽고 삐뚤어지고 번쩍번쩍 빛이 끊기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부셔왔다. 즉시 검을 돌려 상대방의 둥그렇게 만든 검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두 영호충은 손바닥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저려 왔다. 그 노자의 검에서 피어나는 둥그런 빛은 갈수록 많아지고 얼마 안 잊자 그의 전신은 무수한 둥그런 빛 속에 감춰지고 빛이 사라지면 또 다른 빛이 나타나고 장검은 비록 아주 빠르게 움직였지만 칼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검을 놀리는 부드러운 기는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때 영호충은 그의 검 법에 있었던 틈새를 발견치 못하고 마치 수백 개의 장검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 노자는 순전히 방어해 전념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틈새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검 법이 만들어낸 보루는 이동이 되어 천백 개의 둥그런 빛이 마치 파도처럼 천천히 밀려왔다. 그 노자는 1초 1초 씩을 써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초의 검 법이 하나로 묶여져서 동시에 공격으로 화했다. 영호충은 방할 방법이 업어 뒤로 물러나 검끝을 피했다. 그가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둥그런 빛은 한 발짝 더 다가왔으며 순식간에 영호충은 연신 일곱여덟 걸음을 물러섰다. 군웅들은 맹주의 전황이 불리해지고 이미 수세에 몰리고 있음을 보고 숨을 죽이며 관전을 했다. 손에는 식은 땀이 배어있었다. 독근서는 갑자기 말을 했다. 그것은 무슨 건법인가? 이것은 어린아이가 마구 둥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건 나도 할 줄 알지. 도화서는 말을 했다. 내가 둥그렇게 그리면 틀림없이 당신보다는 더 둥그러울 것입니다. 도지서는 말을 했다. 영호형제 무서워하지 마시오. 만약에 당신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는 이 늙은이를 내 조각으로 찢어놓아 당신에게 복수를 해주겠소. 도엽서는 말을 했다. 그게 무슨 엉터리 같은 말인가? 첫째로 그는 영호 맹주이지 영호 형제가 아니고 둘째로 당신은 어째서 그가 무서워한다는 걸 안다는 것인가? 도지서는 말했다. 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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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영호 할아버지 영호 어르신이 된단 말이오. 이때 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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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의 천하의 무술 변화가 심하고 오묘함이란 그지없지만 그러나 정신을 집중한다면 상대방의 초식이 아무리 정묘할지라도 초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다고 하셨다. 독거대협께서 전해내려오는 이 건법 이 천하무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적의 초식 중에서 빈틈을 차단하여 공격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이 선대의 건법이 그의 뜻처럼 변화를 하여 아무런 빈틈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내가 그 혀를 찾지 못할 뿐이지 빈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 몇 발짝 물러나 상대방의 검끝에서 변화에 나오는 무수한 둥그런 빛을 쳐다보고 순식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둥그런 빛 속이 바로 그 허실 인지도 모른다. 만약에 빈틈이 아니라면 나의 일검이 찔러 들어가 그의 장검이 내 손목을 휘감아 내 손목은 끊어져 버릴 것이다. 또 생각하기를 다행히 그가 이렇듯이 공격해 들어오면 약간은 우세에 놓이지만 그렇다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물러난 다면 지는 결과이다. 이 싸움에서 패하면 모두들 의기소침할 것이고 소림사에 가기는 커녕 영영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영영이 자기에게 잘해주니 그녀를 위해서 손 하나가 잘라져 나 간들 어떠랴 라고 생각을 하였다. 내 심 깊은 곳에 그녀를 위해서 팔 한쪽이 잘라져 나가더라도 큰 위안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며 또한 자기가 그녀를 위해서 불구의 몸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약간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르자 마음속 깊은 곳에 상대방이 자기 한쪽 손 팔뚝을 잘랐으면 하는 갈망이 일어났다. 즉시 손을 내밀어 장검을 그 노자의 건강 속으로 찔러 들어갔다. 쨍그랑 큰 소리가 나면서 영호충의 가슴은 강렬하게 진동되어 오고 피가 용소 숨침을 느꼈다. 한쪽 팔은 그러나 잘라지지 않았다. 그 노자는 두어 발작 뒤로 물러나더니 검을 거두어 우두커니 서있었다. 얼굴의 표정은 일그러졌으며 의아하고 또한 부끄러운 기색을 점차 띄웠다.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말을 했다. 영호 공자의 건법은 정말로 고명하오. 용기 또한 대단합니다. 정말로 탄복했소이다. 영호충은 이때서야 비로소 조금 전에 모험을 하여 일격을 가한 것이 과연 상대방의 건법에 있어서 약점이 있는 곳이라고 알 수가 있었다. 단지 그 노자의 건법이 실로 너무 높기 때문에 둥그런 빛 가운데가 본시 제일 위험한 곳인데 그는 연말을 하여 자기의 약점을 구석에 숨겨두고 천하의 수많은 건객들 가운데에 아마 그 누가 감히 몸으로 방패를 삼아 모험을 하려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 행동이 성공을 거두자 마음속으로 암암리 외쳤다. 다행이야. 천만 다행이다. 한 줄기의 식은 땀이 등허리를 흘렀다. 영어충은 즉시 고개를 숙여 말했다. 선배님의 건법은 입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술을 배우게 된 데에 대해서 절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예의의 말이 아닌 것이다. 이 일전을 통해서 그의 무공은 크게 발전을 했고 안목이 넓어졌던 것이다. 그로하 여금 적의 초수 중에서 제일 강한 곳이 바로 제일 약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일 강한 곳을 격파할 수가 있으므로 그 나머지는 스스로가 풀림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고수들의 검시합은 1초면 해결이 되었다. 그 노자는 영어충이 감히 자기의 초식을 직파하자 더 이상 시합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영어충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을 했다. 영어공자 이 늙은이가 몇 마디 할 말이 있는데 나를 따라 오시오. 영어충은 말을 했다. 예 선생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해주십시오. 그 노자는 장검을 배출을 짊어졌던 사내에게 건네주고 동쪽으로 걸어갔다. 영어충은 장검을 땅바닥에 버리고 그 노자를 따라갔다. 큰 나무 구루 옆에 이르르자 군웅들과의 거리가 수십장이 되었으며 비록 쳐다볼 수는 있었지만 말소리는 들리지 아니했다. 그 노자는 나무 그늘 아래 앉더니 나무 옆에 있는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이곳에 앉으시오. 우리끼리 말이나 합시다. 영어충이 안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을 했다. 영어공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네처럼 이렇듯이 절묘한 무공을 가진 사람들은 실로 그리 많지가 않소. 영어충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저의 행위가 단정치 못한 것은 온천하가 알고 있고 또 한 사문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어찌 감히 선배님의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노자는 말을 했다. 무예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정당당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오. 자네의 모든 행동은 비록 어떤 때에는 조금 경망하고 물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예속에 얽매이려 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대장부의 행동에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소. 내가 암 암리의 사람을 파견하여 알아본 결과 자네에게서 어떠한 나쁜 행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소. 강호에서 떠도는 풍문들은 그리 문제 삼을 게 없소이다. 영어충은 그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는 소리를 듣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격을 하였다. 생각하기를 이 선배 어르신은 무당파 중에서 자리가 넣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암암리의 사람을 파견하여 나의 행적을 조사할 수가 있었을까. 그 노자는 또 말을 했다. 젊은 사람이니 혈기가 왕성하여 일 좀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 악선생의 외모는 온화한 것 같은데 그러나 도량은 그리 넓지가. 영어충은 즉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말을 했다. 저의 은사는 마치 저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어떠한 과실에 대해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노자는 약간 웃으면서 말을 했다. 자네는 자네 근본을 잊지를 않으니 다행한 일이고만. 이 늙은이가 실수를 했네. 갑자기 안색이 신중해지더니 말을 물어보았다. 자네가 습득한 이 흡성대법은 얼마나 되었는가. 영어충은 말을 했다. 저는 반년 전에 무의식 중에서 배웠습니다. 당시 배웠을 때 실로 그것이 흡성대법인지는 모르고 배웠습니다. 그 노자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말을 했다. 자네의 그러한 말을 내가 믿겠네. 조금 전에 자네와 내가 세 차례나 경기가 부딪혔을 때 나의 내공을 자네가 흡수를 해갔네. 그러나 내가 관찰해 보건대 자네는 모든 인간에게 화를 입힐 수 있는 그 요법을 그리 사용하려 들지 않았던 것 같네. 이 늙은이가 한마디 권하고 싶은데 소협은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영어충은 너무 황공하여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배님의 충원을 저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 노자는 말을 했다. 이 흡성요법은 적과 교전할 때 비록 위력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런 무공을 연마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큰 피해를 주지. 공력이 기뻐질수록 피해가 심한 법이네. 소협이 만약에 물로 씻어내듯이 지금까지 배운 그러한 요술을 버린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네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절대로 그러한 내공을 연마하지 말게나. 영어충은 그날 고3 매장에서 이마행으로부터 흡성대법을 연마하면 후에 크나큰 후안이 있을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더욱 자기에게 마교에 입교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해야만이 비로소 그 후한을 막을 수 있는 묘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었다. 그때 자기는 강경하게 거절을 하였다. 이때 이 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자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말했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저는 절대로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요법을 쓰지 않기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단지 몸에 그러한 공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쓰지 않으려고 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 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나도 그 흡성요법이 그렇다고 들었네. 한 가지 일은 소협께서 행해주셔야 하는데 아마 그것은 심히 어려울 것이네. 그러나 영웅 호걸의 입장에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네. 소림사에는 역근경이라는 천륜의 절애가 있는데 소협은 들어본 적이 있소이까 영어충은 말했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듣건대 이 무림에서 최고의 내공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소림파의 첫 번째 서열에 있는 보승대사일지라도 그것을 전수받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 노자는 말을 했다. 소협께서 이번에 사람들을 몰고 소림사에 가는 것은 아마 그리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오. 어느 편이 이기든 간의 상방은 모두 손실이 클 것이고 실로 무림의 큰 화라고 할 수 있겠소. 이 늙은이가 비록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간에 서서 소림사 방짱에게 자 비를 베풀어 역근경을 소협께 전해주도록 설득을 하겠소. 그러면 소협께서는 소협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한다면 이번에 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오. 소협 생각은 어떠시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게 되면 소림사에 억류를 당하고 있는 임소전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노자는 말했다. 임소전은 소림의 제자를 죽였고 또한 강호에서 풍랑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방짱 대사께서 그녀를 유폐시킨 것은 절대로 자기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는 강호의 질서를 편안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소협처럼 얼어듯이 인품과 무공이 높은 사람이 어찌 이름도 없고 문벌도 없는 여자를 배필로 맞이하려고 그러십니까. 어째서 이 마교의 요녀를 버리지 못하여 소협의 명성과 자기의 앞날을 망치려 하십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응당히 갚아야 합니다. 선배님의 아름다운 뜻은 저로서는 충심으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노자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젊은이는 쉽게 미세게 빠지고 한 번 빠지면 헤쳐나오기가 쉽지가 않지 영호충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여기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그 노자는 말했다. 잠깐만 이 늙은이와 화산파는 비록 왕래가 적지만 그러나 악선생은 이 늙은이의 체면을 조금은 봐줄 것이네. 자네가 만약 나의 경고를 따른다면 이 늙은이와 소림사의 방짱은 함께 명예를 걸고 보증하겠네. 자네를 다시 화산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네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영호충은 마음이 동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다시 화산파에 들어가는 것은 최대의 희망이었다. 이 노자의 무공은 이렇듯이 대단하되 그 말투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무당파 중에 이름이 쟁쟁한 선배일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와 방짱이 함께 보증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를 성사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사부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료들의 교분을 중시하셨으니 소림 무당은 현존 무림에서 최대 두 개의 문파이므로 이 두 문파의 우두머리 인물들이 나와서 설득을 한다면 사부께서는 그들의 체면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수 없겠지. 사부는 자기를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천하의 방문을 돌려 자기를 문파에서 쫓아낸 것은 자기가 상문천 영영 등의 사람들과 교분을 맺었기 때문에 사부로서 정파의 인물들에게 대할 체면이 서지 않아서였지. 그러나 소림 무당, 양대 장문인들이 나와서 협조를 구한다면 사부께서는 틀림없이 그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화산에 들어가 아침 저녁으로 소삼해를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영이 소림사 뒷산의 음산한 동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찌 견디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르자 가슴속에는 뜨거운 피가 용서 숨쳤다. 영어충은 말했다. 제가 만약에 임소절을 소림사에서 구출해내지 않는다면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 일이 성패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의 생명이 붙어있다면 반드시 무당산 직무관에 와서 충어도장과 선배 어른께 고개를 숙여 가마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노자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자네는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고 사물을 주시하지 않으며 자기의 명성과 앞뒤를 생각지도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마교의 요녀 때문이지 장래 그녀가 자네를 배신하고 자네를 해친다면 아마 자네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걸세. 영어충은 말했다. 저의 이 생명은 임소저가 구해준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고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찌 아까워하겠습니까? 그 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좋소 그렇다면 가보시오. 영어충은 또 고개를 숙여 저를 하며 몸을 돌려 여러 사람을 향해서 말했다. 그럼 우리 갑시다. 도실서는 말을 했다. 저 늙은이는 당신과 무술 시합을 했는데 어째서 승부도 나지 아니 했는데 시합을 멈추니까. 조금 전에 두 사람의 검 시합에 있어서 확실히 승부는 나지 않았다. 단지 그 노자가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시합을 멈춰버린 것이 나 옆에서 보고 있던 여러 사람은 그 속의 오묘한 이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영어충은 말했다. 이 선배의 건법은 극히 높아 더 계속해서 시합을 한다 해도 내가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안 하는 편이 낫지요. 도실서는 말했다. 도실서는 말했다. 당신을 정말로 멍청하기 짝이 없군요.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시합을 한다면 당신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요.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꼭 그런 결과가 온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지요. 도실서는 말을 했다. 어째서 보장할 수가 없단 말이요. 이 노인네는 나이가 당신보다 훨씬 많고 그러므로 힘이 당신보다도 못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자연히 당신이 우위를 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충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독근선의 말이 들려왔다. 어째서 나이가 많다고 힘이 반드시 크지 않다고 단정을 지는가 영어충은 도곡육선 중에서 독근선이 제일 큰 형님이고 도실서는 여섯 번째 동생이니 도실서니 나이가 많으면 힘이 부족하다고 하니가 독근선은 여기에 이해를 단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도간서는 말을 했다. 만약에 나이가 어려 힘이 더 왕성해진다면 그렇다면 세 살 먹은 아이들은 힘이 제일 크겠구만. 도화선은 말했다. 그 말은 맞지 않은 말이요. 세 살 먹은 아리가 힘이 제일 크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두 살 먹은 아리가 세 살 먹은 아이보다 힘이 더 강한 법이지요. 도간서는 말을 했다. 너도 틀렸다. 한 살 먹은 아이는 두 살 먹은 아이보다 힘이 좀 더 있는 법이지요. 도협선은 말했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태아가 힘이 제일 왕성하지요. 군웅들은 북쪽으로 향하여 하남의 경내에 들어섰다. 두 패의 군웅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왔다. 모두 2,000명 정도는 되는 성 싶었다. 이렇게 되자 총수는 이미 4,000이 넘었다. 이 4,000명은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풀밭나무 숲속 황산들판 이등간에 다 쓰러져서 잠을 잘 수는 있지만 밥 먹고 술 마시는 일이 극히 두통거리였다. 연속 며칠 동안 연도에 술집과 밥집은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처럼 쑥밭이 되었다. 군웅들은 술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자 악의 다툼이 되어 저녁에 밥집과 술집을 깡그리 짓밟았던 것이다. 영어충은 이 강호의 협사들의 횡포를 보고 있었다. 모두들 의기를 중시하는 성격이 강한 사내들로서 일단 소림상에서 영영을 석방시켜주지 않는다면 쌍방은 혈전을 전개할 것이고 그 처참한 꼴이 야 보지 않더라도 헌했다. 그는 연일 정안 정일 두 사태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분의 체면으로 방증방장은 영영을 석방하여 이 살륙전을 피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라고 있었다. 손가락을 꼽아 계산해보니 12월 15일까지는 아직 3일 정도가 남았고 소림사와 거리도 백열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결국 두 분의 사태에게서는 아무런 해답이 오지 아니했다. 이번에 강호의 군웅들이 모여 소림을 공격하려고 깃발을 높이 올리며 왔기 때문에 이미 벌써 멀리까지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 하였다. 영호춘과 조천추 개무시 등 사람들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심히 염려를 하고 있었다. 이날 밤 군웅들은 넓은 광야 들판에서 노숙을 하였다. 사방에는 초소를 세워두고 적이 밤에 기습해오는 것을 대비하였다. 바람은 매섭도록 차가웠고 구름이 낮게 깔려 마치 눈이라도 한바탕 내릴 것 같았다. 사방 수십리 평야에서 곳곳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들 호걸협사들은 명령계통이 세워져 있지 않고 우압지 조리한 데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노래 부르는 소리고 함치는 소리가 들판을 진동시켰다. 더욱이 그 중에서는 칼을 휘두르며 시약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있어 한바탕 난리를 피워댔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소리사에 안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내가 왜 먼저 방증 방생 두 분의 사퇴를 만나 뵙고 부탁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영영을 석방에서 데려올 수 있다면 이 어찌 제일 큰 경사가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생각이 또 바뀌었다. 그러나 소림사의 손님들이 나에게 손을 써 나를 잡아버리든가 또는 죽여버린다면 내가 죽는 것은 애석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이끌 사람이 없으니 구능 협사들은 틀림없이 난리가 날 것이고 영영은 구해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불화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모두 소림사가 그들의 점지가 될지도 모르지. 나의 일시적인 생각에 큰일을 망친다면 어찌 이 많은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겠는가. 몸을 일으켜 세워 사방을 둘러봤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불꽃이고 불꽃 옆에 사람들의 머리가 움직이는 것만 눈에 띄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그들이 영영의 기대에 젖버리지 않는데 나도 그들을 젖버릴 수가 없다. 이틀 후에 군웅들은 소실산에 이르러 소림사 밖에 당도하였다. 이 이틀 동안 또 많은 영웅 협사들이 와서 합세를 하였다. 그날 오페강에서 모였던 황백류 사마대 남봉왕 등도 모두 다 보였고 구강의 백교방인 삼행주도 장강쌍비어를 데리고 도착을 하였다. 또 수많은 영호충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적게 잡아도 5,6천 명은 된 듯 싶었다. 수백 개의 북이 동시에 울리니 둥둥 울리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 하였다. 수백 개의 북들이 나 한명의 스님도 나오질 않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북을 멈추시오. 호령이 전해지자 북소리는 점점 작아져 끝내는 뚝 멈추었다. 영호충은 숨을 들이마시며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후배인 영호충은 강호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소림사 방장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청아옥 건대 우리를 접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마디는 내공이 담아 보내졌기 때문에 수리 밖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절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으며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영호충은 또 말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수고스럽지만 조역께서는 이 명암들을 갖다 전해주시지요. 조천춘은 말을 했다. 그러지요.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자 속에 영호충이와 군웅들의 오두머리의 이름을 심르명함을 가지고 소림사 대문밖에 이르렀다. 대문을 몇 차례 가볍게 두드렸으나 절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문을 가볍게 밀치자 대문은 빗장이 가려져 있지 않고 문이 열렸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절 안은 텅 비었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가히 혼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 영호충에게 돌아와 사실을 보고했다. 영호충은 비록 무공은 높지만 그러나 경험이 너무 부족했고 더욱이 많은 군웅들을 통솔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뜻밖의 사태를 만나니 실로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어쩔 수가 없이 멍청이 쳐 답을 뿐 아무 말을 해내지 못했다. 독근서는 외쳤다. 절 안에 중놈들이 모두 도망쳤는데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중놈들이 보이는 대로 죽여버립시다. 도간서는 말했다. 중놈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쳤다고 해놓고 무슨 중놈이 있어서 죽인단 말입니까? 독근서는 말했다. 비구니 중들은 중이 아닌가? 도화서는 말했다. 남자들만 있는 절에 어찌 여자중이 있단 말이오. 독근서는 유신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중도 아니고 비구니도 아닌데 박박 깎은 중대가리 머리가 아닌가? 도간서는 말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개무신은 말을 했다. 우리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그게 좋겠습니다. 개형 노형 조형 황방주 내부는 저와 함께 절 안으로 들어가 살려보지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명령을 좀 하달시켜 주십시오. 절대로 저의 명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고 소림사의 스님들에게는 어떠한 무례한 언행도 하지 말 것이며 또한 소실산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전해주십시오. 도지서는 말했다. 정말로 풀 한 포기 뽑으면 안 된단 말입니까? 영호충은 영영이 어찌하고 있는가 심히 마음속으로 초조하였다. 그는 큰 걸음으로 절 안으로 들어갔다. 개무시 등 네 사람은 그 뒤를 따랐다. 사문을 들어서도 돌층계를 지나 앞들과 대웅보전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불상들이 준엄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 책상 위는 열분 먼지가 쌓여있었다. 조천춘은 말했다. 설마하니 절 안에 스님들은 모두 도망쳤단 말입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조영께서는 도망갔단 말을 하지도 마시오. 다섯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다. 들리는 곳은 절 밖에 수천명의 군웅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을 뿐 절 안에는 약간의 인기척도 없었다. 개무시는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소림사 중들이 설치해 놓은 함정을 주의하십시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방증방장 방생대사들은 모두가 도를 닦는 고승인데 어찌 그러한 관계를 사용하겠는가? 그러나 방문자도의 인사들이 대거 공격해오니 소림사의 스님들은 머리를 써서 대책을 세울 것이고 힘으로 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림사는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 이 영영을 어찌 했는가를 몰라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포감이 들었다. 다섯 사람은 눈과 귀로 사방팔방을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갔다. 두 개의 뜰을 지나 뒤에 있는 정각에 이르렀다. 갑자기 영호충과 개무시는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고 손에 신호를 보냈다. 노두자 등도 함께 발걸음을 멈추었다. 영호충은 서북쪽의 한 칸의 상방을 가리키며 천천히 발걸음을 뛰고 다가갔다. 노두자 등도 따라서 갔다. 다가가 보니 방 안에는 극히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상방 앞에 이르러 검을 뽑아 손에 들고 손을 내밀어 방문을 밀치고는 몸을 옆으로 잽싸게 피했다. 그것은 방 안에서 날아오는 암기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방문이 펑하고 소리를 내며 열리자 방 안에서는 신음 소리가 또 났다. 영호충은 고개를 디밀어 방 안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늙은 비군 이가 땅에 쓰러져 있는데 얼굴을 바깥쪽을 향한 사람은 바로 정의 사태 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기가 없었으며 두 눈을 꼭 감은 듯 이마치 이미 숨이 끊어져 죽은 것 같았다. 그는 잽싸게 뛰어 들어갔다. 조천추는 외쳤다. 맹주 조심하십시오.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영호충은 정의 사태의 몸을 돌아 다른 한 사람을 가서 보았다. 과연 그 사람은 항상 장문인 정한 사태였다. 영호충은 고개를 숙여 외쳤다. 사태 사태 정의 사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눈빛이 멍청해졌으나 바로 눈빛의 한 줄기의 희색이 돌더니 입술이 꾸물꾸물 움직였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고개를 더욱 숙여 말했다. 저 영호충입니다. 영호충입니다. 정한 사태는 입술을 몇 번이고 움직어더니 아주 낮은 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자넨 자넨 자네 라고 들을 수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상처는 대단히 화급을 다투었다. 그러나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정한 사태는 한숨을 돌리더니 말을 했다. 자넨 자네는 나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게나. 영호충은 급히 말을 했다. 네네 사태의 말씀이시라면 영호충은 설령 몸이 가루가 되어도 사태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두 분의 사태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소림사에 왔다. 생각이 들자 두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정한 사태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자넨 자넨 반드시 쾌히 승낙을 해주겠나. 영호충은 말했다. 반드시 승낙을 하겠습니다. 정한 사태는 눈빛에 또 한 줄기의 깊은 물이 흘렀다. 그리고는 말했다. 자네가 자네가 항산파의 문호를 맡아 이 몇 마디를 하고 더 이상 숨이 갑다 말을 하지 못했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저는 남자의 몸이라 항산파의 장문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태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산파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맡겠습니다. 정한 사태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 아니네. 난 나는 자네에게 전해주는 것이네. 항산파 항산파의 장문인을 맡게나 자네가 만약 만약에 대답되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네. 조천추 등 네 사람은 영호충 몸 뒤에 서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정한 사태의 이러한 마지막 유언이 너무나 뜻밖이라고 생각되었다. 영호충은 마음이 크게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정한 사태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듬을 보자 마음속에는 뜨거운 피가 용소 숨쳐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사태 말씀에 따르 정한 사태는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서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정말 정말로 감사하오. 항산파 문화의 수백명 수백명의 제자는 앞으로 당신이 당신 영호소 협의 맡게 됐군요. 영호충은 놀라고 화가 나고 또한 상심이 되어 말을 했다. 소림사 사람들이 왜 이다지도 몰 인정 하단 말 입니까 어찌 감히 두 분의 사태를 이 지경 으로 만들었습니까 저는 저는 정한 사태는 얼굴을 옆으로 떨구더니 두 눈을 꼭 감았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손을 내밀어 그녀의 코에 갖다 대어 보니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는 마음이 아프고 심통하여 그 후 몸을 돌려 정의 사태의 손을 만져보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이미 죽은지 오래인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격분이 되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어 실성을 하고 통곡을 했다. 노두자는 말을 했다. 영호 공자 우리는 반드시 두 사태 에게 복수를 해줘야 합니다. 소림사 에 이 중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고 이 소림사를 태워 한 줌 의 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호 충은 더욱 비분 관계하여 다리를 치며 말했다. 그렇소 우리는 이 소림사를 태워 한 줌 의 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무시는 급히 말을 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만약에 성고께서 여전히 이 절 안에 잡혀 계시다면 그녀가 타 죽지 않습니까? 영호 충은 그 말을 듣자 등 뒤에는 차가운 물이 흘렀다. 그래서 말했다. 나의 생각이 너무 경거망동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형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큰일을 망칠 뻔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무시는 말했다. 소림사의 천개에 달하는 방을 우리는 다섯 사람이 일일이 수색하기 어려우니 맹주께서 호령을 하시어 200명의 형제들을 이 절 안으로 불러들여 조사하도록 합시다. 영호 충은 말을 했다. 맞서이다. 그렇다면 계형께서 나가 사람을 좀 모아 주십시오. 개무시는 말했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조천춘은 외쳤다. 절대로 도고 규께들을 들여보내지 마시오. 영호 충은 두 사태에 시신을 일으켜 선단위에 내려놓고 저를 몇 번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제자는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하여 두 분 사태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산파의 문호를 넓혀 두 분의 훈령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의 몸에 난 상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처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옷을 벗겨 살펴볼 수도 없었다. 아마 소림파고 수의 내공의 장력을 맞아 내상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발걸음 소리가 울리더니 200명의 호걸들은 쏟아져 들어와 각기 이곳 저곳을 수색하였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영어충이 우리들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꼭 들어가야 겠다. 어디 그가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자. 바로 도지선의 목소리였다. 영어충은 눈살을 지푸리며 듣지 못한 척했다. 도간선의 말이 들려왔다. 천하에서 이름이 난 소림사에 와서 구경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으리오. 도엽서는 말을 했다. 소림사에 들어와서 천하의 이름이 난 소림스님들을 뵙지 못한 게 그게 더 원망스럽소. 도지서는 말했다. 소림사의 중들을 만날 수가 없고 더욱이 천하에서 이름을 떨친 소림사의 무공을 볼 수가 없는 게 더욱 애통하고 원통함을 금할 게 없소. 도하서는 말했다. 이름이 쟁쟁한 소림사 안에는 한놈의 중도 볼 수가 없으니 정말로 기괴하기 짝이 없구나. 도실서는 말했다. 중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나 그런데 두 명의 비구니가 있으니 더욱 이상하지. 도근서는 말했다. 두 명의 비구니가 있는 것이 뭐가 그리 이상하단 말이냐. 더욱 이상한 것은 두 명의 비구니가 늙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사람 이미 더욱 이상하지. 여섯 형제는 각자 말을 하고 오면서 뒤뜰로 향했다. 영어충과 조천추 노동자 황백료 세 사람은 상방에서 걸어나와 상방문을 잠궜다. 군웅들이 밥이 왔다 갔다 하며 소림사의 구석구석을 찾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한참 지난 뒤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보고를 했다. 절 중에는 화상은 물론 한 명도 없고 부엌에서 일하는 이조차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어떤 자는 보고하기를 절 안에는 불경이나 부적 용부 조차도 모두 가져가 버렸고 그릇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자는 절 안에는 쌀과 기름과 소금이 텅텅 비어있고 밭에 심어졌던 채소조차도 깨끗하게 뽑아져 버렸다고 보고하였다. 영어충은 한 사람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더욱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소림사 스님들의 행동이 이렇듯이 주도면밀하구나. 심지어 풀 한 포기조차도 남기지 않았으니 물론 영영을 벌써 다른 곳으로 옮겨다 놓았겠지. 이 세상에 이렇게 큰데 어디 가서 찾아야 한단 말이냐. 한 시즌이 되지 않았는데 200명의 호걸들은 소림사의 천개에 달하는 방을 모두 다 찾아보았다. 불상은 물론이고 액자 뒤에까지 모두 찾아봤으나 한 장의 종이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떤 이는 득의양양에서 말을 했다. 소림파는 무림에서 첫째가는 명문의 대파인데 우리가 온다는 소리를 듣자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었구나. 그것은 천고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했다. 우리의 이번 행동은 위풍당당했다. 앞으로 무림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농락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자는 말했다. 소림사의 중들을 다 쫓아버린 것은 위세가 당당하나 선고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온 것은 선고를 마중하러 온 것이고 절대로 중들을 쫓으려고 그런 건 아니다. 군웅들은 모두 그의 말에 이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자는 고 개를 숙이고 어떤 자는 영호충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이 이 일은 정말 뜻밖입니다. 그 누구도 소림사의 스님들이 저를 버리고 사라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군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 게 나을 것이니 여러분은 각기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백륜은 말을 했다. 제 생각으로는 선고를 찾는 건 어렵더라도 소림중들을 찾는 것은 쉽다고 봅니다. 소림사의 사람들은 적게 잡아도 수천명인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숨어 영원히 자기의 모습들을 감출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들은 소림의 중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선고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있을 우리들이 이 소림사에 묻고 있는다면 설마 아니 소림파의 제자들이 수천년 동안 쌓아온 업적을 버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곳에 살도록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들이 틀림없이 이 저를 빼앗으러 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선고가 어디 계신지 알아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선고가 어디 계신다고 알아본 다고요? 그들이 감히 말을 할런지 요? 노두자는 말했다. 알아본다는 것은 단지 부드럽게 말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림사의 중들을 보면 절대로 죽이지 말고 잡아야만 합니다. 한 일곱 열댓명을 붙잡아오면 그들이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만약 중들이 끝까지 버티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어찌 하시겠습니까? 노두자는 말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리오. 남교주님의 신용신물을 그들의 몸에 가놓으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 그들은 진상을 자백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모두들 모두들 고개를 끄덕 끄덕 이며 거기에 찬동 하였다. 모두들 남교주의 신용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오독교 교주 남봉 황의 독사 독충을 말하는 것이다. 이 동물을 사람의 몸에 놓는다면 그들이 이곳저곳을 물어 어떠한 형벌보다는 더욱 무서웠다. 남봉 황은 잔잔히 웃으면서 말을 했다. 소림사의 스님들은 경을 읽고 오랫동안 수련을 했기 때문에 나의 신용신물들은 그들을 제압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영호충은 생각을 했다. 그러한 방법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소.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소림사의 스님들을 100명 정도를 잡아 한 명을 바꾸자면 아마 그들은 영영을 석방할 것이오. 갑자기 굵은 소리가 들려왔다. 요 며칠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더니 정말 배고파 죽겠구나. 어째서 절에는 중들이 하나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한 놈을 잡아다가 중놈에 하얀 고기를 쳐다가 먹는다면 그 맛 또한 괜찮을 텐데. 말하는 사람은 몸집이 거대한 바로 막복상웅 중에 한 사람인 백웅 이었다. 군웅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와 또 다 른 흑웅 이 있는데 모두가 사람 고기 먹기를 좋아하고 그의 이 면마디는 비록 듣기에 부토가 날 지경 이었다. 그러나 이 소실산에 온지 여러 시일이 지났지만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 모 두들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났다. 어떤 이는 뱃속에서 꾸르륵 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조천춘은 말을 했다. 그들이 쓴 계략은 바로 겸벽 청야의 계략입니다. 황백류은 말을 했다. 네 바로 그것이오. 그들은 아마 우리가 2절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화산할 때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천하의 일이 그렇듯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소. 영호충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황방주께서는 무슨 고견을 갖고 계신지요. 황백류은 말을 했다. 우리는 한편으로 형제들을 파견하여 화산을 하여 소림사의 중들 이 어디 갔는가 염탐을 해오고 한편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양식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2절에서 지키고 무슨 토끼가 걸려 들기를 기다리고 대화상들이 스스로 스스로 무슨 망에 걸리도록 합시다. 이 황방주라는 사람은 성어를 구사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완전하게 고사 성어를 기억할 수가 없어 더듬떠듬 대강 말풀이만 했던 것이다. 영어충은 말을 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방주께서 명령을 하달하여 500명의 똑똑한 형제들을 골라 산 아래로 보내어 소림사의 스님들 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양식을 구하는 일도 역시 황방주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황방주는 대답을 하고 몸을 돌려나갔다. 남봉왕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황방주께서는 빨리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백웅 흑웅 두 분이 너무 배가 고파 아마 닥치는 대로 뱃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럴 테니까요. 황방주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저도 그를 막독상웅이 설령 아무리 배가 고파 죽는다 할지라도 아마 남교주의 손털 하나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요. 조천추는 말을 했다. 절 안에 화상들이 싹 없어져 버렸으니 여러 친구들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또다시 이곳 저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이상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어쩌면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군웅들은 모두 대답을 하고 또 각기 무엇인가 찾으러 나갔다. 영호충은 대웅고전에 구들빵석에 앉아 있었다. 석가 보살의 불상들은 위험있게 앉아있고 얼굴에는 자비롭고 가려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방증방장은 과연 수도를 쌓은 고승이야. 우리가 대거 쳐들어온다는 걸 아시고 차라리 소림파의 명예를 실추시킬 망정 접전을 피하고 결국은 대살륙과 피가 바다를 메우는 그런 형국을 피했어. 그러나 그들은 어찌해서 정한 정일 두 분의 사태를 죽였는가. 아마 그 두 분의 사태를 죽인 자는 절 안에서 흉악한 중들이었을 게고 절대로 장증대사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방증대사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소림파의 선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영영을 구하여야 되겠다. 때마침 한 줄기의 삭풍이 문에서 불어 들어왔다. 바람이 불어 신전 앞에 취장을 들썩들썩 휘날리게 했으며 바람의 세력은 맹렬하여 향불에 타다 남은 제가 온 대웅보전에 날렸다. 영호충은 문가에서 서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고 시커마였다. 북풍은 심이 강하게 불어왔다. 내심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큰 눈이 한바탕 내리겠구나. 마음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공에서 눈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생각하기를 날씨가 이렇듯이 추운데 영영의 몸에는 옷이라도 걸치고 있을까 소림파의 사람은 많고 세력 또한 강하니 모두들 단단히 준비하고 는 있을 머리 얼굴 손에서 즉시 녹았다. 영어충은 또 생각을 하였다. 정한사태 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몸은 비록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정신은 말짱하셨고 그리 혼미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녀는 어째서 나보고 항산파의 장문을 맡으라고 하셨을까 항산파 문화에는 남자가 없고 득건대 대대로 내려오는 장문인은 모두가 여승 이라고 들었다. 나는 사내대장부인데 어떻게 항산파의 장문을 맡을 수 있을까 이 말이 천하에 전해진다면 어찌 강호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지 않겠는가 내가 그녀에게 대답을 한 이상 대장부가 어찌 시건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내 할일이나 하고 다른 사람이 비웃든 상관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여기에 이르르자 마음이 한숨이 놓였다. 갑자기 산허리에서 은은하게 함성이 들려왔다. 얼마 안 있자 절 밖에서는 군웅들이 떠들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절 밖으로 뛰쳐가 보니 황방주의 얼굴이 피로 물들었고 어깨는 화살 한 대를 맞았는데 그는 뛰어오면서 외쳤다. 맹주 저기 저기 산할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 그 덫에 갇힌 꼴이 됐습니다. 영호충은 놀래서 말했다. 소림사의 스님들입니까? 황백륜은 말했다. 중들은 아니고 일반 사람입니다. 재미랄놈들 우리가 산을 얼마 내려가지 않았는데 화살들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열 몇 명의 형제들이 죽었고 화살을 맞은 자가 7, 80명은 될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전멸한 거나 다름 어붑니다. 수백 명이 낭패한 꼴로 퇴각해 오는 것이 보였다. 화살에 맞은 자가 실로 적지 않았다. 군웅들은 함성이 마치 우레와 같았고 모두들 내려가 일전을 하자고 외쳤다. 영호충은 또 물어보았다. 적들은 어떤 문파인지 황방주 께서는 지피는 게 있습니까? 황백륜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적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랄 화살들이 무섭기 짝이 없었고 그놈들이 정체를 보지 못하고 화살들이 비오듯 쏟아지니 한 발자국도 접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천추는 말했다. 보아하니 소림파 사람들이 고의로 함정을 설치하여 옹중 착별의 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노두자는 말하였다. 무엇이 옹중 착별이란 말이오? 상대방을 의기양양하게 해놓고 자기의 위풍을 죽이는 것이니 이것은 이것은 적들을 유인하여 위험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계략입니다. 조천추는 말하였다. 그래요 설령 적을 유인하여 끌어들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왔지 왔소. 무슨 할 말이 또 있겠소 이까? 이중들은 우리를 이곳에서 아마 멀쩡하게 굶겨주길 심판인 것 같소. 백웅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느 자가 나와 함께 공격해 들어가 이놈들을 죽일 텐가? 삽시간에 천여명이 웅성대면서 대답을 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잠깐만 상대방의 화살이 대단하니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자멸을 할 것입니다. 개무시는 말을 했다. 이 절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구들빵석은 수천 개나 넘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 모든 사람은 정신이 모두 들었다. 모두들 말하기를 그렇다면 방패로 삼으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군요. 즉시 수백명은 절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대로 구들빵석을 운반해왔다. 영호충은 외쳤다. 이것으로 방패로 삼고 모두들 산 아래로 진격해 갑시다. 개무시는 말했다. 맹주 하산을 한 뒤에 어디서 다시 모이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선고를 구하여야 할지 지금 모두 적당하게 안배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충은 말하였다. 그렇소이다. 당신도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휘할 능력이 없소. 나는 맹주의 자격이 없소이다. 내 생각에는 하산한 다음에 모두들 각자 원위치로 돌아가 있는 힘을 다하여 선고가 어디 계신가를 알아보고 서로 통제한 다음에 다시 구할 방도를 찾아봅시다. 개무시는 말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군요. 즉시 영호충의 뜻을 모두에게 전했다. 그 사람 고기를 먹는 화상인 흑웅은 외쳤다. 소림사의 이 까까머리 중놈들은 이렇게 악독하구나. 모두들 이 저를 한줌의 재로 만든 다음 다시 공격해 들어가 그들과 죽든지 살든지 한번 겨뤄봅시다. 자기도 중이면서도 까까머리 중이라고 아무 주저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군웅들은 모두 그게 좋겠다고 외쳤다. 영호충은 연신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선국 께선 눈앞에 그들에게 잡혀 있으니 모두들 급하게 굴지 마시오. 잘못했다가는 선국 께서 그 화를 대신 받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은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모두들 말하기를 좋소이다. 그렇다면 이 절을 그대로 놔둡시다. 영호충은 말했다. 개형 어떻게 나누어 화산을 해야 될지 당신이 좀 대여를 정리해보시오. 개무시는 영호충이 군웅들을 통솔할 수 없고 임기응변을 할 수 없자 별수 없이 사양하지 않고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여러 친구들은 들으시오. 맹주께서 맹주의 영이 있습니다. 모두들 여덟 방향으로 나뉘어 화산하기로 합시다. 동남서북 4길이고 동남서남 동북서북 또한 4개의 길이니 우리들이 이 8개의 방향으로 포위를 뚫고 나간다면 그리 많은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오. 급히 사람을 구분하여 누구는 어떤 방향으로 내려갈 건가를 지시하였다. 한 방향마다 500명 또는 700 800명 정도가 되었다. 개무시는 말했다. 정남방은 화산하는 큰 길이니 틀림없이 적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맹주 우리가 먼저 정남쪽으로 화산을 하여 적을 견제 합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포위를 뚫고 나가는데 비교적 쉬울 것 같소이다. 영호충은 검을 뽑아 손에 쥐고 구들 방석도 찾지 않고 큰 걸음으로 아래를 향해서 달려 갔다. 군웅들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급히 여덟 방향에서 내려갔다. 화산하는 길은 본래 여덟 개의 길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몸을 돌려 앞으로 달려가자 처음에는 그래도 여덟 방향으로 구분이 되었으 나 나 나중에는 온통 사람이 벌떼처럼 온산을 뒤덮으며 내려왔다. 영호충은 달리자 징소리가 몇 번 들려오더니 앞에 숲속에서 배오듯 이 화살이 떨어졌다. 그는 독고 구검 중에 파전식을 전개하여 여기저기 막으면서 앞으로 전진하여 날아오는 화살을 하나하나씩 막았다.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다. 갑자기 몸 뒤에서 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봉 왕이 좌측 발과 좌측 어깨가 동시에 화살에 맞아 땅에 굴러 떨어졌다. 영호충은 급히 몸을 돌려 그녀를 부추켜 세우며 말을 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소. 남봉 왕은 말했다. 나를 상관 마시고 당신은 당신 혼자서 산에 내려가십시오. 이때 화살은 여전히 벌떼처럼 날아와 여기저기 꽂혔다. 영호충은 손에 쥔 칼을 휘두르며 날아온 화살을 담아갔다. 사방의 군웅들은 화살을 맞아 여기저기서 쓰러져 있었다. 영호충은 좌측 손으로 남봉 황을 부추키면서 산 아래로 달려갔다. 날아오는 화살을 칼을 휘둘러 하나하나 막았다. 갈수록 화살의 힘은 강해졌으며 활을 쏘는 자는 모두 무공이 강한 자들인 것 같았다. 날아오는 화살은 정확했으며 군웅들의 손에는 비록 구들방석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화살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화살을 맞는 자가 갈수록 많아졌다. 영호충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다. 화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퇴각해서 절로 들어가야 할지 겉 잡을 수 없었다. 개무신은 외쳤다. 맹주 적의 화살은 갈수록 매섭습니다. 형제들이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피해가 갈수록 심합니다. 아무래도 잠시 전진을 멈추고 다시 퇴각하여 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호충은 이미 수세에 밀려 있음을 알았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해 온다면 더욱 수습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퇴각하여 소림사로 들어가시오. 모두들 퇴각하여 소림사로 들어가시오. 그의 내력이 강하여 그가 이렇게 외치자 수천명의 사람들이 비록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사바응로 말소리가 번졌다. 개무시 조천추 등 수십 명이 일제히 외쳤다. 맹주 께서 명령을 하신다. 모두들 소림사로 퇴각하라. 군웅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소림사의 앞들에는 욕지거리 신음소리 외치는 소리 이쪽저쪽 군데군데 피들이 낭자하였다. 개무시는 명령을 내려 800명의 아무 상처를 받지 않은 자를 8분대로 나누어 팔방을 지키도록 하고 적의 침입에 방비하였다. 소림사에 모인 수천명의 사람 중에 반수는 각기 문파나 방해에 속하는 사람이어서 각자 통솔이 잘되고 규칙이 잘 먹혀 들어갔으나 그 나머지 2천명의 사람들은 모두 오합지졸이라 이렇게 한번 패하자 더욱 혼란에 빠졌으며 각자 자기 주장을 세우고 어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영어충은 말했다. 모두들 모두들 빨리 가서 상처를 입은 형제들을 돌봐주고 치료를 좀 해주시오. 내심 생각했다. 항산파의 여제자들이 같이 있지 않은 게 애석하구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영약이 모자르니 말이다. 또 생각하기를 만약에 항산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그들 정교의 각파들을 도와줄까? 음 두 분의 사태가 이곳에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항산파의 제자들은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거야. 군웅들이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음을 듣고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만약에 그 혼자라면 임 벌써 그 포위를 뚫고 나갔을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안중에 두지 않고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자기는 이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로서 이 수천명의 생사를 모두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정말로 한사막이 짝이 없었다. 날씨가 저물 무렵에 갑자기 산허리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장검을 뽑아들고 길에 서 있었다. 군웅들은 각자 병기를 들고 적과 한바탕 결전을 하려고 하였다. 북소리가 크게 울리고는 있었으나 적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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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는 동시에 멈췄다. 군웅들은 분분히 의론을 나누었다. 북소리가 멈췄으니 올라올 것이다. 올라온다면 그것 참 잘된 일이지. 놈들은 하나하나 모조리 쭉 여버려야지. 그곳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재미랄 놈들 놈들이 우리를 이곳에 가둬두고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한놈도 올라오지 않으니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 공격해 간다면 자네가 말할 필요가 있는가. 개무시가 낮은 목소리로 영호충에게 말했다. 우리가 오늘 밤 만약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고 하루밤을 계속 굶는다면 모두들 힘이 없어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소이다. 우리는 이 300명의 무공이 강한 친구들을 선발하여 길을 트기로 합시다. 컴컴한 밤엔 적이 화살을 쏘아도 똑바로 겨눌 구사 없을 테니 적의 한쪽 진영을 흩어놓으면 우리 모두 단숨 애쳐 내려갑시다. 개무시는 말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군요. 바로 이때 산허리에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더니 백여명의 머리에 흰 두건을 쓴 자들이 밀려 올라왔다. 군웅들은 크게 고함을 지르며 용감하게 앞으로 달려가 접전을 하였다. 그러나 공격해 오던 이 백여명은 조금 접전을 하다가 어떤 소리가 들려오자 모두 산 아래로 태각해 갔다. 군웅들은 마음을 놓고 휴식을 취랬다. 바로 북소리가 또 요란하게 울리더니 또 다른 한때의 머리에 흰 두건을 쓴 자들이 공격해 올라왔다. 한바탕 싸우자 또 다시 물러갔다. 적은 비록 퇴각은 했지만 북소리와 함성소리는 여기저기서 울려나오고 시종 그치지를 않았다. 개무시는 말했다. 맹주 적은 틀림없이 피병지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바로 보았습니다. 개형께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주십시오. 개무시는 명령을 내렸다. 만약에 적이 다시 올라온다면 산 입구를 지키고 있는 백 명이 달려가 접전을 할 뿐 그 나머지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고 그래도 있으라고 전했다. 조천춘은 말했다. 저에게 계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300명의 고수를 선정하여 한밤중에 적이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 이 300명은 그때 쳐내려 가면 됩니다. 적기네 들어가 혼전을 하면 제놈들은 별수없이 화를 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두들 그때의 기회를 틈타서 화산을 하는 거지요. 오늘의 계략은 별수없이 먼저 상대방을 크게 혼한시켜 비로소 혼란한 틈을 타서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좋은 계략입니다. 조형께서 그들을 선발하여 여러 사람에게 분부를 해주십시오. 한쪽이 흩어지면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면서 내려간다 조천추는 돌아와서 300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강호의 인류 고수들이라고 보고를 하였다. 그래서 그들 정의의 힘을 빌려 포위를 뚫고 내려간다면 적이 설사 수천명이 막는다 해도 그들의 300명의 용맹한 힘을 당해낼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 영호충은 정신이 일진되어 조천추와 함께 서쪽 산에 가보았다. 가보니 300명은 일렬로 똑바르게 서있었다. 그래서 영호충은 말하였다. 여러분께서는 잠시 몸을 쉬었다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모두 들 죽음을 무릅쓰고 쳐 내려가야만 합니다. 군웅들은 일제히 대답을 했다. 이때 눈발이 더욱 굵어져 눈은 여기저기 쌓이기 시작했으며 군웅들의 머리와 옷의 눈꽃들이 휘날렸다. 절 안에 모든 물항아리는 이미 바닥이 드러났으며 우물조차도 흙으로 메워져 있었다. 각자는 땅에 쌓인 눈을 뭉쳐서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였다. 날씨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두 사람이 마주쳐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조천춘은 말을 했다. 다행히 오늘 저녁 눈이 내려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15일 이니 달빛이 아마 매우 밝았을 것입니다. 조금 지난 이 사방은 조용하고 아무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소 림사에 모여있는 수천명의 군웅들과 소실산 산허리에서 산미택가 지 정교의 사람은 적게 잡아도 2천명이 될성 싶었는데 서로 약소이나 한 듯이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설사 말하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정막한 기분에 휩싸여 말을 하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발이 나뭇잎과 수풀 속에 떨어지면서 부드럽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영호충은 갑자기 일어난 생각이 들었다. 소 삼에는 지금 이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갑자기 산허리에서 우우하고 호각 소리가 들려오면서 이어서 사면팔방에서 함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적이 전백광 막북 상웅 그리고 삼백명의 정선된 걸사들이 따라서 전진에 들어갔다. 삼백명이 단숨에 쳐 내려가는 앞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는 것 같았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조천추가 한계의 폭죽을 꺼내어 폭죽에다 불을 붙이니 펑 하고 소리를 내며 허공에 띄웠다. 바로 불꽃이 번쩍이며 팍 소리가 나면서 터졌다. 이것은 군웅들에게 신호를 보내어 절에서 일제히 쳐 내려오라는 신호였다. 영어충은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발 밑에서 따끔하게 아파오는 통상을 느꼈다. 한계의 날카로운 못을 밟은 것 같았다. 내심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힘을 모아 몸을 날려 한 구루에 나무 위로 올라섰다. 조천추 등이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큰일 땅 밑에는 귀신이 있어. 모두들 발밑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못을 밟았던 것이다. 어떤 자는 목 끝이 발목을 관통하여 비명을 질렀다. 수십 명이 계속해서 쳐들어가자 갑자기 아악하고 큰 소리를 내며 큰 구덩이의 함정 속으로 빠졌다. 수풀에서는 열 몇 개의 긴 창이 나오더니 그 구덩이를 향해서 찔렀다. 순식간에 참혹한 비명소리가 흘러나와 온 산을 뒤덮었다. 개무신은 외쳤다. 맹주 빨리 명령을 하십시오. 퇴각하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영호충은 이러한 전세를 보자 틀림없이 정경음파는 산 아래에 함정을 파놨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만약에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쳐내려간다면 정군이 몰살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소림사로 물러가시오. 모두들 소림사로 퇴각하시오. 그는 이쪽 나무에서 다른 나무 꼭대기로 몸을 날려 함정이 있는 곳에 다가가서 장검을 휘두르자 세 명의 창을 쥐고 있는 자를 쓰러뜨렸다. 몸을 날려 신창을 가지고 있는 자의 옆으로 떨어졌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뾰족한 못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삽시간에 칼을 휘두르자 일고 변한 명이 쓰러졌다. 그 나머지 긴창을 가진 자는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다. 함정에 빠진 사십여 명을 일일이 끄집어내었다. 그러나 이미 열몇 명은 부덩이 속에 빠져 창에 찔려 죽었다. 군웅들은 앞을 쳐다보니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 땅은 비록 눈이 쌓여 빛이 발산되고 눈이지만 그러나 어디 어느 곳에 함정이 있는지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각자 고개를 숙이고 의기소침하여 절뚝절뚝하면서 산위로 올라왔다. 다행히 적들은 뒤쫓아 오지 않았다. 군웅들은 절로 들어와 촛불 아래서 상처를 살펴보니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의 발바닥이 뾰족한 못에 찔려 피가 났다. 모든 사람은 욕지거리를 했다. 틀림없이 상대방이 이 몇시 진 동안 북소리를 내며 소리를 지른 것은 산허리에 함정을 하고 못을 박는 행동을 엄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 쇠못은 길이가 한 척 정도 되었으며 약 7천 정도는 땅속에 묻어두고 3천 정도가 땅바닥에 튀어나와 매우 날카로웠으며 만약에 온산에 뒤덮였다면 아마 수십만개는 될 것이다. 이 많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못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고 적들이 이렇듯이 세심하게 준비하는 상황의 군웅들 중에서 약간 이나마 머리가 돌아간 자들은 모두 혀를 내돌렸다. 개무시는 영호충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영호공자 모두들 일제히 저포희망을 뚫고 퇴각한다는 것인지 금상태로 보아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삥 예각을 하는 것은 단지 선고를 위험해서 구출해내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은 아마 영호공자 단독으로 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충은 놀래서 말을 했다. 당신 당신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개무시는 말을 했다. 나도 물론 영호공자께서 의리가 강하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 혼자 행동을 안하시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의리만 지키고 있다면 장래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복수를 해줄 것입니까? 선고께서는 목중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누가 가서 그녀에게 다시 밝은 햇빛을 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충은 킥킥킥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알고 보니 계왕께서는 나 혼자 산에 내려가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모두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법인데 그렇게 많은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소.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우리가 함께 죽으면 선고도 옥에 갇혔다가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정경훈판은 오늘 비록 승리를 거두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그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죽을 것이오. 싸움에 지고 이기는 것은 단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를 판까름할 뿐입니다. 개무신은 아무리 권해도 그가 듣지 애자 더 이상 말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밤 컴컴한 기회를 틈타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내일 날이 밝아 적들이 대거 공격해오면 더 이상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손을 툭툭 치며 연신 탄식을 하였다. 갑자기 몇 사람이 히이덕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은 갈수록 즐겁기 짝이 없었다. 군웅들이 대패한 나머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화통하게 웃는 사람이 있다니 영어충과 계무시가 들어보니 도곡육선 이란 걸 알았다. 모두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이 여섯 괴인들 만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히히나 낙을 하는 구나 도곡육선 중에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에 이러한 바보가 있습니까 멀쩡한 다리를 뾰족한 못에 찔리다니 하하하 정말로 웃겨 죽겠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했다. 당신들이 만약에 뾰족한 못에 찔리는 맛을 맛보겠다면 어째서 큰 쇠망치를 사용하여 쇠못을 발등에 대고 자기 스스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하하하 하하하 흐흐흐 킥킥킥 여섯 형제들은 연신 숨이 넘어갈 듯 오더대며 마치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 군웅들은 쇠못에 발바닥이 찔려 이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렇듯이 먹무르는 자가 옆에서 비웃자 그 누구도 욕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도곡육선은 같이 해대고 한마디 한마디 마다 꼬투리를 잡았다 지고 덤벼들었다. 천하의 몹쓸놈들이라 하면 왜 천하의 몹쓸놈이냐고 되물어보고 오사를 할놈이라고 욕을 해대면 왜 육살할 놈이냐고 말하지 않느냐고 이렇듯이 사사건건 시비를 하였다. 순식간에 이곳저곳에서 욕지거리가 일어나고 어떤 자는 변기를 들고 결투를 하려고 했다. 영어충은 일이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자 갑자기 외쳤다. 아 이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재미있구나. 이것도 이상하다. 도곡육서는 듣자마자 급히 달려와 물어봤다. 무슨 물건이 그렇게 재미있소. 영어충은 말을 했다. 나는 여섯 마리의 생쥐가 한 마리의 고양이를 물고서 이곳으로 도망치는 것을 봤소. 도곡육서는 재미있어 모두들 말을 했다. 생쥐가 고양이를 물다니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로 갔던가요. 영어충은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쪽으로 도망쳤소. 도근서는 그의 손목을 잡더니 말했다. 자 가봅시다. 모두들 가서 구경이나 해봅시다. 군웅들은 영어충이 말을 바꿔 그들을 여섯 마리의 생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믿자 모두들 배를 잡고 웃었다. 도곡육서는 영어충을 졸졸 따라 뒤뜰로 갔다.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 저기가 아닙니까. 도실서는 말했다. 나는 왜 안 보이오. 영어충은 그들을 멀리 끌어내어 군웅들과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려 했다. 그래서 아무데나 손가락질을 하며 일곱 사람은 더욱 멀어졌다. 도간선은 펑하고 소리를 내며 정각에 한쪽 문을 열었다. 아내는 컴컴하기 짝이 없었다.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아이고 여섯 마리의 생쥐가 한 마리의 고양이를 들고 저 구멍으로 들어가고 있군요. 도끈선이 말을 했다. 사람을 속이지 마시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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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불빛의 방안은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한 개의 보살 상만이 벽을 향하고 앉아 있었다. 도끈선은 건너가서 예불 탁자에 있는 기름등잔에 불을 밝히면서 말을 했다. 어디에 구멍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생쥐를 잡읍시다. 기름등잔을 가지고 사방을 비춰보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쥐 구멍은 없었다. 도지선은 말했다. 아마 보살 상 뒤에 있는 것 같소. 도간선은 말했다. 보살 님 뒤라 그렇다면 우리 일곱이 생쥐란 말인가. 보살 은 벽을 향하고 있으니 그의 등은 바로 앞이오. 도간선은 말했다. 너는 분명히 말을 잘못했으면서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구나. 등 뒤가 어째서 앞이 된단 말이냐. 도화선은 말을 했다. 등 뒤든 또는 앞이든 간에 우리가 잡아당겨 봅시다. 도엽선 도실선은 일제히 말을 했다. 그게 좋겠군. 세 사람은 손을 내밀어 석상을 움직였다. 영호충은 외쳤다. 그렇게 할 수는 없소. 이것은 달만호조의 석상이오. 그는 당만호조가 소림사를 창간한 비조임을 알았다. 소림의 무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르고 수천년 동안 쇠퇴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달만호조의 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달마조사가 그 옛날 벽을 향하여 9년 동안 참선을 하여 결국은 모든 진리를 깨우쳤다 여절에서 모셔져 있는 달마상은 모두가 벽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만호조는 또 중포선종의 비조이다. 무림이든 또는 불교이든 간에 그의 지위는 힘이 높고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번 에소림사에 오게 되었을 때 군웅들은 일제히 그의 충고를 따라 절에 있는 어떤 한 기물도 손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 달만호조의 석상은 절대로 움직이고 우룽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도화선 등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영호충은 외침소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세 사람은 일제히 힘을 써 거대한 힘으로 닮아 석상을 빙글 돌렸다. 갑자기 일곱 사람은 일제히 외쳤다. 눈앞에 철판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한 개의 큰 동굴이 나타난 것이다. 철판은 세운 지가 오래된 듯이 녹이 슬어 있었으며 그러나 심히 견고 하였다. 도화선 등 세 사람이 큰 힘으로 밀치자 끽끽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도지선은 외쳤다. 정말로 동굴이 있네. 도끈선은 말했다. 들어가서 여섯 마리의 생쥐가 고양이를 물고 있는 꼬리나 보자. 고개를 숙이더니 이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도간선 등 다섯 사람은 뒤떨어질 세라 너도 나도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상당히 큰 것 같았다. 여섯 사람이 들어간 직후에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다. 순식간에 여섯 사람은 왁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또 뛰쳐나왔다. 도지선이 외쳤다. 아내는 컴컴의 끝을 볼 수가 없어. 도엽선은 말을 했다.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소. 어쩌면 몇 걸음 가다가 곧 벽이 나타날 것이야. 도지선은 말 했다. 너는 몇 발짝 들어가면 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때서 몇 걸음 더 나가지 않고 벽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 도엽선은 말을 했다. 내가 말한 것은 어쩌면 이지 절대로 반드시란 말이 아니야. 어쩌면 과 반드시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요. 도지선은 말을 했다.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되게 말이 많구나. 도근선은 말 했다. 뭘 그렇게 떠드느냐. 빨리 횃불을 두 자루 가져와라.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해야겠다. 도실선은 말을 했다. 왜 겨우 두 자루에 횃불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세 자루면 안됩니까. 도화선은 말을 했다. 기왕 세 자루를 붙였는데 왜 하필이면 세 자루요 네 자루를 붙여야지요. 여섯 사람은 입을 계속해서 쉬지 않았지만 손놀림은 매우 신속하고 민첩하였다. 순식간에 탁자에 네 다리를 쪼개더니 네 자루에 횃불을 만들었다. 여섯 사람은 서로가 다투어 횃불을 거머쥐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영호충은 깊이 생각했다. 이 동굴을 보니 틀림없이 소림사의 비밀 통로인 것 같구나. 그날 내가 고산매장에 잡혔을 때도 역시 길다란 통로였는데 아마 영영은 이곳에 잡혀있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르자 마음이 두근두근 뛰어 즉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발걸음을 빨리하고 도구격선을 따라갔다. 이 동굴은 상당히 넓었다. 매장의 지하통로가 좁고 습기가 많은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단지 굴 속에는 곰팡이가 심하여 호흡이 조금은 곤란하였다. 도실서는 말하였다. 그 여섯 마리 생쥐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구나. 아마 이 구멍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나가서 다른 곳을 찾아보자. 도간서는 말을 했다. 끝까지 가본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 늦지는 않다. 여섯 사람은 또 한참 가다가 갑자기 훅 하고 소리가 나면서 허공에서 한 개의 선장이 똑바로 쳐내려왔다. 도화선은 제일 앞에 가다가 급히 뒤로 물러서니 무겁게 도실선의 가슴과 부딪혔다. 한 명의 스님이 손에 선장을 쥐고 신속하게 우측 우측벽에 숨었다. 도화선은 크게 노하였다. 재미랄놈. 이 썩어빠질 중놈. 감히 이곳에 숨어서 이 어르신을 해치려 하는구나. 손을 내밀어 옆에 벽을 잡으니 훅 하고 소리가 나면서 좌측 벽에서 또 한 개의 선장이 쳐내려왔다. 이 일장은 도화선의 테로를 막았다. 그는 별수 없이 앞으로 몸을 날려 좌측 발이 막 땅에 닿는 게 우측 에서 또 한 개의 선장이 날라왔다. 이때 영어충은 이미 분명하게 봤던 것이다. 선장을 내리치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조종이 되는 쇠로 만든 사람이었다. 단지 장식이 너무나 교묘하여 사람의 발이 땅 밑에 깔려있는 무엇에 닿기만 하면 선장이 튕겨져 나오는 것이다. 또한 앞뒤로 호응을 하여 일장일장이 모두 정묘하기 그지없었다. 도화선은 짧은 쇠막대기를 끄집어내어 막았다. 창그랑 하고 큰소리가 나면서 짧은 쇠막대기는 손에서 빠져나갔다. 도화선은 라이고 하고 외치며 땅바닥에 굴렀다. 그러자 또 한 자루의 선장이 머리를 향해서 떨어져 내려왔다. 도끈선 도지선은 각자 짧은 쇠막대기를 꺼내어 잽싸게 뛰어가 자기의 형제를 구했다. 두 개의 쇠막대기가 일제히 달려들자 비로소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리장이 지나가면 두 번째가 또 쳐내려왔다. 도간선 도엽선 도실선 세 사람은 일제히 달려들었다. 다섯자루에 짧은 쇠막대기를 휘두르자 양쪽 벽에 선장과 겨루었다. 선장을 움직이는 쇠로 만든 중은 비록 쇠로 만든 것이었지만 당시 이것을 장치한 사람은 똑똑하고 영리한 장인이었으며 만약에 자기 자신이 무해를 하지 못하면 소림의 고승이 옆에서 지고를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쇠로 만든 사람이 일장을 내리칠 때마다 마치 초식을 쓰는 듯 상당히 매서웠다. 쇠로 만든 화상의 손목과 선장은 모두 쇠로 종을 되어 있어 백근의 중량이 나갔고 더욱이 기계로 움직이는 것이라 심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도곡육서는 무공은 비록 강하지만 그러나 쇠 막대기는 너무나 짜라서 선장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여섯 형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물러나려고 했으나 뒤끼리 훅훅 소리를 내며 모두가 선장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앞으로 한 발짝 나갈 때마다 또한 몇 개의 쇠로 만든 중이 공격에 가담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쇠로 만든 중의 초식이 물론 강하고 힘이 있었으나 매일 초식마다 큰 빈틈이 있었다. 영어충은 즉시 장검을 뽑아들어 두 명의 쇠로 만든 중의 손목을 내리쳤다. 창그랑 창그랑 소리가 나면서 검 끝이 쇠로 만든 화상의 손목을 내리찍자 불꽃이 튀기며 장검은 튕겨져 나왔다. 바로 이때 독근선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선장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졌던 것이다. 영어충은 본래 허둥지둥 되었으나 독근선이 선장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지자 더욱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선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두 검을 연속 내리치니 창그랑 창그랑 두 소리가 나면서 여전히 쇠로 만든 화상의 급소를 내리찍었다. 그러나 검술충의 최고의 묘수로 내리찍은 두 검은 겨우 쇠로 만든 화상의 가슴과 아랫배의 농난 부분을 조금 긁었을 뿐이었다. 머리에 바람 소리가 나면서 한 개의 선장이 떨어져 내려왔다. 영어충은 깜짝 놀라 앞으로 몸을 피하니 좌측 전방에서 또 한 개의 지팡이가 내려쳐왔다. 갑자기 앞이 컴컴 해 지더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원래 도 고귭선이 가지고 들어온 네 개의 횃불은 앞에서 치고 뒤에서 쳐내려온 화상과 접전을 하느라고 땅바닥에 떨어져 불이 꺼졌다. 이 횃불은 탁자의 내다래로 만든 것이라 세우고 있을 때는 불이 탔지만 땅바닥에 떨어지자 곧 불꽃이 죽었던 것이다. 영어충이 앞으로 튀쳐 들어갔을 때 이미 세 자루의 횃불이 꺼지고 몇 장의 선장을 피할 때 네 번째 횃불이 마저 꺼졌던 것이다. 그는 앞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자 손을 눌릴 수가 없었다. 이어서 좌측 어깨가 강렬한 통증을 느끼며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리고는 아이고 으 아이고 어머니라는 소리가 연신 들려왔다. 도곡 육선은 하나하나 선장에 맞아 땅바닥에 구르고 있었다. 영어충은 땅바닥에 엎드리자 등 뒤에서 바람소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모두가 선장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다. 마치 몸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듯 무서움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곧 바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꺽꺽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쇠로 만든 중들이 자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더니 사람이 외쳤다. 영어 공자 안에 계십니까? 영어충은 크게 기뻐하여 외쳤다. 난 난 이곳에 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조금도 감히 움직이지를 못했다. 발걸음이 며칠 울리더니 몇 사람이 들려왔다. 개무시해 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히 놀랜 그런 목소리였다. 영어충은 말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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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시오. 함정 함정이 무섭습니다. 개무시 등은 영어충을 기다렸으나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자 염려가 되어 열몇 사람이 찾아 나섰던 것이다. 달마당에서 지하 통로의 입구를 발견하고 또 영어충과 도곡 육선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으며 몸에는 모두 피가 났고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천춘은 외쳤다. 영어공자 어찌 되었습니까? 영어충은 말했다. 꼼짝도 말고 서 있으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장치가 움직이게 됩니다. 조천춘은 말하였다. 네 알았소. 이 채찍으로 당신들을 끄집어내는 게 어떻겠소? 영어충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소. 조천춘은 긴 채찍을 뒤밀었다. 도곡 육선의 좌측발을 거머쥐더니 그를 끌었다. 도지선은 갱도의 제일 바깥에 드러누워 있었기 때문에 조천춘은 그를 끌어낼 수가 있었다. 비로소 채찍으로 영어충의 우측발을 거머쥐고 외쳤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그를 또 끌어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머지 도곡 오선들을 끌어당겼다. 다행히 장치에 손을 닿지 않아 양쪽에 장치되어 있는 쇠로 만든 화상도 더 이상 튀어나와 못살게 굵지 않았다. 영어충은 몸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일어나더니 급히 도곡 육선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여섯 사람의 어깨등은 모두 선장을 맞았다. 다행히 여섯 사람은 가죽이 두껍고 내공이 강해서 그 힘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외상만 조금 입었을 뿐이었다. 도 끈서는 즉시 또 헛소리를 하였다. 이 쇠로 만든 중놈들이 정말로 매서워. 그러나 모두 도곡 육선에 개 참패를 당했어. 도 화선은 자기들이 공을 다 가로채기가 뭐 해서인지 말을 했다. 영어 공자도 약간의 힘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공로는 우리 여섯 형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영어충은 어깨에 통증을 참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마 그건 그렇지요. 누가 감히 도곡 육선을 따라 잡을 수가 있겠소. 조천춘은 물어봤다. 영어 공자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영어충은 그간의 설명을 간약하게 말해주었다. 아마 추측헌데 선국 개선 이곳에 갇혀있는 것 같소이다.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짜내요. 그 쇠로 만든 화상들을 파괴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조천춘은 도곡 육선들을 쳐다보며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쇠로 만든 화상들은 파괴가 되지 않았군요. 도간서는 말을 했다. 그 쇠로 만든 죽놈을 없애기는 식은 죽먹기요. 단지 우리들은 금방 그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도시의 선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도곡 육선들이 이르는 곳마다 아무리 강해도 뚫어질 것이고 적이 없소이다. 개무시는 말했다. 이 쇠로 만든 화상들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가. 도곡 육선 께서 다시 들어가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우리들은 견문이 너무 좁아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좀 해주십시오. 도곡 육선은 조금 전에 너무 당해서 그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가 그 철장이 난무하는 곤욕을 더 맛보려 하지 않았다. 도간서는 말했다. 여러분 고양이가 생쥐를 잡는 것은 모두들 다 보았을 것이오. 그러나 생쥐들이 고양이를 물었다는 것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도옆서는 말했다. 우리 일곱 사람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정말로 눈이 번쩍이고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여섯 형제들은 또 하나의 장기가 있었다. 어떤 여려운 문제나 대답할 수 없는 대목에 이르르면 엉뚱한 말을 하고 화제를 바꾸는 것이다. 영어충은 말했다. 누가 나가서 큰 바윗돌을 운반에 들어왔다. 이 바위들은 모두 소림사 정원에 있던 것이다. 영호충은 그중에 하나를 골라 내공을 써서 땅 쪽으로 굴려서 집어넣었다. 바위덩어리가 굴러 들어가니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양쪽에는 끽끽끽 소리가 연신 들리더니 쇠로 만든 화상이 하나하나 번쩍 번쩍 나와서 눈앞에서 선장을 휘두르니 바람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한 자루 한 자루 철장은 여기저기 휘날리더니 한참 지난 뒤에 쇠로 만든 화상은 하나하나씩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군웅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자 모두 침을 삼키고 쳐다보고 있었다. 개무신은 말했다. 공자 이 쇠로 만든 허수아비는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니 장치의 힘은 어떤 때는 끝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으면 쇠로 만든 허수아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큰 돌멩이로 몇 번이고 굴려 쇠사슬의 탄력이 끝나면 쇠로 만든 저 화상은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영영을 위험해서 구출해내는 것이 더욱 급했다. 그래서 말했다. 내가 복원돼 이 쇠로 만든 화상은 선장을 휘두를 때 힘이 무한 정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돌을 굴리고 몇 번이나 휘둘러야 탄력의 힘이 없어질지는 모릅니다. 아마 일곱 차례를 해본다면 그때는 이미 날씨가 환하게 셀 겁니다. 어느 분이 보도보검을 갖고 계신지 빌려 주십시오. 그러나 즉시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검을 검집에서 뽑으면서 말했다. 맹주 저의 칼날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영호충이 그 사람을 보니 코가 높고 눈이 쏙 들어갔으며 턱 밑에는 노란 수염이 나있었다. 마치 서역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았다. 그 칼을 건네받고 보니 과연 냉기가 스산하고 범상치 않은 검이었다. 그래서 말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형씨의 보도를 빌려 저쇠로 만든 허수아비를 내리친다면 어쩌면 이 칼이 손상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선고를 돕는 일에 모두들 생명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검 따위가 망가진다 해도 애석할 게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갔다. 도곡육서는 일제히 외쳤다. 조심하시오. 영호충은 또다시 두어걸음 내딛자 훅 하고 소리가 나면서 한자 루의 선장이 머리를 향해 쳐내려왔다. 이 초식을 그는 이미 세 번 째보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검을 들어 내리치니 창그랑 소리가 나면서 쇠로 만든 화상의 팔뚝이 떨어져 나갔다. 영호충은 칭찬에 말을 했다. 과연 좋은 검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 칼날이 그리 예리하지 못하여 일검에 새로 만든 화상의 팔뚝을 자를 수 없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강철로 만든 칼 이 쇠자르기가 마치 무자르는 것 같아서 용기가 백배하여 싹싹 소리를 내면서 이미 두 개 쇠로 만든 화상의 손목을 잘랐다. 그는 독고 구검 중에 초식을 써서 검을 휘둘렀다. 쇠로 만든 화상은 끊임없이 양쪽 벽에서 공격을 했다. 그러나 손목이 잘려지고 선장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그 나머지 팔뚝은 여전히 위아래 좌측 우측에서 끊임없이 춤을 추었다. 그러나 선장이 이미 떨어져 나갈 상태인지라 아무런 위협적인 힘이 없었다. 영호충은 아우로 나갈수록 쇠로 만든 화상이 쓰는 초식이 정묘함을 느꼈다. 마음속으로 탄복을 하였다. 그러나 필경은 쇠로 만든 허수아비이므로 초식에서는 수많은 빈틈이 발견되었다. 손목이 잘려진 직후에도 허수아비를 조종하던 장치는 여전히 소리를 내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폐물이 되었다. 군웅들이 횃불을 높게 들고 앞길을 비추었다. 백여개의 쇠로 만든 팔이 잘려진 다음 양쪽 벽에는 더 이상 쇠로 만든 화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이가 그 쇠로 만든 허수아비를 모두 세어보니 108명이었다. 군웅들은 땅굴에서 일제히 환호를 질렀다. 일제히 환호를 지르자 웅웅거리는 소리에 귀막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한시라도 빨리 영영을 만나보고 싶어 횃불을 하나를 받아들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계속해서 또 무슨 장치를 밟을까봐 조심하였다. 지하 갱도는 아래로 꾸불꾸불하였고 계속해서 3리 정도를 똑바로 가니 몇 개의 천연적인 동굴로 이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함정이나 장치를 만나지 않았다. 갑자기 앞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영호충은 빠른 걸음으로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밖으로 나가보니 땅바닥이 부드러워지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닌 눈이 쌓인 땅바닥이었다. 동시에 한 줄기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가슴속으로 스며왔다. 몸이 허공을 뜬 기분이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자 시커먼 밤하늘에 눈이 휘날리고 있었다. 바로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산계곡의 냇가 옆에 와 있었던 것이다. 삽시간의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실망했다. 알고 보니 이 땅굴은 영영이 잡혀있는 감옥으로 통하지 않았다. 개무시가 몸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말을 전해주시오.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말고. 우리는 아마 이미 소실산 밖에 온 것 같습니다.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위험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오. 개무시는 말하였다. 공자 엄동서란이라 이 계곡에는 물이 있지는 않소이다. 보아하 니 우리는 지하갱도를 통하여 이미 산 밑에 온 것 같습니다. 조천춘은 기뻐서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소림사의 비밀 통로를 찾아내었군요. 영호충은 놀래고 기쁨이 교차되어 보도를 그 서역에서 온 사람에게 건네주며 말하였다. 자 그렇다면 빨리빨리 말을 전하시오. 모두들 이 지하갱도를 통해서 나오라고. 개무시는 여러 사람에게 명령을 하여 흩어져서 길은 찾으라고 명했고 또다시 수십 명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멀리서 이 지하갱도의 출구를 지키고 적이 내 습해오는 것을 방지하라고 명했다. 만약에 이 지하갱도의 앞뒤가 막힌다면 이 지하갱도를 통해서 나온 형제들은 그 안에 갇혀서 죽을 것이었다. 얼마 안 있자 길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 틀리없이 소실산 밑에 당도하였고 당도한 곳은 앞쪽이 아니라 뒷산이고 고개를 들어보면 산 꼭대기에 절이 보인다고 했다. 군웅들은 이때 아직까지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지하갱도를 통해서 군웅들은 점점 많이 나왔다. 이어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자와 죽은 시체들도 모두 들고 나왔다. 군웅들은 죽음에서 소생을 하자 비록 목청껏 환호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잡담을 하면서 깊은 빛이 얼굴에 영역하였다. 막복 상황 중에 흑웅은 말했다. 맹주 그 멍청한 놈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절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을 테니 우리가 공격해서 그놈들의 엉덩이를 걷어차줍시다. 그놈들의 손모가지를 잘라야만이 비로소 내 마음속에 우머리진 원한을 풀 수가 있겠소. 도간서는 끼어들며 말을 했다. 그놈들을 모두 내 조각으로 찢어놓읍시다. 영어충은 말했다. 우리가 소림사에 온 것은 선고를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선고를 구출해내지 못했으니 계속해서 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 많은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백웅은 말했다. 제기랄 면놈이라도 잡아서 그놈들의 고기를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라통이 터져 죽을 것 같소. 영어충은 말했다. 여러분께서 명령을 전달해 주십시오. 모두들 등산하여 돌아갈 때 정교의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로 싸움을 하지 말고 피하라고요. 누가 선고의 소식을 들으면 먼저 소식을 여러 사람에 전하기로 합시다. 이 영어충이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고비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선고를 탈출하게 할 것입니다. 절 안에 형제들은 모두 다 탈출을 했습니까? 개무신은 지하갱도 입구에 가서 안쪽으로 몇 번인가 소리쳤다. 한참 지난 뒤에 또 몇 번인가 소리를 쳤다. 안에서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비로소 돌아와 말하기를 모두 다 나왔습니다. 영어충은 장난기가 돌았다. 그래서 갑자기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소리를 질러 정교 사람들을 놀려줍시다. 조천춘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것 참 재미있겠군요. 모두들 맹주를 따라서 일제히 큰 소리를 칩시다. 영어충은 내공을 운행하여 외쳤다. 자 모두들 저를 따라 외치시오. 하나 둘 셋 이놈들아 우리들 은산 아래로 내려왔다. 수천명은 따라서 일제히 큰 소리를 쳤다. 이놈들아 우리들은 이미 산 아래 도착하였다. 영어충은 또 외쳤다. 너희들은 산에서 눈이나 감상해라. 군웅들은 또 따라서 일제히 외쳤다. 너희들은 산에서 눈 구경이나 실컷 해라. 영어충은 다시 외쳤다. 청사는 무구하고 세월은 존먹지 않은 법이니 나중에 두고 보자. 군웅들은 역시 크게 외쳤다. 청사는 무구하고 세월은 존먹지 않으니 나중에 두고 보자.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갑시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병아리 새끼들아 조상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군웅들은 따라서 외쳤다. 이 병아리 같은 놈들아 조상 대대로 잘 해먹고 잘 처먹어라. 이러한 난잡한 욕지거리로 수천명이 일제히 있는 힘을 다하여 고함을 지르자 산 계곡이 쩌렁쩌렁 울렸다. 영어충은 큰 소리로 외쳤다. 됐습니다. 더 이상 외치지 마시고 모두들 가기로 합시다. 군웅들은 외치는 게 재미가 들린 양 따라서 또 외쳤다. 되었소. 그만 부르시오. 우리 모두들 갑시다. 여러 사람들은 한참 떠들어 대어도 사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날씨가 점점 밝아왔다. 모든 이들은 서로 헤어져 각자의 소속으로 돌아갔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눈앞에 첫 번째 큰일은 영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만 한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한 정일 두 사태가 누구에게 사례를 당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이 두 가지 큰 일을 끝내면 어디로 가야 옳단 말이냐. 머릿속에 갑자기 무엇인가 스치고 지나갔다. 소림사의 중들과 정교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들이 모두 소실산에서 내려왔음을 알고 포위에서 섬멸하지 못해 의므로 자연이 모두 다 소림사에 모여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영영을 데리고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림사에 들어가야겠다. 또 생각하기를 소림사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 절대로 개무시 그들과 동행해서는 안 된다. 즉시 개무시 노두자, 조천추 남봉왕 황백류 등 일행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모두들 각자 나누어 열심히 찾아봅시다. 선고를 구출해낸 다음에 모두들 다시 모여 통쾌하게 술이나 한잔합시다. 개무시는 말을 물어보았다. 공자 당신은 어디로 기시려고 하십니까? 영어충은 말했다. 죄송스럽지만 저는 아직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여러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즉시 서로가 작별 인사를 하였다. 영어충은 수풀 속으로 뛰어 들어가 바로 몸을 날려 나무 위로 올라갔다. 소호강호 제5권 끝 소호강호 제6권 나뭇잎이 빽빽이 자란 곳에 몸을 숨겼다. 한참 지난 뒤 군웅들이 떠드는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각 자가 모고 흩어졌다. 즉시 발걸음을 옮겨 천천히 그 지하갱도의 입구 쪽으로 와보니 과연 한 사람도 없었다. 출입구는 두 개의 바위 뒤에 은밀하게 있었고 풀이 덮여 있어서 사실을 모르는 자는 바로 옆에 서 있을지라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 달마당 안에 도착하였다. 달마당 앞에서 사람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정교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매우 신중함으로 천천히 조사를 하면서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아마 그들은 함정이나 암기를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영호충은 두 팔에 있는 힘을 모아 달마석상을 천천히 원위치로 밀어넣고는 내심 생각을 했다. 어디에 가면 정교의 우두머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든 이 안에 영영이 갖춰져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소림사에는 방이 수천 수백 개니 그들이 어느 방에서 모여 회의를 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날 자기가 정신을 잃고 소림사에 왔을 때 방생대사가 자기를 인도하여 방장을 만나보러 갔었는데 희미하게 방장의 선방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났다. 그는 즉시 빠른 걸음으로 달마당을 나와 뒤쪽 길로 들어섰다. 소림사 절 안에는 방들이 너무 많아 한참 뛰어다녀 얻어 결국은 방장의 선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귓가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는 수십 명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 같았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한 채의 편전이었는 대편전에는 한 개의 금색 글씨로 씌어져 있는 나무 액자가 하나 있었다. 액자에는 청량 경계에 네 글자가 씌어져 있었다. 사방을 둘러져도 몸을 숨길 때가 마땅치 않아 몸을 날려 액자 뒤로 숨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이 들리더니 일곱여덟 명이 편전 안으로 들어왔다. 한 사람이 말을 했다. 이 사악한 마교의 인사들은 재주도 용하구만. 우리가 사방에서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몽땅 달아나 버렸으니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보아하니 소실산에는 비밀 통로가 있어 산 아래로 통하는 것 같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모두 도망칠 수가 있었단 말이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지하객로나 비밀 통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소승이 소림사에 출가하여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비밀 통로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먼저 말한 그 한 사람이 말했다. 비밀 통로이니 물론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이오. 그 소림사 스님은 말을 했다. 설령 소승이 모를지라도 우리 소림사의 방장도 모를 리가 있게 됩니까? 절 안에 비밀 통로가 있다면 방장께서는 먼저 각파의 수령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어찌 사악한 마교들이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일가를 했다. 누구냐 빨리 나오너라.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아이고 어머니. 나의 행적이 벌써 그들에게 발각되었구나. 막 몸을 날려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쪽을 나무 액자에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말했다. 이 늙은이가 숨을 쉬다가 먼지를 불었는데 당신들이 결국은 발견을 했군요. 눈빛이 정말로 예리합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맑은 게 바로 상문청의 음성이었다. 영호충은 놀라고 기뻐서 내심 생각하였다. 알고 보니 상 형님께서 벌써 이곳에 숨어 계셨구나.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숨어있는 기술이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이곳에서 한참 있었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다니. 만약 먼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를 못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탁탁하고 소리가 들리며 동쪽과 서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내려왔다. 곧이어 세 사람 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러? 이 세 사람의 외침은 단지 외마디만 질렀을 뿐 목에서 더 이상 터져나오지 않았다. 영호충은 참을 수 없어 고개를 약간 내밀어 보았다. 정각 안에서는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한 사람은 상문 쳐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몸집이 크고 키가 장대한 이마행이었다. 이 두 사람 이소리도 없이 장을 뽑아 일장을 가하니 정각 안에는 한 사람이 쓰러졌다. 순식간에 정각 안에서는 여덟 사람이 땅에 쓰러졌다. 그 중 다섯 사람은 바닥에 처박혀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세 사람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표정은 매우 공포의 분위기였으며 얼굴의 근육들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틀림없이 이마행 상문천 두 사람의 일격에 목숨을 잃은 것 같았다. 이마행은 두 손을 몸에 닦더니 말했다. 영아 내려오거라. 서쪽 문에 있던 나무액자에서 한 사람이 몸을 날려 떨어졌다. 언뜻 보니 여자 같았는데 바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영영이었다. 영어충은 머릿속이 아찔하였다. 언뜻 보니 그녀가 몸에 입고 있는 옷은 약간 남루하였고 안색이 창백하고 초췌하였다. 그는 막 내려가 만나보려고 했으나 이마행은 자기가 숨어있는 쪽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다. 영어충은 생각을 했다. 그들이 먼저 와 있었으니 내가 나무액자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다. 임선생이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 그러나 이 찰나에 이마행의 의도를 알았다. 정각의 문으로 몇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뛰쳐들어왔다. 언뜻 보니 사부 사모님 앞붙은 부부와 소림방장 방증대사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계속 볼 수가 없어 바로 고개를 뒤밀어 액자 뒤에 몸을 숨겼다. 마음속은 두근두근 계속 뛰었다. 내심 생각하였다. 영양 그들이 또다 포위를 당했으니 내가 내가 몸이 가루가 되어도 그녀를 구해야만 된다. 방증대사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미타불 세 분의 시주께서는 장력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시주께서는 이미 소림사를 떠나가셨을 텐데 어째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이 두 분께서는 틀림없이 흙목의 고수들인 것 같은데 이 소승은 알아 백침 못하여 정말로 죄송하군요. 상문천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1월신교의 임 교주이고 저는 상문천이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대단히 명성이 높아 상문천이 이렇게 소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탄성을 질렀다. 방증이 말했다. 알고보니 임교주와 상좌사 이시군요. 오래전부터 명성은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왕림해 주셨는데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신지요. 이마행은 말했다. 이 늙은 몸은 세상사를 잃은 지 오래라 강호해 쟁쟁한 인물들을 알지 못하게 되었소. 이 몇 분의 친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군요. 방증이 말을 했다. 소승이 두 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무당파의 장문도 장홀씨다. 도호는 충어라고 합니다. 하나의 창무안 목소리가 들려왔다. 빈도의 나이는 어쩌면 임선생님보다는 좀 많을 듯합니다. 그러나 무당파의 장문인을 맡은 것은 임선생님이 은거한 직후의 일이라 쟁쟁하다는 말은 듣기가 좀 거북하군요. 하하하 영호충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 내심 생각하였다. 이 무당파의 장문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구나. 바로 무엇인가 깨달았다. 아이고 내가 무당산 아래에서 세 사람을 만나지 아니했는가. 한 사람은 뗄나무를 짊어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배추를 짊어지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나귀를 탄 늙은 사람이다. 이분은 건법이 정묘하기 잃을 때 없었는데 알고보니 무당파의 장문인 이었구나. 삽시간의 마음속에는 드대양양함이 깃들었고 손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무당파와 소림파는 똑같이 수백년 동안 명성이 전해져 내려오고 각자 우열을 가릴 수가 신로 신로 기쁨 기쁨 이었다. 이마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분이 바로 좌대 장문이지요. 우리들은 옛날에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좌사부 근래 당신의 대숙량 신장은 더욱 많은 정진이 있었겠지요. 영호충은 또 약간 놀랬다. 알고보니 송산파의 장문인 좌사배 께서 오셨구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듣건대 임 선생께서는 부하들에게 감금되어 여러 해 동안 침꺼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정말로 기쁘고 축하할 일이군요. 저의 대숙 양신장은 이미 30여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의 다 잊어버렸지요.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강호는 정말로 적적했겠군요. 이 늙은이가 응거를 해버리자 그 누구도 좌형과 겨를 자가 없었군요. 정말로 아까운 일이오. 좌냉서는 말을 했다. 강호에 있어서 무공은 임 선생하고 겨를 수 있는 자들은 그 수가 실로 적지 않소. 단지 예를 들면 방증대사 충호도장과 같이 덕을 쌓은 자는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시지 않죠. 이마행은 말을 했다. 거 참 다행한 일리요. 언제 시간이 있으면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이 새로 연마한 초식을 시험해봅시다. 좌냉서는 말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시오.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틀림없이 옛날에 한바탕 무혜를 겨룬 적이 했다. 이분은 태산파 장문인인 천문도장 이고 이분은 화산파의 장문인 이낙 선생입니다. 이분은 악 부인인데 바로 옛날에 영여협 입니다. 임 선생님께서 아마 소문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화산파의 영여협 이라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소. 그러나 악 선생 나의 사부의 명성은 사모님보다 훨씬 위인데 그들 두 사람을 다 모른다면 별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영여협 이라는 자만 알고 악 선생 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니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가 서호 밑바닥에 갇혀있는 기간도 근 10년에 불과한데 그때 우리 사부는 벌써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다. 틀림없이 그가 고의로 나의 사부를 약 올리는 것이다. 악 불구는 담담히 말을 했다. 제가 너무 미쳐나요 임 선생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군요. 임 아 행이 말을 했다. 악 선생 나는 악 선생 선생님 에게 한 사람을 알아 보고자 하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 소이다. 듣건대 이 사람은 옛날에 바로 당신 화산 문화에 있었다고 들었소. 악 불구는 말 했다. 임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자는 누구요? 임 아 행은 말 했다. 이 사람의 무공은 높을 뿐만 아니라 인 품 또한 이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자입니다. 어떤 눈뜬 장님들이 그를 질투하여 배척 했는 대나 임 씨 성을 가진 자는 그를 항상 친구로 대해왔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의 속을 다 빼주어도 아프지 않을 이따를 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영호충은 그의 말을 듣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리고 이 일 이 어디까지 발전되고 얼마나 많은 난감한 일이 앞에 닥쳐오고 있는가를 은은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이마 행에 계속되는 말이 들려왔다. 이 젊은이는 정도 있고 의리도 있소. 듣건대 이 보배 같은 딸 이 소림사에 감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수천명의 영웅호걸들을 이끌고 소림사의 아내를 맞이하러 왔다고 들었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타나지를 아느니 장인이 된 나의 입장으로선 초조하기 짝이 없소. 그래서 당신에게 알아보는 것이오. 악불구는 머리를 하늘로 젖히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말을 했다. 임선생 같은 신통하기 이를 데 없는 양반이 어째서 자기의 사위 조차도 어디에 간 줄 모른단 말씀이십니까? 임선생 께서 말씀하신 그 젊은이는 바로 저의 문중에서 쫓아낸 그 도둑놈 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마 행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분명히 하나의 옥석인데 당신은 그를 돌멩이로 여기고 있군요. 노제의 안목이 정말로 형편없소이다. 내가 말한 그 젊은이는 바로 영호충이오. 하하하 당신은 그들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이 늙은이를 강도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오. 악불구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 못된 놈은 행위가 단정치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소. 한 여자 때문에 이리떼 같고 개같은 강호의 좌도 인사들을 이끌고 이 천하무악의 원천지인 소림사에 와서 감히 휘젓고 다녔소. 만약에 숭산 좌사형의 계략이 아니었다면 수천년 동안 전에 내려온 고찰은 그들 소나기에서 한줌의 죄로 변할 뻔하였소. 그 죄는 어찌 천만 번 죽어서 속죄할 수가 가르침이 잘못되어 그 죄는 천만 번 죽어도 속죄할 수가 없소. 나의 가르침이 잘못되어 정말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소. 상문천은 곧바로 말했다. 악 선생의 말씀이 형편 없으시군요. 영우 형제가 이 소림사에 온 것은 단지 임소절을 영접하려고 했을 뿐이며 절대로 이 저를 부실 생각은 아니었소. 당신도 보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림사에서 하루낮 하루밤을 지냈는데 소림사에 풀 하나 나무조각 하나 망치지 아니었소. 쌀도 한 톨 먹지 않았을 뿐더러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았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 개돼지 같은 친구들이 한 번 웃자 소림사에는 전에 없었던 것이 생겨났소. 영우충은 이 날카로운 소리를 듣자 청성파 장문인 여창회라는 것을 알고 내심 생각하였다. 이 사람도 왔구나. 상문천은 말했다. 여관주에게 묻겠는데 소림사에는 무엇이 더 많아졌단 말이오. 여창회는 말을 했다. 소똥과 말 오줌들처럼 누렇고 하얀 것들이 온통 여기저기 널려있소. 즉시 많은 사람들이 웃음보를 터뜨렸다. 영우충은 내심 약간은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단지 많은 친구들에게 절대로 절에 있는 물건들을 훼손치 말라고만 했지. 그들에게 아무데나 똥 오줌을 누지 말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구나. 이 머리 머리가 돌지 이 머리가 돌지 않은 자들이 바지 구멍을 풀고 아무데나 똥 오줌을 누워 이 깨끗한 불교의 성전을 오염시켰구나. 방증대사는 말을 했다. 영우공자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소림사에 왔을 때 소승은 종일토록 염려하였습니다. 불길이 타올라 처참한 꼴이 눈앞에 연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소림사에 와서 나무조각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영우공자의 그 자상하고 보살 같은 마음이 모두들에게 자제하라고 일렀을 것이오. 나는 물론이고 우리 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우공자를 만나면 감사의 말을 전할 것이오. 여관주의 농담을 상선생께서는 개의치 마십시오. 상문천은 칭찬하여 말했다. 수도를 하신 스님이라 마음이 넓으시고 정말 일반 사람과는 다르십니다. 그 무슨 위군자인지 또 무슨 진소인인지 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군요. 방증은 또 말하였다. 그러나 소승은 한가지 물을 일이 있소이다. 항산파의 두 분의 사태는 어째서 우리 절에서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군요. 영영은 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 무엇이라고요. 정한 정일 두 두 사태께서 죽었다고요. 방증이 말을 했다. 그렇소. 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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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가 그 강호 사람들을 타 이르지 못 해서 두 분의 사태가 많은 숫자를 당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지 않았나도 생각이 돼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어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영영은 말하였다. 이건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그날 제가 소림사 뒷전에서 두 분의 사태를 만나 뵈었을 그때 자비로우신 방짱대사께서 이 두 분의 사태의 체면을 보아 소녀를 2절에서 떠나도록 놓아주신다고 영어충은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감격했고 또 심히 괴로웠다. 두 분의 사태께서는 방짱에게 부탁을 하였고 방짱은 과연 그들의 부탁을 들어 영영을 풀어주었구나. 그런데 두 분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그것은 나와 영영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도대체 그 두 분사태를 죽인 자는 누구일까? 나는 반드시 그 자를 찾아 내어 복수를 해야 한다. 영영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요글레에 적지 않은 강호의 친구들이 나를 이곳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소림사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소림파의 사람들에게 백여명이나 잡혔었습니다. 방짱대사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와 그들에게 열흘동안 설법을 하시고 가마를 준 뒤에 모두다 석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저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이 방증대사는 정말로 좋은 분이시구나. 그러나 조금은 지나치고 멍청한 양반이 아닐까. 영영수하의 그 강호의 협객들은 어찌 열흘 동안 설법을 들었다고 개과 천선하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인가. 영영에 계속되는 말이 들려왔다. 저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방짱대사에게 엎드려 인사를 드린 뒤 두 분의 사태와 소실산을 떠났습니다. 3일이 되는 날 영호 영호공자께서 강호의 많은 사람을 이끌고 소림사에 들어가 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한 사태는 말씀하시기를 하루빨리 돌아가 소림사의 여러 고승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들은 또 한 분의 강호의 친구를 만났는데 강호의 군웅들은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어 12월 15일에 소림사에 모이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사태께서는 즉시 상의를 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소림사에 모이는 강호의 호걸들은 각기 파가 다르고 사방 각처에서 오니 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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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사태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빨리 쫓아가서 그 영호 공자를 만나 뵙고 즉시 여러 사람들을 해산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사태께서는 소림사를 아끼시고 방 장대사를 위해서 약간의 힘을 쓰고 또한 불문을 보호하시려고 하셔듭니다. 그녀의 계속되는 마른 목소리가 청아하고 실로 듣기가 그리고 두 분의 사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투가 매우 슬픈듯 했고 영호 공자라고 말할 때에는 약간은 부끄러운 듯이 말꼬리를 흘렸다. 영호 충은 나무액자 뒤에 숨어서 그 말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옴 을 느꼈다. 방증은 말했다. 아미타불 두 분 사태에 그러한 마음에 이소승은 정말로 감격을 했습니다. 소림사가 재난을 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규 강문파의 사람들은 서로가 알든 모르든 함께 달려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실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쌍방은 그리 큰 싸움이 없었고 그래서 피비린내나는 혈전을 면할 수가 일입니다. 영영은 또 말을 했다. 저와 두 분의 사태가 헤어진 후 그날 저녁에 숭산파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여러 사람을 당하지 못하여 좌 선생 문화에 잡혀서 또 며칠 동안 감금이 되었지요. 아버지와 상 아저씨 께서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호의 친구들은 이미 소림사로 들어갔습니다. 상 아저씨와 아버지 그리고 나 세 사람은 소림사에 온 지 아직 반시진이 채 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강호의 친구들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갔으며 더욱이 두 분 사태의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증은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두 분의 사태는 임 선생님과 상 좌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군요. 영영은 말했다. 두 분의 사태는 이 소녀를 구해준 은혜가 있어 이 소녀는 오로지 그 은혜에 보답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의 아버지와 상 아저씨께서 두 분의 사태를 만나게 되어 일이 잘못될라 치면 제가 중간에서 화해를 시켰을 것이고 절대로 이렇게 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방증은 말했다. 그 말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여 창에는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다. 마교 사람들의 행동은 일반 사람들과 정반대 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덕으로 덕을 보답하는데 간악한 무리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관주는 언제 어느 때 1월 신교에 입교를 했는지 모르겠군. 여창에는 화가 나서 말했다. 무엇이라고 누가 내가 마교에 들어갔다고 말았기까. 상문천은 말했다. 당신이 금방 우리 신교의 사람들은 은혜를 복수로 갚는다고 말했지 않소. 그리고 복권 지방의 보기표국에 임총표두가 그 옛날 당신 일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또한 해마다 당신에게 일만 양해는 을 보내주었는데 당신 청성파는 오히려 임총표두를 죽이지 않았소. 여관주의 그러한 은혜를 복수로 갚는다는 소문은 이천하에 퍼 저 모르는 자가 없소. 그렇게 말한다면 여관주는 틀림없이 교우일 것입니다. 잘한 일리요. 잘했소. 여관주의 입교를 환영합니다. 여창에는 화가 나서 말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둥이나 닥치시오. 상문천은 말했다. 내가 환영한다고 말한 것은 호의에서 그런 것인데 여관주는 오히려 나에게 아가리를 닥치라고 욕을 해대니 이 어찌 은혜를 복수로 갚는다고 말하지 않겠소. 그러고 보니 강사는 쉽게 바뀌어도 본성은 고치기가 어려운 모양이오. 한 사람의 일생일 때 은혜와 복수를 한마디 한 행동에서 나타나니 말이오. 방증은 두 사람이 더 계속하다가는 쓸데없이 싸움을 할 것 같아서 말을 했다. 두 분의 사태는 도대체 누가 죽였단 말이오. 우리들이 영어 공자에게 물어본다면 틀림없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이오. 그러나 세 분이 우리 소림사에 오시자마자 단숨에 우리 정교 문화의 여덟 명의 제자를 죽였는데 그것은 또 어찌된 연구여. 이마행은 말을 했다. 이 늙은 이 강호 에 돌아다닐 때 그 누구도 감히 이 늙은 이 늙은 늙없이 굵지는 않았어. 이 여덟 명은 내가 숨어 있는데 나오라고 호통을 치지 않소. 그러한 행동은 백번 죽어도 남음이 있지 않소. 방증은 말을 했다. 아미탑을 알고 보니 그들은 단지 호통을 몇 번 친 거에 불과한데 임선생 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 어찌 너무 과분되지 않소이까. 이마행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방장대사께서 과분하시다면 그건 과분한 거겠지요. 당신은 내 딸을 풀어주었으니 이 늙은이는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것도 그만 끝나고 쌍방은 없는 걸로 합시다. 방증은 말을 했다. 임선생께서 없는 걸로 한다면 없는 걸로 칩시다. 단지 세 분께서 우리 절에 오셔서 여덟 명을 죽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소. 이마행은 말했다. 어떻게 해결을 하라니요. 우리 이럴 신교의 사람들은 힘이 많소이다. 당신들이 재주가 있다면 그 중에 여덟 사람을 죽여 그 숫자를 맞추시오. 방증은 말했다. 아미타불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죽인다는 것은 그 죄값이 너무 낫고 좌 시주 피해를 당한 여덟 사람 중에는 당신 문화의 사람들이 둘이 있으니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을 해주시오. 좌냉서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아니 했는데 이마행은 나서서 말을 했다. 사람은 내가 죽인 것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어찌 하면 좋겠느냐 고 물어보시는 거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소이까. 당신의 말투를 들어보면 당신들은 숫자가 많으니 우리 세 사람을 죽여 복수를 해야겠다는 거겠지요. 방증은 말을 했다. 어찌 감히 그러겠소. 단지 임 선생이 다시 강호에 나타나셨으니 강호는 지금부터 시끄러워질 것이고 아마 장차 무수한 생명이 임 선생의 손에 사라지게 될 것이오. 소승은 세 분을 강제로 우리 절에 모셔두고 불경과 참선을 하도록 하고 싶소. 그렇게 되면 강호는 또 다시 태평해질 텐데 세 분의 뜻은 어떻소. 이마행은 고개를 젖히고 껄껄 웃더니 말했다. 그 참 묘한이 묘한. 그 생각은 정말로 고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했다. 영혜께서 우리 절에 묵고 계셨을 때 우리 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예의로서 대했고 봉양을 소홀히 하지 않았소. 소승이 이렇게까지 영혜를 묶어둔 것은 우리파 제자의 복수를 하기 위함은 절대로 아니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끊이지 않는 법인데 어찌 불문의 제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겠소. 소림파의 그 몇 명의 제자가 영혜의 손에 죽은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입니다. 단지 여시주께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업보는 천 건망 법이오. 만약에 우리 절에서 마음을 쌓고 수신한다면 모두에게 이로움이 있습니다. 이마 이마행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방장대사께서는 호의로 그런 행동을 하셨군요. 방증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강호의 풍파를 일으키게 하였소. 이러한 결과는 내가 애당초 생각지 못했던 것이오. 더욱이 영혜께서 그날 영호소협을 둘러매고 우리 절에 와서 구원을 요청했을 때 분명히 우리 절에서 영호소협이 생명을 구해주기만 한다면 따님은 우리 절의 제자를 죽인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소. 소승이 말하기를 죄값은 필요가 없지만 소실산에 응거하여 소승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산을 나갈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따님이 그 제의에 좋다고 하였소. 임소저 이 말은 틀림이 없지요.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네 맞습니다. 영호충은 방증대사의 입으로 그날 영영이 자기를 메고 이곳에 도착했던 상황을 듣자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또 감격하였다. 이 일은 벌써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방증대사가 친히 말을 하고 또한 영영이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와 또 달랐다. 영호충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여창에는 냉소하며 말했다. 정말로 다정다감하고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사건이군요. 단지 애석하게도 영호충이라는 자의 품행은 너무나 못돼 먹었소. 그 옛날 형산성에서 여자들을 희롱하고 함께 잠을 잔 것을 제가 친히 눈으로 보았소. 임소자의 그러한 크나큰 기대를 젖버렸군요.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여과주께서 기생집에서 친히 보셨다구요. 그건 잘못 보지는 안 의셨겠지요. 여창에는 말을 했다. 물론이오. 잘못 볼 수가 있겠소. 상문천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여관주 알고 보니 당신은 그 사창굴에 자고 가시는 모양인데 저도 거기에는 일가견이 있소. 당신은 어떤 기생집에서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십니까?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고 괜찮겠지요. 여창에는 대노하여 일가를 했다. 헛소리 말하라. 헛소리 말하라. 상문천은 말했다. 헛소리를 하니 헛소리를 하지. 방증은 말을 했다. 임선생 당신 세 분이 소실산에 응가하면 우리 모두가 사이좋은 친구가 되지 않겠소. 당신들 세 분이 소실산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시지 않는다면 소승은 그 누구도 감히 세 분을 찾아와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어충은 방증 대사의 말이 매우 진지함을 느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이 불문의 고승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셔도 보통 모르시지 않구나. 정말로 순진하기 짝이 없어. 이 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눈을 꿈쩍하지 않는데 그들 스스로 소실산에 구금되기를 원하시다니 정말로 해괴하고 엉뚱한 일이야.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방장의 호에는 모두가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응당이 그 명을 따라야겠지요. 방증은 기뻐서 말을 했다. 그렇다면 시주께서는 정말로 소실산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까? 이마행은 말을 했다. 맞쏘이다. 방증은 기뻐서 말을 했다. 그러시다면 소승은 즉시 집을 짓고 관대하게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은 소림사의 귀한 손님이십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이 머물러도 세 시진 이상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오. 방증은 크게 실망하여 말했다. 3일도 아니고 세 시진 이라니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도 본래 며칠을 머물고 여러 친구들과 논의고 싶습니다만 단지 저의 이름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방증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보았다. 소승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어째서 시주님의 성함과 관계가 있단 말이오. 이마행은 말했다. 저는 성도 좋지가 않고 이름도 잘못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저의 성은 임이고 이름은 아행이라고 부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행이라고 짓지 않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이름이 아행이니 별 수 없이 내 임의대로 내 스스로의 성격대로 어디 가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만 되겠습니다. 방증은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알고보니 임선생께서는 이 소승을 놀리고 계시군요. 이마행은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현존하고 계신 인물 중에서 마음속으로 탐복을 하는 자는 그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놓고 세어봐도 오직 세 사람 반인데 스님께서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또 세 사람 반은 이 늙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 별 볼일이 없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 면마디는 심히 진지하였고 장난기가 섞인 뜻은 전혀 없었다. 방증은 말하였다. 아미타불 소승이 어찌 그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영어충은 그가 현존하는 고명한 사람 중에서 탐복하는 사람이 세 사람 반이 있고 탐복치 못한 사람이 세 사람 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호기심이 발생하였다. 그가 가리키는 자가 방증 외에도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한시 바삐 알고 싶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진 자의 말이 들려왔다. 임 선생 당신이 탐복을 하는 자는 그 누구 누구 이오. 좀 전에 방증이 이마행 등에게 악붉은 부부까지를 소개해주고 계속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으나 쌍방이 계속 언쟁을 하자 그 나머지 사람을 소개할 수가 없었다. 영어충은 아래에서 호흡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방증 등 모두 열 사람 이였다. 방증 대사 사부 사모님 충 허도장 좌냉선 천문도장 여창회를 제외하고 세 사람이 더 있었다. 이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임아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각하는 그 안에 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했다. 제가 어찌 방증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히 임선생께서 탐복치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임아행은 말했다. 내가 탐복하지 못한다는 세 사람 반 중에서 당신은 그 안에 끼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공력을 연마하면 어쩌면 내가 탐복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일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였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했다. 알고 보니 당신에게 눈밖에 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군. 방증은 말을 했다. 임선생님의 말씀은 퍽이나 재미가 있군요. 임아행은 말을 했다. 큰 스님 당신은 내가 제일 탐복하는 자가 누구이며 제일 싫어하는 자가 또 누군가를 알고 싶지 않소. 방증은 말했다. 어디 시주님의 고견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임아행은 말했다. 큰 스님 당신은 역근경을 연마하시고 내공은 이미 무한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마음씨가 자상하시고 경호할 줄 압니다. 이 늙은이와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그 점이 내가 제일 탄복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방증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탄복하는 인물 중에서 큰 스님은 그 첫째는 되지가 못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제일 탄복하는 첫 번째 무림의 인물은 바로 나의 1월 신교 교주자리를 찬탈한 동방불페이오. 모두들 억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영호충은 억하는 신음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다가 간신히 참았다. 그는 동방불페이에게 걸려들어 여러 해 동안 구금을 당했으므로 틀림없이 원한이 골수에 파묻혔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마음속으로 탄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니 그것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이마행은 말했다. 이 몸은 무공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총명함이나 기민함도 그 누구에 뒤지지 않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적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뜻밖의 동방불페의 흉계에 빠져 호수 밑바닥에서 하마터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뻔하였소. 동방불페는 이렇듯이 대단한 인물이니 이 몸은 어찌 그에게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방증은 말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소이다. 이마행은 바로 말을 했다. 세번째 내가 제일 탄복하는 자는 바로 지금 화산파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영어충은 실로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가 조금 전까지도 악불군에 개 약간의 체면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에게 탄복을 하고 있다니 정말로 뜻밖이었다. 악부인은 말했다. 당신은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사람을 꼴탕 먹이지 마시오.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악부인 당신은 내가 말하는 자가 당신의 남편인 주라셨소. 그는 그는 아직도 멀었소이다. 내가 탄복하는 자는 바로 검술이 신통한 풍청양 풍선생올시다. 풍선생의 검술은 매우 고명하여 제가 따르지 못하지요. 나는 충심으로 탄복하고 있으며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방증은 말하였다. 악선생 설마하니 풍 노선생께서는 아직도 인간세계에 계십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풍사수께서는 십여년 전에 이미 이미 은거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화산파와 지금까지 아무런 내왕이 없는데 그 어르신께서 만약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 문화의 크나큰 행운이겠지요.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풍선생은 검종이고 당신은 기종입니다. 화산파의 검종과 기종은 절대로 양립될 수가 없는데 그 노인네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면 그 어째서 다행한 일리요. 악불군은 그의 이 몇 마디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영호충은 벌써부터 풍청량이 화산파의 검종의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하였다. 지금 이마행이 이렇게 말을 하지 사부는 부인을 안하시니 그렇다면 이 일은 틀림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마음을 놓으시오. 풍 노선생은 새해 고인입니다.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가 당신의 화산파 장문의 자리를 연연해 하고 당신의 그 자리를 뺏을까 봐 염려하십니까? 악불군은 말하였다. 저는 재능이나 덕을 갖추지 못한 인간입니다. 만약에 풍 사숙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건 그건 정말로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임선생 임선생 께서 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풍 사숙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화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감격하고 고마워 할 것입니다. 말투는 상당히 진지하였다. 이마행은 말했다. 첫째는 나는 풍 노선생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둘째로는 설령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으나 뒤에서 공격해오면 방비하기가 어렵지요. 정말로 소인배 같으면 상대하기 쉬우나 위군자는 정말로 머리가 아픈 법입니다. 악불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영어충은 내신 말하였다. 나의 사부님은 정인군자라 절대로 임 선생님과 말장난을 하고 다투지는 않을 것이야. 이마행은 몸을 돌리더니 무당파의 장문인인 충어도장을 향해서 말했다. 이 늙은이가 네 번째 탄복하는 이는 바로 소코 같은 이 늙은이오. 당신 무당파의 태극검은 퍽 독특하고 오묘한 데가 있소. 당신은 언제나 자기 주의를 깨끗이 하고 스스로 지킬 줄 알며 강호에 잡다한 이를 스스로 관여치 아니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당신은 당신 제자들을 가르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무당파 문화에서는 그리 걸출할 인재가 나오지 않지요. 당신이 당신이 학을 타고 저 세상으로 간다면 태극검법의 절묘한 검술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태극검법은 미록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이 늙은이를 이긴다고 볼 수는 없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단지 반절만 탄복할 뿐이오. 그래서 반절이오. 충어두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임선생께서 반절이나마 탄복한다니 빈도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하오. 이마행은 말을 했다. 그리 예를 차릴 필요는 없소이다. 고개를 돌려 좌냉선을 향해서 말을 했다. 좌대장문 당신은 속으로는 약이 오르면서도 겉으로는 그리 웃는 표정을 하고 있군요. 그러나 실망은 마시오. 당신은 비록 내가 탄복하는 사람 중에는 끼지 아니 해도 내가 탄복하지 않는 세 사람 반중에서 으뜸가 니까 말이오. 좌냉선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제가 그렇게 총애를 받다니 놀래 자빠질 지경 입니다. 임아행은 말을 했다. 당신은 무공도 깊고 생각도 깊어서 이 늙은이 입맛에 매우 맞는 사람 입니다. 당신은 오아권 팔을 합병하여 소림무당 과 함께 어 깨를 나란히 하려 하니 의지는 가상하고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구려. 그런데 당신은 쥐새끼처럼 모든 일을 암암리에 꾸미고 흉계가 너무 만소이다. 그것은 영웅호거리 행할 일이 아니지요. 정말로 나는 못마땅합니다. 좌냉선은 말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 사람 반 중에서 아마 당신이 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임아행은 말을 했다. 앵무새처럼 남의 지혜만 본다고 스스로의 주견이 없으니 그래서 당신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오. 당신이 배운 숭산파의 무공은 비록 정묘하지만 모두가 선배들이 전해준 것이오. 당신의 재능으로는 아마 근래에 어떤 새로운 무예를 창출해 내지 못했을 것이오. 좌냉선은 콧소리를 내면서 냉소하였다.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니 그것은 시간을 끌자는 속셈이오. 그렇지 않으면 구원병을 기다리고자 함이오. 임아행은 냉소하며 말했다. 당신의 말투를 들어보니 당신들의 숫자가 많다고 우리 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좌냉선은 말을 했다. 각하께서 소림사에 와서 설량을 죽였으니 오늘 온전한 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우리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이오. 당신이 우리가 많은 숫자로 대항해서 이겨도 좋고 무림의 규칙을 논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은 없소. 당신이 우리 숭산파 문화의 제자들을 죽였으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상 오늘 당신에게 한술을 배워야 겠소. 이마행은 방증을 향해서 말을 했다. 방장대사 이곳은 소림사 입니까? 아니면 숭산파 의 뜰입니까? 방증은 말했다. 시주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왜 고의로 물어보십니까? 이곳은 물론 소림사 이지요. 이마행은 말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은 소림사의 방장께서 결정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숭산파의 장문인이 결정을 하십니까? 방증은 말을 했다. 비록 소승이 모든 일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견이 있으면 이 소승은 거기에 따를 것이오. 이마행은 하늘을 쳐다보며 껄껄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맞소이다. 맞소이다. 과연 고견이십니다. 1대1로 싸우면 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달려들겠다는 거군요. 좌냉선 내가 오늘 나를 막을 수가 있다면 나 이마행은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너의 면전에서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좌냉선은 냉랭하게 말했다. 우리 열 사람이 당신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당신 딸을 죽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오. 방증은 말을 했다. 아미타불 살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호충은 좌냉선의 말이 그다지 허황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다. 아래 열 사람 중에서 비록 세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보건대 필시 방증 충어 등의 신분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일파의 장무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고수일 것이다. 이마행의 무공이 아무리 강해도 겨우 자기 목숨이나 보존하고 물러설 것이고 상문천은 생명을 보존하여 도망칠 수 있을까 는 실로 어려운 일이며 영영은 그러한 희망마저도 없는 것이다. 이마행은 말했다. 그것 그것 참 묘한 일리오 좌대 장무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무공이 형편없어 죽이기가 퍽 쉽다고 하고 악불구는 따님이 한 분 계시고 여관주는 아마 몇몇의 애첩이 있고 또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고 천문도장은 자녀는 없으나 사랑하는 도제들이 적지가 아니하고 막대선생은 노부와 노모께서 계시고 곤륨파 건곤일검 진산자는 외동손자 하나가 있지요. 또 이 개방의 해대방주는 어떠하오? 상좌사 이 개방에서 혹시 아까운 사람이 있는가? 영호충은 내심 생각했다. 알고 보니 막대사백 께서도 오셨구나. 임선생은 방증대사가 소개해주지 아니했어도 열 사람을 모두 알고 또 그들의 가족을 훤히 알고 있었구나. 상문천은 말하였다. 득건대 개방중에는 청연사자 백연사자 두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성은 해는 아니지만 모두 해방주의 사생아들 드립니다. 임하행은 말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겠지. 절대로 좋은 사람이나 상관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상문천은 말하였다.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마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설령 잘못 죽였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지. 우리가 개방중에 삼사십명을 죽인다면 그놈 중에서 몇 명은 맞출 수가 있겠지. 상문천은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마행이 각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좌냉선 해방주 등은 그 누구도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모두들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여러 사람이 그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의 딸을 죽인다면 그는 반드시 악랄한 수법으로 복수를 할 것이고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식이나 친지들이 아마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모두들 떨리지 않을 수 일시의 정각 안에서는 정적이 흐르고 모든 이의 얼굴이 변했다. 한참 지난 뒤에 방증이 말했다. 피는 피를 낳고 복수는 끝이 없는 법입니다. 임시주님 우리들은 절대로 임소절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세 분께서 소실산에서 10년 동안만 머물러 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안 돼요. 나의 살기가 이미 동했으니 좌대 장문의 아들 여관주의 그 몇 명의 척과 아들은 함께 죽일 것이오. 악 선생의 따님은 더욱 이 세상에서 살아난지는 못할 것이오. 영어충은 깜짝 놀랬다. 이 희노애락을 점칠 수 없는 대마도의 말이 그냥 뒤로 흘려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그 말을 믿어야 할지 걷잡을 수가 없었다. 충화도인은 말했다. 임 선생 그렇다면 우리가 내기를 합시다. 당신은 어떠하오? 이마행은 말했다. 이 늙은이는 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내기에는 자신은 없어도 살인을 하는 데는 자신이 있소. 고수를 죽인다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고수의 부모 자식 마누라 작은 마누라를 죽이는 데는 퍽이나 자신이 있소. 충화도인은 말했다. 그들은 아무 공력도 없는데 죽여도 영웅 대적을 받지 못할 것이오. 이마행은 말했다. 비록 영웅이 아닐지라도 내가 제일 미워하는 놈들이 평생 동안 상심 을 한다면 이 늙은이는 만족할 뿐이오. 충화도인은 말했다.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당신도 딸이 없을 테니 그리 유쾌하지는 못할 것이오. 딸이 없다면 사위는 어디 가서 찾겠소. 당신 사위는 다른 집에 사위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도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오. 이마행은 말했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요. 나는 별수 없이 그들을 몽땅 죽여버리는 수밖에. 내 딸이 없으니 내 사위는 있어서 뭘 하겠소. 충화도인은 말을 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많은 숫자로 적은 숫자를 대항하지 않을 것이오. 허니 당신도 아무나 죽일 생각은 마시오. 모두들 공평하게 무공으로서 승패를 겨룹시다. 당신들 세명과 우리들 중에서 세 사람이 시합을 벌려 산판 이승제로 합시다. 방증은 급히 말했다. 그 참 좋은 제안이오. 충화도형의 고견이 실로 범상치가 아니하오. 그러나 시합을 하면 찍는 것으로 그치기로 합시다. 절대로 생명에 지장을 주면 아니되오. 이마행은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이 만약 패한다면 반드시 소실산에서 10년 동안 머물러야 하고 하산을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충화도인은 말을 했다. 그렇소이다. 만약에 세 분께서 두 판을 이기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졌음을 인정하고 세 분께서는 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덟 명의 제자도 죽음이 헛되게 되겠지요. 이마행은 말했다.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반절 정도 탄복하였는데 당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역시 이치가 반정도 맞는 것 같소. 그렇다면 당신들 쪽에서는 어느 어느 분이 출전할 것이오. 내가 고르면 안이 되겠소. 내가 고르면 아니 되겠소. 좌냉서는 말했다. 방장대사는 이곳을 주인이니 반드시 출전을 하실 것이고 이 느그니의 공력도 십여 년 동안 쓰지 않았으니 녹이 슬었을 것이오. 그래서 몸이나 풀어볼까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시합을 충워도장께서 생각해내셨으니 이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수수방관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태극 헌법을 우리가 한번 구경해보는 것이 어떻소. 그들 열 사람은 비록 하나하나가 무예를 모르는 졸개는 아닐지라도 필경 방증대사 충워도인과 좌냉선 세 사람의 공력이 제일 막강하였다. 그는 단숨에 세 사람을 골라냈는데 그것은 패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영영은 단지 18고세의 어린 나이고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니 어떤 장문과 겨루어도 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악불군 등은 일제히 좋다고 말을 하였다. 방증대사 충워도인 좌냉선 세 사람은 정교 중에 3대 고수로 누구 한 사람도 무공이 이마행보다 하수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또한 상문천과 비교를 할 때 아마 한 수위일 것이고 3판 2승의 승률은 확실한 것이다. 심지어는 3판 3승의 국면까지도 끌고 깔 수가 있는 것이다. 단지 이마행을 잡지 못하고 그가 도망쳐버리면 그의 음흉하고 악독한 수법에 각자의 가족과 제자들이 피해를 당할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었다.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나 무서워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마행은 말했다. 3판 2승제라 이것은 조금 합당치 않은 것 같소이다. 우리는 단 한 판만 겨루기로 합시다. 당신들 쪽에서 한 분이 나오고 우리 쪽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 깨끗하게 한 판으로 모든 일을 결판지읍시다. 좌냉선은 말했다. 이명 오늘 당신들은 사람이 많지 않아 수세에 이미 몰려있소. 여기 있는 열 사람은 이미 당신 쪽보다 그 숫자가 3배는 많고 그것은 고사하고서도 방짱대사의 호령이 한 번 나가면 소림파의 인류 고수 2,30명 정도가 나오고 그 나머지 각파의 고수들은 그 안에 포함되지도 않소. 이마행은 말을 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많은 숫자로 우리를 이기겠다는 심판이군. 좌냉선은 말했다. 그렇소 많은 숫자로 한 판에 승부를 낼까 하오. 이마행은 말했다. 창피한 줄도 모르는구만. 좌냉선은 말을 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창피한 것도 모르는 것이오. 사람을 죽이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소. 좌대장문 당신은 고깃다 위에 비린 것을 먹소. 아니면 스님들처럼 소찬을 먹소. 좌냉선은 흥하고 콧방귀를 퀴더니 말을 했다. 왜 스님들처럼 소찬을 먹는단 말이오. 이마행은 말을 했다. 당신은 죽일 때마다 죽이는 자가 반드시 그만한 죄가 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오. 좌냉선은 말을 했다. 물론 그렇지요. 이마행은 말을 했다. 당신은 소고기 양고기를 먹는데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소. 방증대사가 말을 했다. 아미타불 임시주의 이 말은 정말로 대자 대비하신 말씀이오. 좌냉선은 말을 했다. 방증대사께서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는 이 여덟 명의 무고하게 죽음을 당사한 제자들을 소와 양으로 비교를 하고 있소. 이마행은 말했다. 벌레나 개미나 소나 돼지나 모두가 불성이 있고 그 모두가 다 중생이오. 방증은 또 말하였다. 그렇소 그렇소. 아미타불. 좌냉선은 말을 했다. 임영 당신은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당신은 시합을 안 할 것 같구려. 임하행이 갑자기 휘파람 소리를 내자 지붕 위에 기와장이 들썩들썩하였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12개의 초가 일제히 빛을 잃었다. 그의 휘파람 소리가 멈추자 촛불의 빛은 비로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여러 사람들은 그의 이 휘파람 소리를 듣자 모두가 마음속에 심장이 뛰었으며 얼굴색이 크게 변하였다. 임하행은 말했다. 조소 좌선생 그러면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좌냉선은 말했다. 대장부가 한번 뱉은 말은 사만한 추이오. 3판 이승이니 당신들 중에서 만약에 두 판을 지면 세 사람은 모두가 소실산에서 10년 동안 머물러야 하오. 임하행은 말했다. 그렇게 합시다. 3판 이승이니 우리들 중에서 만약 두 판을 지면 우리 세 사람은 이 소실산에서 10년 동안 머무르겠소. 정교의 사람들은 그가 좌냉선의 제의를 받아 머무르겠다고 대답을 하자 모두가 기뻐하였다. 임하행은 말했다. 내가 당신과 한 판을 겨루고 상좌사는 여관주와 한 판을 겨루고 내 딸은 여자이니 여자와 겨뤄야 할 것이오. 그렇다면 영여협께서 한 판을 가르쳐 주시오. 좌냉선은 말했다. 안 돼요. 우리 편에서 세 사람이 출장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가 청구할 것인 즉 당신 편이나 당신이 고르시오. 임하행이 말했다. 자기 편은 자기 편이 골라야 하고 상대 편을 지정하면 안 되는 것이오. 좌냉선은 말했다. 바로 그렇소이다. 소림무당 양대장문과 제가 나서겠소. 임하행은 말했다. 당신의 명성 지휘 그리고 무공으로 어떻게 소림무당 양대장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러시오. 좌냉선은 콧방 뒤를 키더니 말했다. 소림무당 양대장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지만 당신과는 한 판 겨룰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오. 임하행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방증대사 제가 소림파의 소림신권을 한 수 배워볼까 하니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소. 방증이 말을 했다. 아미타불 소승은 무예를 놓은 지 이미 오래되었소. 시주님의 맞수가 되지 못하오. 단지 소승은 여러분들을 잡아놓고 싶은 일념으로 이 늙어 꼬부러진 몸으로 시주님의 가르침을 받겠소. 좌냉선은 임하행이 방증대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을 보자 자기를 멸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음속 한편으로는 매우 기뻤다. 암암리에 생각하기를 나는 네놈이 나와 겨루고 상문천에게 충어도인과 붙으라고 하고 네놈의 딸이 방증과 싸우라고 할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다. 충어도인이 약간의 소홀함이 있고 내가 또 네놈에게 진다면 그것은 큰일날 일이지. 즉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으로 살짝 몇 걸음 비켜섰다. 나머지 사람들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덟 명의 시체를 한쪽으로 치우고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넓혀주었다. 임하행은 말했다. 방증대사 자 두 손해를 모아 폭권을 하여 예의를 갖추었다. 방증대사 또한 합장을 하여 예를 하면서 말을 했다. 시주께서 먼저 하시지요. 임하행은 말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1월도의 정종공부이고 대사께서 쓰는 무예는 소림파의 정종묘예입니다. 정종과 정종이 결혼은 한판의 멋진 승부입니다. 여창애는 말을 했다. 책 당신과 같은 마교도 정종이라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임하행은 말했다. 방증 내가 먼저 저 키 작은 여창애를 죽여놓고 다시 당신과 겨루겠소. 방증은 급히 말을 했다. 안됩니다. 이 사람의 손은 전기불과 같이 빠르고 만약에 벼락같이 일격을 가한다면 여창애는 정말로 그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방증은 즉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적에게 일장을 치면서 외쳤다. 임시주님 자 제 장을 받으시오. 이 일장의 초식은 정말 평범하였다. 그러나 장이 중도의 5자 갑자기 약간 움직이더니 삽시간의 일장이 2장으로 변하고 2장이 다시 4장으로 4장이 8장으로 변하였다. 임하행은 외쳤다. 천수열의 장 조금만 더 지체했다가는 그의 8장은 16장으로 변하고 나아가 32장으로 변화가 될 줄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기압을 넣어 1장을 방증대사의 좌측 어깨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방증의 좌측 장은 우측 장 밑에서 뚫고 나오면서 여전히 약간 움직이더니 하나가 둘로 변하고 둘이 넷으로 변하여 난무하였다. 임하행은 몸을 날려 두 장으로 방비를 하였다. 영호충은 높은 곳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방증대사의 장법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고 1장이 나가다가 중도에 이르러 여러 개의 방향으로 바뀌었다. 장법이 이렇게 기묘하게 변화가 되는 것은 실로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장법이었다. 임하행의 장법 또한 심히 질박하였다. 장을 내리치고 장을 거두는 행동이 마치 딱딱하고 질질 끄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방증의 장법이 어, 떡의 변화를 하든지 간에 임하행의 장력이 뻗쳐나오면 방증대사는 초식을 변화시켰다. 보아하니 두 사람의 실력은 엇비스탱고 상대방을 잘 아는 것 같았다. 영어충은 무예에 대한 기강의 조예가 심히 얄팍하였다. 그래서 독고구건 가운데 그 파장식의 일초식도 완전하게 배우지를 못했다. 상대방의 손과 발에서 빈틈을 찾지 못하니 그 허를 타고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양대 고수들이 전개하는 장법은 당세 최고로 오묘한 장법이기 때문에 그는 눈만 부릅뜬 채 그 오묘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권법에 있어서 나는 충화도장을 이길 수가 있었고 임선생과 겨루어 본다 해도 그에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눈앞에서 본 것처럼 이 두 분과 같은 장력의 소유자를 만난다면 나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리해야 되겠구나. 풍태사숙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20년 동안 연말을 해야만이 비로소 당세의 고수들과 장을 겨룰 수 있다고 하셨다. 그것은 화장식의 1초식의 연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한참 보니 이마행이 갑자기 양쪽 장을 평편하게 밀어치는 것을 보았다. 방증대사는 연신 뒤로 새 발짝 물러섰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암암리에 외치기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방증대사가 지겠구나 이어서 방증대사가 좌측장으로 몇 개의 둥근 원을 그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우측장을 급히 내리쳐 우측에서 아래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몇 번 치자 이마행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다시 몇 번 치자 이마행은 또 뒤로 물러섰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잘한다. 그래 잘해. 그는 가볍게 안도에 한숨을 쉬더니 생각을 하였다. 내가 어째서 방증대사가 지려고 하니까 이와 같이 놀래고 있는가. 그가 반격을 하지 내 마음에 안도감이 드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맞다 방증대사는 덕을 갖춘 고승이다. 임교주는 필경 좌도의 인사이니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선과 악의 개념이 남아있구나. 그러나 잠깐 사이에 또 생각하기를 그러나 임교주가 만약에 진다면 영영은 소실산에서 10년 동안 구금을 당해야 하는데 이 어찌 나의 바람인가. 순간 자기조차도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마행이 딸과 상문천과 함께 강호에 나타나면 그로부터 품파가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또 생각하기를 품파가 일어난다 한들 안 좋을 게 뭐 있겠는가. 구경거리도 없으니 그러한 구경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는 시선을 천천히 옮겼다. 영영이 나무 기둥에 기대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리따옵고 허약하게 생긴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며 마치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듯 했다. 그래서 갑자기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 그녀가 10년 동안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있겠는가. 그녀는 또 어떻게 그러한 고통을 이겨낸다는 말인가. 그녀는 자기를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렸지 아니한가. 자기의 일생 동안 스승과 친구들에게는 적지 않는 대접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이렇듯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도와주지는 않았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용서 숨쳤다. 영영이 마교 교주의 딸인 것은 고사하고 설령 그녀가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지 않을지라도 자기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그녀를 보살펴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눈초리들을 방증대사와 이마행의 장법에 초점이 맞춰지고 모두들 내심 찬탄을 하였다. 좌냝선은 내심 생각하기를 다행히 임이라는 저 늙은 괴물이 방증대사를 골랐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이 걸출한 장법을 내가 어찌 상대를 할 수가 있겠는가. 본문의 대숙양신장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파의 장법은 초식이 너무나 번거롭고 변화가 많지만 이마행의 일장도 막기가 급급했을 것이다. 상문천은 생각을 하였다. 소림파의 무공은 천년의 명성이 있는데 과연 다르긴 다르구나. 방증대사의 이 천수열외장의 장법은 비록 번잡하지만 그러나 공력이 흩어지지 않으니 정말로 대단한 장법이다. 만약에 내가 만났다 면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력은 막아낼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장법은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악붉은 여창의 등은 각자 마음속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공과 이마행의 장법을 비교하였다. 이마행은 정신없이 한참 동안 겨뤄보니 방증대사의 장법이 약간은 느슨해짐을 느껴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다. 당신의 장법은 대단하지만 필경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오래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시 몇 장을 공격하였다. 네 번째 장을 내리칠 때 맹렬하게 우측 팔뚝이 약간 마비되어옴을 느꼈다. 내력을 운행해보니 편안하지가 못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자신의 내력이 방해를 받고 있음을 알았다. 내심 생각하기를 이 노화상이 연마한 역근경의 내공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장력이 내 장력과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나의 내력을 제압하다니. 더 계속하다가는 상대방의 깊고 두꺼운 내력이 나와 자기가 수세에 몰린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방증대사의 좌측장이 공격해들 어오자 큰 소리로 기합을 넣어 좌측장으로 신속하게 가서 막았다. 팍 하고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의 장이 서로 부딪히자 두 사람은 각자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마행은 상대방의 내력은 비록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그러나 무섭기 짝이 없음을 알았다. 자기가 흡성대법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의 내력을 주어도 흡수할 수가 없자 내심 의아해했다. 방증대사는 말을 했다. 나무 아비타불 관세 음보살 이어서 우측장이 공격해 들어왔다. 이마행은 우측장을 내밀어 맞부딪혔다. 두 사람의 몸이 흔들거리더니 이마행은 전신의 피가 요동침을 느끼고 즉기 두 발짝 뒤로 물러나 갑자기 몸을 돌렸다. 그의 우측 손은 이미 여창의 가슴을 잡고 있었고 좌측장은 그의 철령계를 향해서 내리치려고 했다. 이런 행동은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가듯이 순식간에 일어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마행과 방증대사가 격돌을 하고 있을 때 사태는 이미 이마행에게 불리해 갔다. 이치대로라면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도 막지 못할 텐데 몸을 돌려 여창의에게 공격할 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를 못했던 것이다. 이 일장은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창의 역시 일대를 주름잡는 무학의 고수였으므로 이마행과 겨룬다면 비록 마지막에 가서는 패열망정 절대로 이 초식에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 사람은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방증대사는 몸을 날려마 칠새처럼 덮쳐 들어왔다. 쌍장을 일제히 뻗어 이마행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이것은 무학중의 위의구조의 방책이었다. 방증대사가 이마행의 뒷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이마행이 여창의에게 내리치는 일격을 처리하여 그의 공격을 막게 하고자 함이었다. 여러 고수들은 방증대사의 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격에 대해서 모두 감탄을 하였고 갈채를 보냈다. 여창의 생명이 이로써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이마행의 이 일장은 처리를 하였지만 이마행은 방증대사의 공격을 막지 않고 반숨에 방증대사의 천중혈을 잡았다. 그리고 바로 우측 손으로 방증대사의 가슴을 찍었다. 방증대사의 몸이 부드러워지더니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여러 사람은 깜짝 놀라 너도 나도 소리를 치며 일제히 달려가 보았다. 좌냉선은 갑자기 몸을 날려 일장으로 맹렬하게 이마행의 뒤쪽을 향해서 내리쳤다. 이마행은 반격을 하면서 일가를 했다. 좋다 이것은 둘째 판이다. 좌냉선은 주먹과 손바닥을 연신 사용하여 순식간에 10여 개의 초식을 썼다. 이마행은 갑자기 크게 공격을 받자 일시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방어를 했다. 그가 조금 전에 방증대사와 겨루었을 때 사용한 마지막 3초식은 비록 머리를 썼지만 평생에 있는 힘을 다 썼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림파의 장문인 같이 내공이 심오한 사람이 어떻게 이마행에게 천중혈을 잡힐 수가 있었으며 가슴이 찌킬 수가 있겠는가. 이 몇 초식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실로 주사위를 던지는 도박이었던 것이다. 이마행이 방증대사에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사기였다. 그는 상대방의 마음이 자비로운 것을 알고 갑자기 여창해에게 손을 쓴 것은 첫째로는 나머지 사람들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설령 구원을 해도 미치지 못했고 둘째로는 각파의 장문들은 여창해와는 그리 교분이 깊지가 않아 절대로 목숨을 걸고 구하러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오로지 방증대사만이 손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소린 방짱은 오로지 자기가 공격해야만이 비로소 여창해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방증대사가 공격해오는 일장을 막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혀를 잡았던 것이다. 이 일장은 또한 위험하기 그지 없었다. 방증대사의 일장이 그의 뒷머리를 내리칠 때 손이 직접 와 닿지 않을지라도 장풍의 위력만으로도 그의 머리통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었다. 그가 여창해에게 덤벼들었을 때 이미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던 것이다. 이 불문의 고승은 정말로 보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의 손바닥이 자기의 뒷머리를 내리칠 찰나의 장력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내기를 했던 것이다. 또한 방증은 허공에서 일장을 내리친 뒤에 바로 있는 힘을 다해 거 거두었으므로 비록 최고의 고수지만 가슴 사이의 내력은 일시적으로 끊겼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가벼운 동작으로 방증 대사를 찍어 쓰러뜨릴 수가 되지 아니 했다. 충 어두인은 급히 방증 대사를 일으켜 막혀져 있는 혈도를 풀며 탄식 했다. 방증 사형의 자비로운 마음을 적이 이용해 버렸 군요. 방증 은 말하였다. 아미타불 임시주는 정말로 영리하고 비상 합니다. 힘으로 겨루지 않고 지혜로 겨루다니 이 늙은 이는 졌습니다. 악 불구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것은 임 선생의 사기 입니다. 광명 정대하게 이기지도 못했고 또한 이것은 정인군자가 취할 도리가 아닙니다. 상문 천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우리 1월 신교 중에도 정인군자가 있습니까? 임 교주가 정인군자라면 벌써 당신들과 함께 지냈을 것이고 이따위 무술 시합을 할 필요가 있겠소. 악 불구는 말문이 막혔다. 이마 행은 나무 개둥에 기대어 천천히 손을 써서 좌냉선의 공격을 하나하나씩 막아냈다. 좌냉선은 지금까지 자부해왔다. 만약에 평소라면 절대로 이마 행이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림파의 천번째 고수와 맞붙은 직후에 가서 도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가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일파 종사의 행위는 아니었고 비판을 받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마 행위 조금 전에 방증 대사를 쓰러뜨릴 때 상대방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용하여 간사한 사기로서 승리를 취했기 때문에 정교의 사람들은 모두들 애석해하며 화가 났던 것이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급히 공격을 하였다. 옆 사람들은 모두 그가 너무 격분한 나머지 행한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비난 하지는 않았다. 좌냉선은 지금이 바로 천재 이루의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상문 천은 이마 행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을 보자 나무 기둥 앞으로 달려들면서 말을 했다. 좌대 장문 상대방의 약점을 잽가게 달려들어 갔구나. 염치도 없는 놈 내가 너의 공격을 받겠다. 좌냉선은 말했다. 내가 이 임시를 쓰러뜨린 다음에 다시 너를 상대해 주겠다. 이 늙은이가 너 같은 놈을 무서워 하겠느냐. 일검을 내밀어 이마 행을 향해서 일격을 가했다. 이마 행은 좌측 손으로 막아내더니 냉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상 형제 뒤로 물러서시게나 상 문천은 교주가 극히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을 했다. 좋습니다. 제가 잠시 물러나 잊겠습니다. 단지 이 좌씨 성을 가진 놈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놈입니다. 내가 그놈의 엉덩이를 한번 걷어 줘야 겠습니다. 한쪽 발을 날리더니 좌냉선의 엉덩이를 걷어차 줘야 겠습니다. 한쪽 발을 날리더니 좌냉선의 엉덩이를 향해서 찼다. 좌냉선은 화가 나서 말했다. 두놈이 하나를 치는구나. 몸을 돌려 옆으로 피했다. 그러나 상문천은 발을 날리는 신용만 했지 실제로 발로 차지는 않았다. 그는 좌냉선이 자기의 수에 넘어가자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엉덩이를 채이는 게 그렇게 무서우냐. 몸을 날려 뒤로 가서 영영의 옆에 서있었다. 좌냉선은 이렇게 한번 비켜서자 이마행에게 공격해 들어가는 초식이 한발 늦어졌다. 고수의 초식은 한순간이 결정 지어주는 것이다. 이마행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깊이 숨을 들이마셔 내식을 조절하였다. 정신이 맑아오면서 계속해서 삼장을 내리쳐 나갔다. 좌냉선은 있는 힘을 다하여 막으면서 마음속으로 암암리에 깜짝 놀랐다. 이 늙은이가 10년 동안 보지를 못했더니 공력이 크게 옛날보다 달라졌구나. 오늘 그를 이기려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하여 하겠구나. 두 사람은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었고 이번에 야말로 천하의 좌웅을 겨루는 일전이었다. 두 사람은 승부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였다. 조금 전 이마행과 방증대사가 시합을 할 때처럼 그렇게 평화스러 문장면은 아니었다. 이마행은 마음속에 살기가 등등하여 두 개의 장은 마치 칼과 도끼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좌냉선이 갑자기 주먹과 손에 장을 쓰니 그 변화가 실로 무궁무진하였다. 두 사람은 싸울수록 더욱 빨라져 영호충은 나무액자 뒤에서 그들의 손놀림에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이마행과 방증대사가 서로 겨루었을 때 단지 두 사람의 초식에 있어서 정묘함의 소재를 몰랐을 뿐인데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의 초식은 극히 빨라 일장일장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돌려 영영을 보니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고 두 눈에 길다란 눈썹은 아래로 향하고 얼굴에는 아무런 근심 표정이 업어보였다. 상문처는 얼굴이 갑자기 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며 금방은 놀래고 금방은 애석해 했으며 금방은 눈살을 찌푸리며 눈을 부릅떠다가 잠시 후에는 입술을 깨물고 마치 자기가 친히 싸움에 임했을 때처럼 긴박하였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상형님의 견문은 영영보다는 높고 넓겠지. 그가 이렇듯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니 아마 임선생은 이 일전을 이기기가 어렵겠구나. 천천히 눈을 돌리니 한쪽 구석에 사부와 사모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있는 것이 보였고 그 옆에는 방증대사와 충어도인이 있었고 두 사람 뒤에는 태산파 장문인인 천문도인이 있었으며 또 한 사람 형산파의 장문인인 막대선생이 서있었다. 막대선생은 이곳에 온 뒤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그의 삐쩍 마르고 작은 몸체를 보자 가슴속에는 삽시간에 따뜻한 느낌이 들어 내심 생각하였다. 의림삼의 그녀들과 항산파 제자들은 사부가 아니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구나. 청성파 장문인인 여창에는 혼자서 담 옆에 서있었으며 손에는 칼자루를 쥐고 온 얼굴에는 화가 난 표정이었다. 서쪽에 서있는 사람은 머리가 백발인 거지였는데 틀림없이 개방의 방주인 해풍인 것 같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차림새가 퍽이나 멋져 보였다. 틀림없이 곤륨파 장문인인 검곤일검 진산자였다. 이 아홉 사람은 현재 정교 중에 최고의 고수로서 만약 아홉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여 관전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는 나무 뒤에 이렇듯이 오래 숨어서 비록 숨을 죽이고 꼼짝도 않고 있지만 아마 그들에게 벌써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남앞니에 생각하였다. 아래 모여있는 이 많은 고수들 가운데 특히 사부님과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방증대사 무당 무당 장문인 막대 이세부는 내가 매우 존경하는 선배 어르신이다. 내가 이곳에서 그들의 말을 훔쳐듣고 있다는 것이 실로 불경스럽기 짝이 없다. 내가 먼저 도착하고 그들이 뒤여 도착했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이곳에 숨어서 엿듣는 꼴이 되었다. 만약에 그들에게 발견이 된다면 나는 정말 아무런 염치가 없겠구나. 단지 이마행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한판 승리를 하면 3판 2승 이니 영영을 데리고 화산을 할 수가 있고 방장 대사 등이 이 정각 물러난 다면 자기는 바로 쫓아내려가 영영을 만나리라고 생각했다. 영영과 만난다는 생각을 하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귓볼조차 뜨겁게 달아올랐다. 혼자 생각하기를 오늘부터 나는 정말로 영영과 맺어져 부부가 되어야 하는가 그녀는 나에게 정성을 다하였는데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이 며칠 동안 비록 밤낮으로 영영을 생각하였다. 생각이 미칠 때 마다 항상 그녀에게 자기를 구해준 은혜만큼 보답을 하리라고 작정을 하였다. 그녀를 도와서 탈옥을 한 다음 강호에 나가 자기 자신이 그녀를 상호하였지. 절대로 그녀가 자기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떠들어댄다면 강호의 영웅호걸들은 그녀를 조롱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영영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난감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번 영영의 그림자가 머릿속에 나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기쁨이나 따뜻한 감을 느낄 수가 없었으며 그가 소삼해인 악영산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사뭇 달랐다. 영영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어떤 공포감이 스며있었다. 그와 영영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나이 먹은 할망구로 여기고 있었고 마 음속으로 그녀에게 상당히 존경과 감격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후로 그녀가 사람을 죽이고 군웅들을 지휘하는 것을 봤을 때 존경하는 마음에서도 얼마간의 공포감이 스며왔던 것이다. 그녀가 자기에게 어떠한 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급기야는 나중에 그녀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소림사에 잡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감동의 의미는 비록 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친근하다는 마음이 든 것은 아니고 단지 그녀에게 어떤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다. 그래서 이마행이 자기를 사위로 부르는 소리를 듣자 마음속으로 퍽이나 난감했던 것이다. 이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니 그녀와의 거리가 너무나 멀고 멀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영영을 몇 번 쳐다보고 감히 더 볼 수가 없었다. 상문천이 두 손을 불끈 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마행과 좌냉선을 보고 있을 때 좌냉선은 정각 구석으로 몰렸고 이마행은 일장일장을 그를 향해 내리쳤다. 그 일장은 마치 산이라도 허물어뜨릴 듯한 기세였다. 좌냉선은 분명히 열쇠에 몰려 있고 두 팔의 초식이 극히 짧았으며 한 척도 공격하지 못하고 연신 뒤로 물러서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이마행은 일성 대가를 하더니 두 개의 장을 질풍처럼 상대방의 가슴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네 개의 장이 부딪히자 펑 하고 큰 소리가 났다. 좌냉선이 등을 벽에 부딪히자 머리 위에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영호충은 몸이 흔들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몸을 숨기고 있는 그 나무 액자는 금방 이라도 떨어질 듯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생각했다. 좌사백은 이번에 정말 큰일 났구나. 두 사람이 내력을 겨루고 이드니 이마행이 흡성대법으로 그의 내공을 빨아들일 텐데 시간이 길어지면 좌사백을 틀림없이 불리할 것이다. 좌행선은 우측 장이 들어가고 다른 좌측 손의 장으로 상대방의 장력을 맡고 있었으며 우측 손은 식지 중지 두 손가락을 내밀어 이마행을 향해서 내리찍었다. 이마행은 괴성을 지르며 급히 물러섰다. 좌행선은 우측 손으로 바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가 연신 세 번을 공격하자 이마행은 뒤로 새빨짝 물러섰다. 방증대사 충호도장 등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평소에 듣기로 이마행의 흡성대법은 상대방의 내공을 흡수한다고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종종 그 두 사람은 내공이 부딪혔을 때 좌냉선은 어째서 아무 일이 없었을까 그렇다면 숭산파의 내공은 흡성요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구경을 하고 있던 고수들은 물론 경이롭게 생각했지만 이마행은 더욱 깜짝 놀랐다. 십여 년 전에 이마행은 좌냉선과 극렬하게 싸움을 할 때 흡성대법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세에 놓여 눈앞에 좌냉선을 제압할 수가 있었지만 갑자기 명치가 이상하게 아파오고 심력을 거의 쓰기가 어려워서 마음속으로 깜짝 놀랬던 것이다. 이것은 흡성대법을 수련할 때 생기는 반격의 힘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만약에 평상시라면 조용히 앉아 길을 운행시켜 천천히 반격의 힘을 풀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 강력한 적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는 없었다. 당황하고 대책이 없는 상황하에서 갑자기 좌냉선 몸 뒤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좌냉선의 사제인 탑탁수 정면과 대숙량수 비빈이었다. 이마행은 즉시 물러서 껄껄 웃더니 말했다. 일대일로 싸운다고 약속을 해놓고 알고 보니 암암리의 사람들 숨겨놓았구나. 내가 앉아서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만나게 될 걸세.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네. 좌냉선은 자기가 이미 패색이 짙었으나 상대방이 뜻밖의 스스로 싸움을 끝내자 실로 다행히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입방 하를 찍고 싶지 않았다. 평상시라면 상대방을 욕하든지 약을 올려서 싸움을 걸었으나 지금은 상대방을 격하시키거나 약을 올리면 다시 싸움을 계속 해야 할 것이고 정면과 비비는 끼어들어 도와주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은 어쩌면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화할 수가 있어 즉시 말을 했다. 누가 당신 보고 마교의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였소. 이마행은 냉소하며 몸을 돌려 사라졌다. 이 일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승부가 나지 않았으나 이마행 좌행 선 두 사람은 자기들의 무궁 중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실로 다행이었고 그로부터 각자가 열심히 연말을 하는 것뿐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이마행은 흡성 구멍에 낀 가시 처럼 큰 결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흡성 대법으로 상대방의 공력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파가 다르면 공력이 달라 잡다한 공력을 몸에 빨아들이면 하나로 융합할 수가 자기의 자기의 내공으로 제압을 시켜 아직까지는 위험한 경우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상대는 무예가 높은 고수이고 격돌할 때 자기의 내력의 소모가 심이 커서 체내에서 다른 파의 내공을 제압하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으며 적이 그래서 정신을 한군데로 쏟은 바 총명하기 그지없는 자는 자기 겨드랑이에 혹이 생긴 줄도 모르고 결국은 동방불패에게 잡혔던 것이다. 그는 서호의 호수바닥에서 10년 동안 갇혀있자 마음을 한군데에 쓸 수가 있어 비로소 체내에 다른 파의 내공을 제압할 수 있는 적절한 이치를 깨달아 흡성 대법이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좌냉성과 다시 부딪히자 승기를 잡지 못하여 즉시 흡성 대법을 운행하여 상대방의 장과 부딪힐 때 상대방의 내공을 빨아들였으나 마치 상대방의 내공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마행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흡성 대법을 썼을 때 상대방의 내력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력을 한군데로 모았다면 별 문제였다. 그러나 흡성 대법을 썼지만 내력을 온데간대도 없이 꽁꽁 숨어있고 그의 흡성 대법이 빨아들이는 힘을 잃게 되자 이러한 사태는 평생 만나보지 못했고 꿈속에서도 이런 기괴한 일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연신 몇 번이고 상대방의 내공을 빨아보았다. 그러나 좌냉선의 내력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 눈앞에 좌냉선의 집업이 매섭게 달려들자 뒤로 새빨짝 물러나 바로 초식을 교환하여 질풍처럼 내리쳤다. 좌냉선은 공격에서 수비로 자세를 바꾸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2,30초식을 썼다. 이마행이 좌측 손에 일장을 내리치자 좌냉선은 무명지로 그의 손목을 튕기고 우측 손에 식지로 그의 좌측 늑골을 찔렀다. 이마행은 그의 이 일침의 경력이 상당히 매섭자 생각하기를 설마하니 내놈의 손가락에는 내력이 없지는 않겠지. 즉시 몸을 살짝 비틀었다. 마치 몸을 피한 것 같으나 사실은 고의로 빈틈을 노출시켜 그가 늑골을 찌르도록 했다. 동시에 흡성신 공을 가슴에 밀집시켜 놓았다. 내심 생각하기를 내놈이 내공을 숨기는 재주가 있어 나의 흡성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내놈이 손가락으로 나를 공격할 때 손가락에 내공이 없다면 내 몸을 찌른다. 해도 내 몸은 단지 간지러울 뿐이다. 그러나 만약 약간이라도 내공이 있다면 내가 그 내공을 모두 빨아내고야 말겠다. 바로 이 찰나에 퍽 하고 소리가 나면서 좌냉선의 손가락이 그의 좌측 늑골의 천지혈에 적중되었다.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신음소리를 냈다. 좌냉선의 손가락이 이마행의 가슴 팍에서 잠시 머물렀다. 이마행은 즉시 온 힘을 다하여 공력을 운행시키자 과연 상대방의 내력이 마치 제방둑이 터지듯이 자기의 천지혈에서 빨려 들어왔다. 그는 내심 기뻐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의 내력을 흡수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몸이 기웃둥 거리더니 천천히 뒤로 한걸음 물러나 한마다 말도 없이 좌냉선을 직시하였다. 몸이 떨리더니 손이 꼼짝도 않고 마치 혈도가 봉쇄된 듯했다. 영영은 놀래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달려나가 부축해보니 그의 손은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말했다. 상아저씨 상아저씨 상문천은 몸을 날려 앞으로 나아가 손바닥으로 이마행에 가슴팍을 몇 번 쳤다. 이마행은 훅 하고 소리를 내면서 귀가 되돌아왔다. 얼굴색은 파래져서 말을 했다. 거 참 멋지구나 이수야말로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겨뤄볼까 좌냉선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악불구는 말했다. 승패가 이미 결정됐는데 더 이상 시합할 필요가 있겠소. 임선생은 조금 전에 좌장문에게 천지혜를 봉쇄당하지 아니했소. 이마행은 퇴하고 침을 뱉으며 일깔했다. 그렇다. 내가 그 수에 말려들었어. 이 일전은 졌다고 치자. 원래 좌냉선이 조금 전에 사용한 초식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십여 년 동안 수련에서 쌓아온 한빙진기를 식지에 모아두고 자기의 크나큰 내공을 계획대로 흡수해 가도록 하였다. 그가 흡수해 가자 좌냉선은 더욱 내력을 재촉하여 급속도로 상대방의 혈도에 주빙을 시켰던 것이다. 이 내공은 매우 차가운 전신은 동태가 되었다. 좌냉선은 그의 흡성대법 이 막히는 순간을 틈타서 내공을 집어넣어 그의 혈도를 봉쇄 했던 것이다. 혈도를 봉쇄 하는 일은 원래 이류 삼류의 무림 인물들이 쓰는 수법으로 고수들이 맞붙을 때에는 절대로 이런 초식은 쓰지를 않았다. 좌냉선은 크나큰 공력을 벌이면서 이 삼류의 수단으로 승기를 잡았던 사기성은 있었지만 만약 매서운 내공이 없다면 그 일을 성공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상문천은 좌냉선이 비록 승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이미 진원이 크게 소모되어서 몇 개월의 시간이 있어야만 다시 복원될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즉시 앞으로 나와 말했다. 좀 전에 좌장문께서 말씀하시기를 임 교주님을 쓰러뜨린 후 다시 나를 쓰러뜨린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지금 손을 쓰시오. 방증대사 충어도인 등은 좌냉선이 임하행을 쓰러뜨린 다음 안색이 창백하지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자 내력이 상당히 소모되어 지금 만약에 두 사람이 손을 쓴다면 좌냉선은 패할 뿐만 아니라 수초 사이의 상문천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좌냉선이 조금 전에 틀림없 이 말한 것이다. 상문천이 도전을 하자 그 말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이 주저하고 있는데 악불구는 말했다. 우리들은 말을 했지 않소. 이 세 번의 시합은 그 어느 누가 나오느냐는 자기 편이 스스로 결정해야지 절대로 상대방이 지명할 수는 없다고 말이오. 이 한마디 말은 임 교주 께서도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임 교주는 대 영웅이고 대 오 걸 이시니까 한 번 하신 말은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상문천은 냉소하며 말했다. 악 선생은 말도 잘 하시는 군요. 정말로 감탄했소 이다. 단지 군 잘하는 칭호는 맞지 않는 것 같소.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기서 살 을 붙이니 실로 소인배 다름이 없구려 악불 군은 담담히 말을 했다. 군자의 눈에는 천하가 모두 군자로 보이는 것이고 소인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모두 소인만 눈에 띄는 법이오. 좌행선은 천천히 몇 발짝 옮겨 기둥의 등을 기대었다. 그의 지금 상황으로는 서있는 것 조차도 상당히 어려웠으며 무예를 겨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무당 장문인 충어도인은 앞으로 두어 발짝 걸어오더니 말을 했다. 평소에 상좌사는 천왕 노자라고 사람들이 칭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하늘을 뒤집고 땅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들었습니다. 빈도는 무당 장문으로서 정교의 여러파와 당신의 교파가 다툴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여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천왕 노자의 상대가 될 수가 있다면 실로 영웅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무당 장문의 신분인데 상문천 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너무 중히 보는 것이다. 상문천 은 상황으로 보아 실로 거절할 수가 저의 기량 저의 기량 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폭건을 하고 예를 행한 다음 뒤로 몇 발짝 물러 섰다. 충어도인은 넓은 소맥자락에 휘날리며 두 손을 모아 몸을 숙여 담내를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서서 상대방을 노려본 채 누구도 검을 뽑지 않았다. 이마 행은 갑자기 말을 했다. 잠깐만 상영재는 잠시 뒤로 물러나시오. 손을 내멀어 허리에서 장검을 뽑아들었다. 여러 사람은 내심 깜짝 놀랐다. 그는 이미 두 사람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여 내공이 틀림없이 크게 소모가 되었을 텐데 다시 충어도장과 맞붙으려고 하다니 좌냉서는 더욱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십여 년 동안 쌓아온 한빙진기를 그의 천지혈에 주입을 시켰는데 설령 무공이 그보다 10배 100배 높은 사람일지라도 서너시 진이 지나야 비로소 풀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짧은 시간에 나의 진기를 풀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축적했다는 말인가. 이마행은 지금 단전에서 마치 수십자루의 칼끝이 마구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마행은 있는 힘을 다 모아 비로소 면마디를 할 수가 있었다. 그는 지금 겉으로는 아픈 표정을 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충어도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임교주님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싸움을 하기 전에 쌍방이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는 쌍방이 결정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임교주께서 만약 저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그런 약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빈도가 너무나 쉬운 상대와 만나는 것 같소 이다. 이마행은 말했다. 저는 이미 두 분의 고수와 겨루었고 다시 도장과 겨룬다는 것은 무당파의 수백년 동안 전에 내려오는 명예와 심오한 건법을 너무 희롱하는 것이 되겠지요. 저는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충어도인은 내심 기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감사하군요. 그는 이마행이 검을 뽑는 것을 보자 내심 크게 주저하였다. 이미 약해진 상대와 겨루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고 만약 싸움에 패한다면 무당파는 무림에서 서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마행이 출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이마행은 말했다. 충허두장은 당신 편에서 보면 하나의 응원군이니 우리 쪽에도 새로운 응원군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서 고개를 들어 외쳤다. 영호충 이제 그만 내려오시게 여러 사람은 깜짝 놀라 모두들 그의 눈빛을 따라서 머리 위에 있는 나무 액자를 쳐다보았다. 영호충 은 더욱 깜짝 놀랐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낭패 야 기짝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 별수 없이 몸을 날려 뛰어내려 방증 대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말했다. 이놈이 마음대로 사찰을 들어왔으니 그 죄가 백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방장께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방증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영호 소협 이시구려. 나는 소협의 고른 호흡 소리를 듣고 있었소. 내력이 심우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고인이 우리 절에 왕립하셨나 내심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소. 자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이렇게 큰 예를 행하다니 받잡기 민망하구려. 말을 하면서 합장을 하여 예로써 답례를 하였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벌써 내가 액자 뒤여 숨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개방 장주인 해풍은 말했다. 영호충 당신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글자를 보시오. 영호충은 몸을 일으켜 그가 가리키는 한 개의 기둥 뒤로 가서 보았다. 그 기둥에는 세 줄의 글이 조각되어 있었다. 첫 번째 줄은 액자 뒤에 사람이 있소. 두 번째 줄은 내가 끄집어낼 까요? 세 번째 줄은 잠깐만 이 사람의 내공은 정파이기도 하고 사파이기도 한데 적인지 우리 편인지 모르겠소. 한 글자 한 글자가 기둥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방증 대서와 해풍이 지력으로 기둥에 새긴 것이다. 영호충은 심히 놀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내심 생각하기를 방증 대사께서는 나의 이렇듯이 희미한 호흡을 듣고서 나의 무공 내력을 판별 하시니 정말로 귀신이다. 바로 폭권을 하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말했다. 여러 선배 어르신 께서 이 정각에 오셨을 때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 바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사부의 안색을 틀림없이 일그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감히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해풍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가 나쁜 짓을 한 모양이구먼 면목이 없게 소림사에서 뭘 훔치려고 하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임소저가 이곳에 소림사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들어 감히 그녀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해풍은 웃으면서 말했다. 알고 보니 마누라를 훔치러 왔구만 하하하 그것은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야. 단지 면목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야. 영호충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임소저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를 위해서 분신 쇄골이 된다 한들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해풍은 탄식하며 말을 했다. 아깝다 아까워. 착하고 좋은 청년 하나가 한 여자 때문에 앞 나를 망치게 되는 구만. 자네가 만약 사악한 무리들과 있지 않다면 이 화산파 장문의 자리는 앞으로는 자네의 소나기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은가. 이마행은 큰 소리로 말했다. 화산파의 장문의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요. 장래 이 늙은이가 물러서게 된다면 1월 신교 교주의 자리는 나의 사위의 손바닥에서 달아난 답니까. 영어충은 깜짝 놀라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됐다. 잔소리는 그만 그만 하거라. 충하 너는 이 무당 장문에게 신검의 가르침을 받아보아라. 충허도장의 건법은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제압하는 건법이니 세상에서 보기 드문 건법이다. 그리고 몸 조심 하거라. 그는 영어충을 충하라고 말투를 바꿔 불렀으며 정말로 영어충을 사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영어충은 묵묵히 지금 상황을 살펴보았다. 쌍방은 각각 1승을 하여 3번째 승부가 영영을 구하여 하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옛날에 충허도인과 겨뤄본 적이 있어서 건법에 있어서는 그를 이길 것 같았다. 영영을 구하려고 한다면 출전하지 않을 수 없어 즉시 몸을 돌려 충허도인을 향해 엎드려 저를 몇 번 하였다. 충허도인은 급히 손으로 부축을 하며 말했다. 어찌 이런 영어충은 말했다. 소인은 도장 어르신을 평소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일이 급박해서 충허도장에게 한수의 가르침을 청하지만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충허도인인 껄껄껄 웃더니 말했다. 형씨는 예의가 바르시군요. 영어충이 몸을 일으켜 세우자 이마행은 장검을 건네 주었다. 영어충은 검을 손에 쥐고 검 끝은 땅을 향하여 몸을 살짝 비켜 아래쪽에 섰다. 충허도인은 눈을 들어 정각 밖에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넋이 나간 듯 마음속으로 영어충의 검초를 계산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은 그가 꼼짝도 하지 않고 참선에 들어간 사람처럼 하고 있자 모두 이상하게 생각 생각 하였다. 한참 지난 뒤에 충허도인은 긴 숨을 쉬면서 말했다. 이 일전은 시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 내 사람은 하산을 하시오. 이 말이 나오자 여러 사람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영우 충은 크게 기뻐하여 고개를 숙였다. 해풍은 말했다. 도장 당신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충허도장은 말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자의 건법을 깨뜨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전은 빈도가 졌습니다. 해풍은 말했다. 두부는 아직 겨루지도 않았습니다. 충허도장은 말했다. 수일 전에 무당산 아래에서 빈도는 그와 300여 합을 쌓은 적이 있지요. 그때 내가 졌습니다. 오늘 다시 시합을 한다 해도 빈도는 여전히 질 것입니다. 방쟁대사는 물어보았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충허도장은 말했다. 영어소협은 풍청양풍 선배의 건법에 진술을 터득하고 있어 빈도는 그의 적수가 아닙니다. 말하면서 천천히 웃고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이마행은 껄껄껄 크게 웃더니 말했다. 도장의 마음은 실로 깊고 헤아릴 수가 이 늙은이는 본래 당신을 반절 정도 존경 했지만 지금은 당신을 완전히 존경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증대사를 향해서 공수를 하더니 말했다. 방장대사 우리는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 악부인 마음속이 시큰하여 눈물이 눈에 가득 깨었다. 영호충은 또 막대선생에게 다가가서 절을 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세번절을 하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이마행은 한쪽 손으로 영영을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영호충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말했다. 가자. 큰 걸음으로 문을 향해 나갔다. 해풍 진산자 여창에 천문도인 등은 스스로 무공이 충어도인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충어도인이 스스로 영호충의 적이 아니라고 말을 하자 그들의 마음은 비록 반신반의 하였지만 감히 누구도 앞에 나서 손을 쓰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지옥을 맛보려 하지 않았다. 이마행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불군이 일까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이마행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째서 그러시오. 악불군은 말했다. 충어도장은 현인이라 소인배들과 따지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시합은 아직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영호충 내가 너와 한번 겨뤄보 겠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떨려왔다.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전 제가 어찌 감히 악불군은 태연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우리 화산파의 선배인 풍사숙의 가르침을 받아 검술이 이미 화산파의 진술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보아하니 나는 이미 너의 맛수가 아닌 것 같다. 비록 너는 화산파에서 쫓겨났지만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고 여전히 우리 화산파의 검법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정교의 여러 선배들은 불초한 너 하나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손을 쓰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만 지우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너는 오늘 나를 죽여라. 처음에는 말이 부드러웠으나 갈수록 엄하였으며 싹 하는 소리를 내며 장검을 뽑아들고 일깔했다. 너와 가는 이미 사제지간의 관계가 아니다. 자 검을 뽑아라. 영호충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말했다. 제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악불구는 콧방귀를 띄고 검을 들어 내리쳤다. 영호충은 몸을 살짝 피하였다. 악불구는 연신 두검을 내리찔렀다. 영호충은 또 피하였다. 장검은 그래도 땅을 가리키고 초식을 써서 검을 막지 않았다. 악불구는 말했다. 너는 이미 나에게 삼초식을 양보했으니 어른에 대한 예의를 다했다고 할 수가 있다. 빨리 검을 뽑아라. 이마행은 말했다. 충아 내가 계속 반격을 안는다면 너의 생명은 여기서 끝장이다. 영호충은 대답을 하였다. 네 알았습니다. 검을 들어 가슴을 막았다. 이번 시합에 사부가 이기도록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부를 이겨야 할 것인가 만약 고의로 양보를 하여 이 한판 시합에 진다면 자기의 몸이 중상을 당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마행 상문천 영영 세 사람은 소실산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구금을 당해야 한다. 방쟁 대사는 물론 덕이 높은 고승 이지만 좌냉성 과 소림사의 다른 스님들이 영영 등 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다. 말이 10년 동안 구금이지 진정 생명을 보존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혼자가 되어 사부와 사모님의 은총으로 가르침을 받아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같은데 아직 그 은혜에 보답도 하지 않은 채 천하의 영웅 앞에서 사부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사부의 체면은 말이 아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가 주저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악불구는 이미 20여 초씩을 질풍처럼 공격하였다. 영우충은 단지 사부가 옛날에 전해준 화산 건법으로 막았다. 독고 구검의 건법을 쓰면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감히 사용을 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독고 구검을 익힌 직후에 실력이 크게 증진되었고 또한 내공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비록 평범한 화산의 건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검에서 생기는 위력을 옛날과는 사뭇 달랐다. 악불구는 연신 검을 휘두렀으나 결국은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영우충의 이러한 건법을 보고 그가 의식적으로 양보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마행과 상문천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모두 깊은 우려를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옛날 생각을 하였다. 그날 향주일고 매산장에서 이마행은 영우충에게 일월신교에 투신을 하면 그에게 광명우사라는 직위를 주고 앞으로 교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기결을 전수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영우충은 그 말에 단 한 번도 동조를 하지 않았다. 그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사문에 대해서 충직한가를 알 수가 있었다. 또 그는 옛날 사부와 사모님을 대할 때 이해를 다했으며 심지어는 악불군이 일검으로 그를 죽이려 하는 데에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초식은 모두 방어에 쓰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겨룬다면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았다. 영우충은 절대로 감히 사부를 이기려 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많은 영웅들 앞에서 사부를 감히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가 이번 시합에서 지면 영영 등 세 사람이 소실산에 갇힌다는 것을 알지 못했 다면 아마 십여 초식도 겨루지 않고 검을 버리고 졌다고 인정을 했을 것이다. 이마행 상문천 두 사람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두 사람은 또 서로 쳐다봤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내색이 역력하였다. 이마행은 고개를 돌려 영영을 향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너는 저쪽 맞은 편으로 가거라. 영영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영호충이 옛날 사제의 정을 생각해서 이 시합을 고의로 양보하자 자기에게 맞은 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영호충이 자기를 본다면 자기가 그에게 대해준 정분 때문에 더욱 힘을 써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가볍게 대답은 하였으나 발걸음을 옮기지는 아삭다. 한참 지난 뒤에 이마행은 영호충이 계속해서 후퇴하는 것을 보고 더욱 초조하여 다시 영영을 향해서 말했다. 맞은 편으로 가거라. 영영은 여전히 꼼짝도 않고 대답 또한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 디를 너는 벌써 알고 있다. 내가 만약 나를 구해서 이곳에서 하산할 마음이 있다면 너는 스스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너는 만약에 사부를 중히 여긴다면 내가 설령 너의 옷소매를 잡고 애걸한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너를 깨우쳐 줄 필요가 있겠는가. 남녀간의 정의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귀중한 법인데 만약 자기가 어떤 의사를 나타낸 후 영호충이 자기를 위해서 승리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깊이 느끼고 있었다. 영호충은 곧바로 자세를 취하여 사부가 공격해오는 검초를 하나하나 물리쳤다. 사용하는 검초는 이미 화산 검법에 국한되지 한다. 그가 만약 반격을 한다면 벌써 악불군이 검을 버리고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었다. 사부의 검초에 너무 많은 빈틈이 나타났는데도 손을 써서 공격해 들어가지 않았다. 악불군은 벌써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자아 신공을 바라여 화산 검법에 정수를 잇는 대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는 영호충이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초식마다 자기의 기량을 다 발휘하였고 자기의 검법 중에 빈틈이 있나 없나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검법의 위력은 보통 때보다 한 배가 더 강하였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은 악불군의 검법이 정묘하고 모세를 점하고 있으나 끝내는 영호충을 제압하지 못함을 보고 있었고 또한 영호충이 사용하는 검초는 어떤 때는 초식이 있었으며 어떤 때는 초식이 없는 무초로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초식이 없는 무초를 사용할 때는 장검을 마구 휘두르는 것 같았으나 절묘 하기 짝이 없었고 가볍게 악불군의 교묘한 검초를 하나하나 풀어 내자 모두들 생각하기를 충허도장이 스스로 검술이 그보다 못하다고 한 것은 거짓이 아니구나 악불군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자 초조해져 내 심 생각이 들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놈이 배은망 덕에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고 이렇듯이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구나 그는 비록 나를 해치지는 않지만 나로 하여금 승기를 못잡도록 하고 있구나 이곳에는 강호에서 이름난 자들이 두 눈을 번쩍이고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때 그들은 이놈이 나에게 고의로 양보해주고 있음을 간파해둘 것이다 내가 부단히 마구 휘두른다면 무슨 채통이 서겠는가 어째 한파의 장문의 꼴이란 말인가 이놈이 내가 스스로 힘에 겨워 물러나 스스로 졌다고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는 즉시 자아신공을 검 끝에 집어넣고 훅하고 일검을 똑바로 내리쳤다 영호충은 몸을 옆으로 하여 번개처럼 피했다 악불군은 검을 위로 스쳐 지나갔다 악불군의 장검은 반대로 치고 들어와 그의 뒷덜미를 향해 이 일검의 변초는 너무 빨라 영호충의 목덜미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으로 보아실로 피할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은 악 하고 소리를 일제히 질렀다 영호충의 몸은 허공에 떠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몸을 날릴 수도 없었으며 검으로 맡기는 때가 늦어서 그의 장검이 내리쳐 몸 앞에 수척 정도에 떨어진 나무 비둥에가 닿자 그는 그 틈을 이용해서 몸을 날려 나무 기둥 뒤로 피했다 헉하고 소리가 나면서 악불군의 장검은 나무 기둥에 꽂혔다 겁날은 예리하고 빨라 또한 그의 내공이 검 안 주 잎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검은 나무 기둥을 뚫고 들어가 검 급 과 영호 충 과의 거리는 겨우 수천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 여러 사람들은 어찌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영호 충 을 동정하는 듯한 탄성을 듣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탈명연환 삼성검은 화산파 검종의 절묘한 무예였다 그래서 그의 기종의 제자들은 원래 모르고 있었다 검종과 기종이 싸움을 할 때 검종의 제자들은 이 검법을 가지고 몇 명의 기종의 고수들을 죽였다 그 후 기종의 제자들은 검종의 제자들을 살 육하고 화산파의 장문자리를 빼앗아 온 후 기종의 고수들은 자세히 이 삼십고 초인 탈명연환 삼성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그날 싸움을 할 때 이 삼십연환의 위력이 떠올라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삼초의 검법을 마귀해 검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검법이 정묘한 나머지 자기파에서 주장한 이 기여검의 변할 수 없는 이치를 망각하고 모두들 멋지다고 말을 했으며 마음속으로 감탄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악불궁과 영호충 두 사람이 검을 들고 싸우고 있을 때 악부인은 벌써 상심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이 삼초식을 쓰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의 검종과 기종의 동문들이 서로 싸운 것은 바로 이 기궁을 중히 보아야 한다 또 이 건법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각자의 주장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남편의 화산기종의 장문으로서 검종의 최고의 무공을 쓰다니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간파했다면 이어 찌 사람들이 멸시하고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는가 아 그가 이 초식을 쓴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했지만 사실 그는 충하의 적수는 아니다 확연한 사실인데 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지 모르겠구나 앞으로 나아가 막고 싶었으나 이 일은 화산 일파의 일일 뿐만 아 나라 많은 것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려다가 멈추고 칼자루를 손에 얹고 걱정이 되어 마음이 활활 타는 것 같았다 악불구는 우측 손을 들어 올려 나무 기둥 에서 장검을 뽑았다 영호충은 나무 기둥 서서 몸을 돌려 나오지 않았다 악불구는 그가 그대로 나무 기둥 뒤에 숨어서 더 이상 몸을 내밀어 접전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무서워하는 꼴이고 자기의 체면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다 영호충은 고개를 숙여 말했다 제자는 어르신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만 그치는 게 좋겠습니다 악불구는 흥하고 코빵비를 꿨다 이마행은 말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라 승부가 오늘은 나지 않겠습니다 방장대 사우리의 세판의 시합은 쌍방이 비긴 걸로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사죄를 할 테니 여기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떻습니까 악부인은 남암리의 한숨을 쉬고 내신 말을 했다 이번 시합은 분명히 우리 편에서 졌다 임교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일이 끝나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구나 방증은 말했다 아미타불 임시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 모두들을 위해서 참으로 좋겠군요 이 소승은 아무런 의견 의견이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행서는 갑자기 말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네 사람이 하산하여 그로부터 강호의 위협을 주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 네 명의 손은 수천 수만 사람의 피로 물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천하의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악 사형은 앞으로 화산파의 장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방증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건 싹하고 소리가 나면서 악 불구는 기둥 뒤로 돌아가 검을 쳐들고 영호충을 향해서 내리쳤다 영호충은 몸을 잽싸게 피하였다 수초 사이에 두 사람은 다시 법탕 가운데에서 겨루는 형국이 되었다 악 불구는 검을 빨리 휘둘러 공격을 하였으며 영호충은 맞거나 또는 피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20여 초식이 지나자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번 시합의 승부는 결국 낙이는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배고픔을 편디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겠지요 아마 7,8일 정도 계속 싸운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승부가 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의 이 말이 비록 과장적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싸운다면 아마 몇 시간 안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마행은 내심 생각하기를 이 이 아기라는 늙은이가 체면을 불구하고 이렇게 붙잡고 늘어진다면 그는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호충은 약간만 소홀히 해도 그때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오래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가 불리할 것이다 내가 암시를 좀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말했다 상좌사 우리는 오늘 이소림사에 와서 눈을 뜨고 견문을 넓히게 되었소 상문처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무림의 최고의 인물들이 이곳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그 중에 한 분은 더욱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문처는 말했다 어느 분 말씀이십니까 이마행은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신공을 연마했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이네 상문처는 말했다 무슨 신공입니까 이마행은 말했다 이 사람이 연마한 신공은 금검조 철면피 신공이네 상문처는 말했다 저는 금종조 철포 삼 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금검조 철면피라는 말을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금종조 철포 철포 삼의 공력을 연마하면 칼이나 창이 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금검조 철면피 신공은 단지 한 개의 얼굴 가죽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연마한 것이지 상문천을 말했다 이 금검조 철면피 신공은 어느 문파의 공력인지 모르겠군요 이마행은 말했다 이 공력은 대단한 것이오 그것은 서학 화산파 장문인인 강호에 서도 이름이 쟁쟁한 악불군 선생께서 창안하신 거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제가 평소에 듣기로는 군자검악 선생은 기공이 대단하시고 검술이 이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소문이 헛소문은 아니군요 이 금검조 철면피 신공을 연마하면 얼굴 가죽이 두꺼워 거미나 창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요 이마행은 말했다 그 용도야 말할 수 없이 많겠지 우리는 화산파의 제자가 아니니 확연히 알 수는 없지 상문천은 말했다 악 선생이 창안한 이 신공은 그로부터 강호의 이름이 휘날릴 것 이고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물론 그렇지 우리들이 앞으로 화산파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철면피 신공을 정말 주의해야 되네 상문천은 말했다 네 저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 마치 광대들의 노름 같았고 마음껏 악불군을 풍자하고 있었다 여창애는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킥킥 태었으며 아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악불군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그가 일검을 내 리치자 영호충은 좌측으로 잽싸게 피했다 악불군은 몸을 비스듬히 하여 우측으로 향했다 장검을 비스듬히 하여 갑자기 고개를 돌려 검 끝을 맹렬하게 내리쳤다 화산검법충의 낭자회두라고 부르는 묘수였다 영호충은 검을 들어 막았다 악불군의 검은 허공에서 나는 듯이 내려왔다 그것은 바로 창속역에게 1초였다 영호충은 검을 휘둘러 막았다 싹싹 악불군의 두 검이 들어오자 영호충은 뒤로 두 발짝 물러나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외쳤다 사부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영호충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낭패한 모습을 띠자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그의 사부의 이 삼검은 평범하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찌해서 영호충은 그리 쩔쩔매고 있다는 말인가 여러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악불군이 사용하는 이 삼검은 바로 영호충과 악영산 두 사람이 검을 연마할 때 창안한 충영검법이라는 것을 당시 영호충의 마음은 하나였고 장차 소사매와 한 쌍의 원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악영산도 그에게 참 잘 대해주었다 두 사람은 그때 마음속으로 아이들과 같은 유치함 생각을 하고 잊었다 악불군 부부가 전해준 무공은 작들 말고도 많은 문화의 동문들이 사용할 줄 알므로 이 충영검법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두 사람만 쓸 줄 알아 그래서 이 건법을 사용할 때 마음속으로는 달콤하기 그지없는 느낌을 받곤 했었다 뜻밖의 이때 악불군이 이 삼초의 건법을 사용하자 영호충은 갑자기 손과 발을 어찌할 줄을 모르고 부끄러웠으며 또한 상심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소사매와 나는 벌써 정이 끊어진 지 오래인데 당신은 이 건법을 사용하여 나로 하여금 옛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마음의 혼란이 일어나게 하는구나 자 죽이십시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죽는 것이 상쾌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악불군의 장검이어서 내리찔러 들어왔다 이 일초는 바로 농옥취소였다 영호충은 이 초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 문의 무의식 중에서도 그 초식을 막을 수 있었다 악불군은 이어서 다음 초식인 소사승룡을 썼다 이 두 개의 초식이 서로 어울리자 사태가 매우 오묘하였다 특히 소사승룡의 초식은 장검이 춤을 추듯 마치 용이 허공을 뚫고 날아가듯 아름다웠고 우아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춘추시대의 진목공에게는 농옥이라고 부르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퉁소를 제일 좋아하였다 용을 타고 내려온 소사라는 청년은 이 퉁소를 다루는 기술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 농옥이라는 여자에게 퉁소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진목공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이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었다 승룡쾌서의 이고사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나중에는 부부가 모두 신선이 되어 화산 중봉에 기가하였다 화산 옥녀봉에는 임봉정이 있으며 중봉에는 옥녀사 옥녀동 옥녀세두분 소장대가 있는데 모두 이 전설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다 이 장소들은 영호충과 악영산 두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보았으며 소사와 능옥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새기고 또 새겼던 것이다 지금 악불군이 이 소사승룡의 초식을 쓰자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무의식 중에 그 초식을 막았다 단지 생각하기를 사부께서는 왜 이 초식을 썼을까 그는 내가 마음이 산란한 때를 틈타서 나를 죽이려는 것일까 악불군은 이 일초식을 쓴 다음 또다시 낭자회두를 썼으며 또 장송여객 충령검법을 쓰고 바로 이어서 농옥취소 소사승용의 검초를 썼다 고수들은 시합할 때 설령 수천합을 겨루더라도 결코 초식이 중복됨이 없다 초식을 써서 상대방이 그 초식을 깨뜨리면 소사승용의 초식을 쓰고 또다시 충령검법을 쓰자 갑자기 내리에는 무엇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 그 뜻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사부는 이 검법으로 나를 깨우치고 있구나 내가 사악함을 버리고 바르게 돌아온다면 떠돌이가 다시 고향을 찾듯 다시 화산문화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화산에는 몇 그루의 고송이 있는데 이 소나무의 잎사귀는 아래로 축 처져 마치 두 발을 내밀어 산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듯 하여 이 소나무를 영객송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이 창송여객의 초식은 바로 이 몇 그루의 소나무 형상에서 변화된 것이다 그는 생각하였다 사부께서는 지금 내가 다시 화산문화에 들어온다면 동문들이 환영할 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소나무조차도 나를 환영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속에서 번개같이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사부께서는 내가 화산문화에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나에게 맺어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부께서 그 충령검법을 쓰신 것은 분명히 그런 뜻을 내쫘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내가 멍청해서 깨우치지 못하자 노목취소 소사승용의 초식을 쓰신 것이다 화산에 들어가고 또한 악영산을 아내로 맞는다는 일은 그각 지금까지 품어왔던 최대의 소원이었다 갑작스레 사부는 천하의 고수들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비록 말로써 그 뜻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 몇 초식의 검법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부는 약속을 제일 중히 여기고 한 번 한 말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기에게 다시 문화로 들어오라고 허락하고 또한 딸을 주어 아내로 삼으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삽시간에 기쁨과 희열의 정이 가슴 속에 충만되었다 그는 악영산과 임평지의 애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녀 간의 결혼이란 모두 부모의 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딸은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없는 것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풍속인 것이다 악불군이 딸을 그에게 준다고 약속을 한다면 악영산은 절대로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화산 문화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미 하늘과 땅에 감사할 일이고 더욱이 소삼해를 배필로 얻는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줄 신복이다 소삼해가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그녀에게 순종을 하고 날짜가 지나면 틀림없이 나의 지성에 감동이 되어 천천히 마음이 돌아설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자 얼굴에는 웃음기가 돌았다 악불군은 또 낭자회도 창속역에게 두 초씩을 계속해서 썼다 검초는 그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았다 영어충은 불현듯이 생각에 잠겼다 사부께서 나 같은 떠돌이 불황자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틀림없이 조건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검을 버리고 졌다고 인정을 해야만이 비로소 다시 문화로 거두어 주실 것이다 나는 화산에 가야 하고 소삼해와 성운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인생은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그러나 영영 임교주 상영님은 어찌 된다는 말이냐 이 시합에 진다면 그 세 사람은 소실산에 머물러야 하고 어쩌면 죽음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고 그들을 저버린다면 내가 어찌 사람이란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자기도 모르게 등에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으며 눈앞이 컴컴해졌다 악불군의 장검이 자기의 가슴을 향해 들어오고 이어서 검 끝이 밀려 들어왔다 바로 농옥취소의 초식이었다 영어충은 내심 또 동아였다 영영은 나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나는 결국 그녀의 위험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구나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박정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아무리 어찌해도 영여의 나에 대한 정을 젖버릴 수는 없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미해지며 쨍강하는 소리와 함께 한 자루의 장검이 땅에 떨어졌다 옆에서 보고 있던 자들은 일제히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영어충의 몸이 비틀비틀하면서 눈을 떠보자 악불군은 마침 뒤로 물러나고 얼굴에는 노여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다 우측 팔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으며 다시 자기의 장검을 보자 검 끝에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비로소 조금 전에 자기의 심기가 혼란할 때 무의식 중에 공격해 들어오는 검을 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독고구검에 건법을 써서 악불군의 우측 팔을 찔렀음을 알았다 그는 즉시 장검을 버리고 땅바닥에 꿇어 앉아 말했다 사부님 저는 백번 만번 죽어 받당합니다 악불군은 발을 날려 그의 가슴팍을 적중시켰다 무섭고 매서운 다리가 날아오자 영어충은 몸이 허공에 붕뜨고 눈앞이 컴컴해지더니 곱박오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귓속에는 펑소리가 나면서 몸이 땅에 떨어져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혼절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어충은 몸이 점점 추워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빛이 어른거렸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영영이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이 정신이 드셨군요 영어충은 다시 눈을 뜨자 영영의 눈이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영어충은 일어나 앉으려 했다 영영은 손을 흔들고 말했다 조금만 더 들어누워 쉬세요 영어충은 주위를 살펴보니 자기는 산 동굴 속에 있고 동굴 밖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사부에게 얻어 맞았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물어봤다 나의 사부와 사모님은 어디 있소 영영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그래도 사부를 찾고 계시는군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염치 없는 사부는 없을 겁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양보를 했는데 그 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의 다리를 분질러 놓아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영어충은 깜짝 놀라 말했다 나의 사부는 다리가 끊어졌습니까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아직 흡성대법을 쓸 줄 모르신대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세요 영어충은 중얼중얼 말했다 내가 사부님을 찌르고 또 다리를 잘라놓다니 정말로 정말로 영영은 말했다 당신은 후회하십니까 영어충은 마음속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 사부와 사모님이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죽었을 것이고 오늘의 내가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은혜를 복수로 갚았으니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다 영영은 말했다 그는 몇 번이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듯이 그것을 참고 양보하신 것은 이미 사부에 대한 은혜에 보답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악시 부부가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고 해도 당신이 강호해서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절대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화산 문화에서 쫓아내어 사제간의 정은 이미 끊어졌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자 목소리가 작아졌다 오라버니 당신은 나 때문에 사부와 사모님에게 죄를 지었군요 난 난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자 뺨이 새빨개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계집아이처럼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하였으며 동굴 밖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치자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귀여웠다 영어충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좌측 손을 꼭 쥐고 탄식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만 좋을지 몰랐다 당신은 어째서 탄식을 하세요? 당신은 나를 안 것을 후회하세요? 영어충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찌 후회를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소림사에 바쳤는데 나는 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당신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영은 그의 두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여기시고 있군요 영어충은 내심 부끄러웠다 마음속에는 확실히 그녀와의 어떠한 간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말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마음은 당신만을 위할 것이오 이 말이 입 밖에 튀어나오자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잠겼다 소삼해는 소삼해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소삼해를 잊어야 한단 말인가 영영의 눈빛 속에는 기쁨이 이글거렸다 오라버니 당신의 이 말은 진심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영어충은 이때 더 이상 악영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을 했다 내가 만약 당신을 놀린다면 밝은 대낮의 날벼락을 맞을 것이고 또 곱게 죽지 못할 것이오 영영은 좌측 손을 천천히 뻗어 영어충의 손을 꽉 쥐었다 일생에서 바로 이 시각이야말로 가장 귀중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마음이 구름을 타고 홀홀 나는 듯 하였다 이 세상이 다하도록 영원히 이런 상태가 계속되기를 빌었다 한참 지난 뒤에 천천히 말했다 우리 무림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곱게 죽지 못할 팔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나는 당신이 벼락을 맞고 죽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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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영어충은 내심 깜짝 놀랐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한 것이다 한참 멍하니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이 구해준 것이고 벌써 당신에게 귀속되었소 당신이 어느 때라도 가져가시오 영영은 잔잔히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하리고 하는 데가 연말하는 것이 점잖지 못하고 장난스럽군요 그런데 나는 무슨 연분인지 내가 바로 바로 당신과 같은 떠돌이를 좋아하게 되어듭니다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경박하게 굴었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경박한 행동을 할 것이오 말을 하면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영영의 두 발이 땅을 박차면서 몸은 수척 밖으로 날아가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점잖애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분별 없는 여자로 보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영어충은 점잖은 채 말을 했다 내가 어찌 감히 당신을 경박한 여자로 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나이가 지긋하고 덕망을 쌓고 나로 하여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한 할머니이십니다 영영은 피식하고 웃었다 처음 영어충을 만났을 때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진심으로 공경했던 정경이 머리에 떠오르자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오르고 그 자리에 안았다 그러나 영어충과의 거리는 삼사척 정도 떨어져 있었다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당신을 경거망동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니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 착하구나 귀여운 손자야 영어충은 말했다 할머니 내 마음속에는 영영은 말했다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앞으로 60년 뒤에 가서 불러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영어충은 말했다 만약 지금부터 60년 동안 계속해서 당신을 그렇게 부른다면 이 일생을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영영은 마음이 흔들거려 깊이 생각하였다 정말로 그와 60년 동안 지낸다면 이 세상에 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영어충은 그녀의 옆모습을 쳐다보았다 코는 약간 치켜세워지고 긴 눈썹을 아래로 늘어뜨린 모습은 아리따웠으며 피부는 부드럽고 온화하였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정말로 귀엽고 아리따운 아가씨이다 그런데 어째서 수천수만의 강호의 호걸들과 억센 산이이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또한 두려워하는가 또한 기꺼이 그녀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도 뛰어든단 말인가 물어보려고 했으나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말을 하면 너무 살풍경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하려다가 우뚱 멈추었다 영영은 말했다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영어충은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노두자 조천추 등이 당신을 그렇게까지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영영은 픽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도 당신이 그 말을 확실하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를 유망한 계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영어충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신통하고 착한 살아있는 신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말 끝마다 장난기가 섞여 있군요 사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소어 못되지도 않고 떠돌이도 아닙니다 단지 장난을 좋아하니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떠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도 내 말투가 그러했습니까 영영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영어충은 말했다 나는 당신을 평생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라고는 부르지 않겠어요 영영의 얼굴에는 홍조가 띄었고 마음은 심히 달콤하였다 낮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속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질번질한 것은 싫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당신은 내 이빨에 기름이 묻을까봐 염려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 나에게 밥을 지어줄 때 반찬에는 기름을 넣지 마세요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밥을 지을 줄 모릅니다 개구리 고기조차도 태워 먹었는걸요 영어충은 그날 두 사람이 황야의 벌판에서 개구리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를 생각하였다 지금 이 시각에 다시 그 옛날을 추억 속으로 들어가자 마음속에는 끈끈한 그 무허기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이 내가 밥 태우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서 밥을 지을 거예요 영어충이 말했다 당신이 지은 거라면 설사 날마다 태운 밥을 먹는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소 영영은 가볍게 말을 했다 그렇게 장난을 좋아하시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당신이 내가 재미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마음이 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교차되어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 니난 뒤에 영영이 천천히 말을 했다 나의 아버지는 본시 1월 신교회 교주입니다 아마 당신은 벌써 알았을 것입니다 후에 동방 아저씨 아니 동방불패 나는 계속해서 그를 아저씨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입에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흉악한 흉계를 꾸며 아버지를 구금해놓고 모두들에게 속였지요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가실 때 그가 교주의 자리를 맡도록 유언을 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내 나이는 아직 어리고 동방불패라는 자는 교활하고 영리해서 이를 아무런 빈틈도 없이 처리했지요 나는 추구도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불패는 사람의 이목을 막기 위해서 나를 아주 대단하고 예의바르게 접대해 주었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월 신교에서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권력도 가질 수가 있었지요 영어충은 말했다 그 강호의 호걸들이 모두가 1월 신교의 사람들입니까 영영은 말했다 그들은 정식적으로 가입한 교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우리 교파에 편입이 되고 그들의 수령은 대부분 우리 교회 삼시 뇌신단을 복용하였지요 영어충은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날 그가 고산매장에서 마교의 장 로인 포대초와 진희방 등은 이마행의 그 빨간색 삼시 뇌신단을 보자 금방 겁에 질리고 정신이 달아나는 듯한 그러한 정경이 눈앞에 선하자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영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삼시 뇌신단을 복용하면 해마다 한 번씩 약을 먹어 독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발작을 하여 심히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지요 동방불패는 그 강호호 거를에게 매우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약간이라도 그의 뜻을 거슬리기만 하면 바로 그 약을 거머쥐고 나눠주지 않았지요 항상 내가 가서 애거를 하여 그 해동약을 얻어다가 그들에게 주었지요 영어충은 말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당신은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군요 영영은 말했다 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애거를 하니 내 마음이 약해져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동방불패라는 자가 사람들의 이목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는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그가 나를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되니 자연 그가 교주의 자리를 찬탈한 것을 의심하는 자가 업었습니다 영어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정말로 그는 정말로 그는 정말로 치밀한 자이군요 영영은 말했다 그러나 항상 나는 동방불패에게 가서 부탁하는 일이 너무나 번거로웠습니다 더욱이 교파 안의 사정도 예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동방불패를 보기만 하면 아첨하고 꽃무늬만 졸졸 따라 다녔습니다 재작년 봄에 나는 더 이상 교파의 일에 관여하고 쉽지도 않고 또 동방불패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사질인 녹주공과 함께 산천경계를 구경하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호충은 한번 쳐다보았다 그 옛날 처음 만났을 때를 상기하자 가볍게 한숨을 쉬면서 마음속에는 감회가 깊었다 한참 지난 뒤에 말을 이었다 소림사에 온 수천순환의 호걸들은 물론 그들 모두가 내가 얻어온 해동약을 먹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의 친지나 친구들 문화의 소컨파 등은 자연히 나를 따랐지요 더욱이 그들이 소실산에 온 것이 나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영호대협의 부름이 있자 그 누구도 감치 거역하지를 못했겠지요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입을 막고 웃었다 영호충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농담하고 사람을 놀리는 재주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영은 킥킥 웃어 됐다 그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럴 신교의 사람들은 그녀를 공주처럼 대해주었고 그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으며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더욱 잘 따라주었고 감히 한 사람도 그와 우스개소리를 하는 자가 없었다 지금 영호충과 이렇듯이 농담도 하고 우스개소리를 하자 평생 동안 맛보지 못한 즐거움을 느꼈다 한참 뒤에 영영은 머리를 벽쪽으로 향하던 네 말을 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소림사에 나를 영접하러 온 일에 대해서 나는 물론 내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배후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한없이 좋아하는데 당신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연문을 뿌리고 마음 한구석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구요 말이 여기까지 이르자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당신이 이번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나의 체면은 약간 세워졌습니다 나는 나는 설령 죽어도 그러한 은혜를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업고 소림사에 온 일을 나는 당시 조금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서호의 밑바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을 때 항산파의 일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까스로 사실을 알아내고 다시 당신을 마중하러 온 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남겨주었습니다 영영은 말했다 나는 소림사 뒷산에서 별다른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서 한 칸에 석실에 기거하고 10일마다 스님 한 분이 나에게 쌀과 장작을 갖다 주었지요 이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정일 두 분의 사태가 소림사에 도착하여 방장을 만나봤을 때 비로소 그가 당신에게 역근경을 전수해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지요 나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화를 내고 그 늙은 중에게 욕을 해대었습니다 그때 정한 사태가 나를 달래고 당신이 편안하고 아무 일 없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또 두 분의 사태가 소림사에 온 것은 방장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당신은 사태의 그러한 말을 듣고 방장대사에게 욕을 하지 안아듭니까 영영은 말했다 소림사 방장은 내가 그에게 욕하는 소리를 듣자 단지 웃을 뿐 화도 내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여시주 소승은 그날 영호소협에게 소림 문하에 들어온다면 나의 제자로 간주하고 우리 소림사 역근경에 내공을 전수하여 그의 체내의 진기를 없애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사코 거절을 하여 더 이상 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오기 당신이 그날 그를 들쳐 업고 소림사에 오셨을 때는 숨이 금방이라고 넘어갈 뜻하였으나 하산할 때는 비록 내상이 완전히 완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회복되어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요 소림사도 영호소협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방장대사의 이 말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말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를 이 산에다 묶어두고 있었습니까 출가한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사람을 속인 일이 아닙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속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영영은 말했다 그 늙은 화상은 또 한바탕 이치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소실산에 머무르게 한 것은 불법의 이치로 나의 무슨 업보를 씻어주려고 했다나요 정말로 황당 무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피치 못할 업보가 있겠소 영영은 말을 했다 내 앞이라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지울 수 없는 업보가 있긴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지요 그러나 당신은 마음을 놓으세요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발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께서 다른 눈으로 저를 보아주니 정말로 감사하기 짝이 없군요 영영은 말했다 당신 나는 그 노승에게 말을 했죠 당신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리들과 같이 젊은 사람에게 기만을 하거나 속인다면 그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이요 그 노승은 말씀하시기를 그날 당신이 스스로 소림사에 와서 영호소협의 생명과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소 우리들은 비록 영호소협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당신에게 손 한번 쓴 적이 없소이다 항산파 두 분의 사태의 영호소협께서 근래의 강호에서 실로 적지 않은 의로운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소 그래서 소승도 그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오 항상 두 사태 체면을 보아 당신을 풀어주는 것이니 당신은 바로 하산을 하시오 그는 또 나에게 백여명의 강호의 친구들을 석방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지요 나는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도 고마워 그에게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림에서 내려왔을 때 말리독행 전백광이라는 자를 만났지요 그 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수천 사람을 이끌고 소림사로 나를 구해주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사태는 말씀하시기를 소림사가 곤란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뜻밖의 마음씨가 자상한 두 분의 사태께서 소림사에서 돌아가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충은 탄식을 하며 말을 했다 왜 이렇듯 악랄한 수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사태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고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영은 말했다 어째서 상처의 흔적이 없을까요 나와 아버지 상 아저씨가 절 안에서 두 분의 사태 시신을 봤을 때 나는 그들의 옷을 벗겨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에는 바늘 크기 모양의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강침에 맞아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영호충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말을 했다 독침에 맞았다구요 무림 중에서 누가 독침을 사용할 줄 압니까 영영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버지와 상 아저씨는 견문이 매우 넓지만 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침은 독침이 아니고 사실은 한계의 변기라고 합니다 사람의 급소에 맞으면 치명상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지 그 침은 정한 사태의 가슴에 약간 비뚫게 박혔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맞습니다 내가 정한 사태를 봤을 때 그녀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면에서 겨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두 분의 사태를 죽인자는 틀림없이 무공이 높은 고수들입니다 영영은 말했다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단서가 있는데 범인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손바닥으로 산동굴의 벽을 힘껏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영영 우리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두 분 사태에 복수를 해 줍시다 영영은 말했다 그야 물론이지요 영호충은 벽을 붙잡고 일어섰다 그러나 사지가 평상시처럼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가슴도 아프지 않아 마치 상처를 받지 않은 것 같았다 이건 이건 이상하구만 나의 사부가 나를 거둬찾는데 아무데도 상처가 나지 않은 것 같아 영영은 말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미 적지 않은 다른 사람의 내공을 흡수하여 내공이 당신 사부보다 월등하다고 합니다 단지 당신은 내공을 운행시켜 사부와 겨루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상처가 아주 가볍다고 했습니다 상아저씨는 당신이 혼절하고 있을 때 내공을 써서 당신의 내공을 운행시켜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상처가 치유된 것이지요 사실 당신의 사부는 왜 다리가 부러졌는지 참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생각하셨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나의 내공이 사부가 걷어차자 감히 반격하여 사부의 발을 부러뜨렸는데 그게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오 영영은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내공을 흡수하면 비록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 내공을 운행해 야만이 비로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알고 보니 그렇군요 그는 그 안의 이치를 확실하게 몰랐으나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단지 사부가 상처를 받고 많은 고수들 앞에서 체면이 까겼다 는 생각이 들자 실로 마음속으로 죄스러울 뿐이었다 순간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동굴 밖에서 나무가 탈 때 퍽퍽하고 풍진이 터지는 소리가 날 뿐이었다 동굴 밖에는 큰 눈이 펄펄 내리고 소실산에 있을 때보다 더욱 크게 내렸다 갑자기 영어충은 동굴 밖에서 나는 호흡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정신을 집중하여 들어봤다 영영의 내공은 영어충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숨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영영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물어보았다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영어충은 말했다 좀 전에 나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오는 것 갓소이다 그러나 숨소리는 급하고 짧아 그 사람의 무공이 심이 약한 듯하니 그리 염려할 바가 못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영영은 말했다 아버지와 상 아저씨는 나가서 좀 권일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녀의 얼굴은 붉혀졌다 그것은 아버지가 고의로 피해 영호충이 깨어났을 때 그와 얘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 주어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호충은 또 몇 번인가 숨소리를 들었다 우리 나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두 사람은 동굴 밖으로 나갔다 상문천과 이마행 두 사람이 눈을 밟은 발자국이 이미 새로 내린 눈에 덮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영호충은 두 줄의 발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숨소리는 바로 저쪽에서 들려옵니다 두 사람은 발자국을 따라 십여 장을 걸어갔다 산허리를 돌아보니 밭에는 이마행과 상문천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두 사람에 깜짝 놀라 동시에 달려갔다 영영은 외쳤다 아버지 손을 내밀어 이마행의 좌측 손을 들어 당겼다 막 아버지의 피부와 맞닿았을 때 온몸에 전률이 일어나며 찬줄기의 차가운 기가 그의 손으로 전달되어 왔다 놀라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내심 무엇인가 깨달았다 아버지는 좌냉선의 한빙 진길을 막고 나서 억지로 자제를 했으나 지금에 이르러 차가운 기가 발작한 것이다 상문천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녀의 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이마행은 소림사에서 어떻게 좌냉선의 흉기에 말려들고 혈도가 봉당했는가를 하산을 한 다음 그녀에게 간약하게 말해준 적이 있었다 영호충은 아직까지 사태를 짐작하지 못했다 흰눈에 반사되는 빛에서 이마행과 상문천 두 사람의 안색이 극히 신중한 것이 보였고 이어서 이마행은 깊이 숨을 몰아쉬었다 비로소 조금 전에 숨소리는 그가 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영이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좌측 손을 꺼머쥐자 금방 한 줄기의 차가운 냉기가 몸속으로 뚫고 들어왔다 그는 이마행이 적의 차가운 내력을 맞아 지금 있는 힘을 다하여 발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서호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철판에 씌어져 있는 상공지법의 방법을 따라 몸속으로 뚫고 드러낸 차가운 길을 천천히 완화시켰다 이마행은 그의 도움을 받자 마음속으로 안심이 되었다 상문천과 영영의 내공은 그와 다른 길이었으며 단지 차가운 길을 막을 수 있을 뿐 완화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온 힘을 동원하여 길을 운행시켜 온몸이 얼음으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고 차가운 한길을 발산시킬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이 들고 견딜 수가 없었다 영어충의 이 온공지법은 마치 아궁이 속에서 타는 장작을 꺼낸 거와 같았다 한 빙진 길을 그의 몸속에서 한 줄기 한 줄기 꺼내어 바깥으로 발산시켜 주었다 내 사람이 손과 손을 잡고 눈바닥에 서 있으니 마치 얼어붙은 거와 같았다 큰 눈은 내 사람의 머리 얼굴 위에 떨어져 점점 내 사람의 머리카락 눈코옷 등에 쌓이기 시작하였다 영어충은 한편으로 길을 운행시키면서 내심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눈이 얼굴 위에 떨어졌는데도 녹지 않을까 그는 좌냉선이 연마한 한빙진기가 대단하고 발산되어 나온 차가 온기가 얼음이나 눈보다도 더 차갑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때 네 사람은 오장육부의 혈액 속에만 따스한 기가 남아있고 피부는 마치 얼어붙은 얼음과 같았다 눈이 몸에 떨어지자 녹기는 커녕 땅바닥에 떨어진 눈보다도 더욱 빠르게 쌓여갔다 한참 지나가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큰 눈은 여전히 계속해서 떨어졌다 영후충은 영영이 몸이 약해 이 추운 날씨를 견디기 단지 이마행의 체내의 차가운 기는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고 비록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이때 손을 빼야 될지 빼고 나면 다른 병고가 생길지 그것을 몰라 그는 결 정할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계속해서 그를 도와 공력을 운행시켰다 다행히 영영의 손바닥에서 그녀의 그녀의 피부가 그녀의 피부가 비록 차갑지만 몸은 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기의 손바닥으로 속에서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말굽소리가 점점 다가오자 말 한필은 앞에서 달리고 있었고 한 마리는 뒤에서 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어서 한 사람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3회 3회 내 말 좀 들으시오 영호충의 귀에는 흰눈이 쌓였지만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바로 사부인 악불군의 목소리였다 두 마리의 말은 계속해서 다가왔다 또 악불군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사연을 모르면서 무작정 그렇게 화를 내면 말 좀 들어 보시오 바로 이어서 악부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스스로 기분이 나빠 그러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끼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세요 두 사람의 외치는 소리와 말굽소리를 듣고 악불군이 타고 있는 말이 앞에 있었고 매우 매우 화가 나셨구나 사부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구나 악부인이 타고 있던 그 말은 똑바로 달려왔다 갑자기 그녀 눈이 눈에 영어로 눈에 눈에 있자 매우 난감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재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생각도 잠시였다 곧 바로 몸이 떨리고 공포감이 일어났다 사부께서 우리 네 사람을 발견하시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단칼에 우리들을 처치하실 것이다 그가 지금 우리를 죽인다면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겠는가 악불구는 말했다 이 눈에 발자국이 없는 것을 보니 이 네 개의 눈사람은 며칠 전에 쌓아 만든 것 같소이다 3회 좀 보시오 마치 세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같지 않소 악불구는 말하였다 내가 모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남자 여자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한 바디를 톡 쓰고 말을 재촉하여 가려고 하였다 악불구는 말하였다 3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오 이곳 사방에는 아무도 없으 니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을 짠다면 좋지 않겠소 악불구는 말했다 내가 무슨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세요 나는 화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좌냝선이라는 자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 당신 혼자 숭산해 가십시오 악불구는 말하였다 누가 좌냝선에게 잘 보인다고 그럽디까 내가 왜 화산파 장문에 자리를 놔두고 숭산파에 들어가 고개를 숙인단 말이오 악불구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더욱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좌냝선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지시를 받으려고 합니까 비록 그는 오아권파의 맹주이지만 그러나 우리 화산파의 일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아권파가 하나로 된다면 무림 중에 화산파의 이름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옛날 사부님께서 화산파의 장문인 자리를 당신에게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은사께서는 나에게 화산일파의 문호를 널리 드높이라고 하셨소 악불구는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약 좌냝선의 유혹에 빠져 화산파를 숭산에 귀속시키고 어떻게 지하에 계신 은사를 대하시려고 그럽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닭머리가 될 망정 속고리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산파는 비록 작은 파이지만 우리 스스로 문호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불구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3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항산파의 정일 정한 두 분의 사태 무공은 우리 두 사람과 비교할 때 누가 높고 누가 아래입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보건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러한 말을 하십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내가 보건대도 비슷할 것 같소이다 두 분의 사태는 소림사에서 화를 당했는데 틀림없이 좌냝선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일 것입니다 영호충은 내심 깜짝 놀랐다 그는 본래 이미 좌냝선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높은 공력의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림 무당 두 파의 장문인은 비록 무공은 높지만 그러나 모두 덕을 쌓은 인사들이라 절대로 사람을 해는 작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숭산파는 여러 차례 항산파를 공격했으나 이루지 못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좌냝선이 친히 나섰을 것이다 이마행과 같은 대단한 무공의 소유자도 좌냝선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항산파 두 분의 사태는 그의 적은 물론 아니다 악부인이 말했다 좌냝선이 그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게 어쨌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만약 증거를 가졌다면 즉시 정교의 영웅들을 소집하여 일제히 좌냝선에게 죄를 물어 두 분의 사태의 원한을 풀어주어야만 이 옳지 않습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그렇게 하자니 첫째로는 증거가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가 없소 악부인은 말했다 우리가 왜 약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소림파의 방증방장과 무당파의 충어도장 두 분을 모셔다가 지켜보게 한다면 좌냝선이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아마 두 분을 모셔오기도 전에 우리 부부는 항상 파 그 두 분의 사태처럼 될 것이오 악부인은 말했다 당신 말씀대로라면 좌냝선이 우리 두 사람을 처치한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무림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 섰자니 호랑이가 무섭고 뒤에 섰자니 늑대가 쫓아올까봐 두렵다면 강호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충은 남암리에 탐복을 하였다 사모님은 여자지만 그 호기한 알로 어느 남자보다도 뒤지지 않는구나 악불구니 말하였다 우리 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좌냝선은 남암리에 손을 써 우리 두 사람을 영문도 모르게 죽여놓고 결국은 오아권파를 하나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죄명을 날조하여 우리들 머리 위에 덮여 씌울 것입니다 악부인은 아무 말 하지 아니했다 악불구는 또 말하였다 우리 부부가 죽으면 화산파 문화의 여러 제자들은 좌냝선의 도마 위에 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반항할 여지가 있겠소이까 어쨌든 우리는 딸아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악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이미 남편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말하였다 우리들은 잠시 좌냝선의 음로를 파헤치지 맙시다 당신 말대로 겉으로는 그들과 친한 척하면서 기회를 보며 행동하기로 해요 악불구는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안심이 되는 구려 인평지의 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벽사건보는 영호충이라는 놈이 가져가 버렸고 만약에 그가 기꺼이 인평지에게 되돌려준다면 우리 화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그 벽사건보를 배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좌냝선이라는 자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소 우리 화산파는 지금에 이르러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이오 악부인은 말했다 당신은 어쩌자고 여전히 충하의 검술이 크게 진보한 것을 인평지의 집에서 내려오는 벽사건보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소 림사에서 방증대사 충호도장 등의 고인들도 모두들 그의 정묘한 검법은 풍사숙에게 전수받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풍사숙은 검종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우리 화산파의 사람입니다 충하가 마교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틀림없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벽사건보를 삼켰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방증대사와 충호도장의 말을 당신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영호충은 이렇듯이 사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변명을 하자 마음속으로 크게 감격하였다 금방이라도 눈을 뚫고 나가 그녀를 껴안고 싶었다 갑자기 그의 머리가 몇 차례 울려왔다 바로 어떤 사람이 손바닥으로 그의 정수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내심 생각하기를 큰일 났구나 우리들이 숨어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임교주는 아직 차가운 길을 바깥으로 발산하지 못했는데 사부와 사모님이 손을 써서 우리들을 처치하려 하시는구나 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영영의 손에서 전해오는 내공이 떨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마행도 역시 내심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수리에서 가볍게 몇 차례를 친 후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악 부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어제 충화하고 겨루실 때 연속해서 낭자회두, 창송영, 갱, 농옥, 최소, 소사승용의 내 초식을 썼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악불구는 킥킥 웃으면서 말했다 이 놈의 풍행은 비록 단정치 못하지만 어쨌든 당신이 친히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눈앞에 그가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실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떠돌이가 마음을 돌려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가 화산 문화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악 부인은 말하였다 그 뜻은 나도 알 수가 있었는데 또 다른 두 개의 초식을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악불구는 말하였다 당신은 벌써 알고 있으면서 어째서 또 물어본단 말이오 악 부인은 말하였다 만약에 충화가 기꺼이 기사귀정을 한다면 당신은 우리의 딸을 그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악불구는 말하였다 그렇소이다 악 부인이 말했다 당신이 그러한 뜻을 나타낸 것은 일시적인 흉계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입니까 악불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또 정수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악불구는 한편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손으로 눈사람의 머리를 가볍게 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악불구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부의 말은 그 무게가 상과 같은데 내가 이미 허락을 해놓고 반복할 수가 있소이까 악 부인이 말했다 그가 마교의 요녀에게 푹 빠져있는 것을 당신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악불구는 말했다 아닙니다 그는 그 요녀에게 은혜를 입어 감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그 자가 우리 딸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 요녀를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설마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악 부인은 말했다 나도 물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그는 아직도 우리 딸아이의 정을 못 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 몇 초씩의 검초를 사용한 의미를 알아차렸소 당신은 그 자가 어떠한 꼴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악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딸아이를 믿기를 삼아 그가 그 믿기를 물도록 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스스로 당신에게 져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영어충은 비록 쌓인 눈 속에 있지만 사모님의 이 말투 속에 분노와 풍자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사모님의 입속에서 그러한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악불군 부부는 그를 친자식처럼 대하고 평상시에 말할 때 스스럼 없이 아무 말이나 다했던 것이다 악 부인의 성격이 비교적 급해서 집안일에 있어서는 어쩌다가 남편과 몇 마디 다투고 그러한 적은 자주 있었으나 제 자들 일에 관해서 그녀는 지금까지 남편이 장문의 위치에 있으므로 심히 존중하여 그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다 지금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하자 충분히 그녀의 마음 속에 불만이 가득 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악불군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알고 보니 당신조차도 나의 뜻을 고르고 있구려 내 작은 명성이 허물어지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화산파의 흥망성쇠는 큰 일이 아닙니까 내가 영어충을 설득해서 그가 다시 화산파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일거사득이 아니겠소 악 부인은 말하였다 무엇이 일거사득이란 말씀입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영어충의 건법은 오묘하기 이를 데 없소 나보다는 몇 소이지요 그가 건법을 벽사건보에서 배웠든 풍사숙에게 전수받았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다시 화산에 들어온다면 우리 화산파의 명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고 천하에 떨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큰일이고 좌냉선이라는 자가 화산파를 집어 삼킬 음무 또한 성사시킬 수가 없고 태산항산 형산파조차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으니 이것이 두 번째 큰일입니다 그가 다시 정교의 문화에 들어온다면 마교는 강력한 오른팔 하나를 잃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이 하나 더 생기게 되어 정교를 성할 것이고 사교는 쇄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큰일이오 삼해 내 말이 틀렸소이까 악부인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일이란 무엇입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이 네 번째 큰일이란 우리 부부스라에는 자식이 없지 않소 지금까지 충하를 친아들처럼 대하지 아니했소 그가 나쁜 길로 들어섰자 내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소 내 나이도 이미 적지 않소 이 세상의 명성은 또 무엇에 쓴단 말이오 그가 진정으로 바른 길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 일가는 다시 달란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어찌 경사가 아니겠소 영호충은 이 말을 듣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사부님 사모님하고 부르고 싶었다 악부인은 말했다 딸과 평지는 의기가 투합되어 있습니다 설마하니 당신은 강제적으로 그 두 사람을 끊어놓고 평생토록 딸아이에게 원한을 심어줄 것입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나의 이런 행동은 모두가 딸을 위해서인 것이오 악부인은 말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고요 착하고 예의바른 평지는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평지는 비록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충하와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생 말을 타고 쫓아간다 해도 쫓아갈 수 없을 것이오 악부인은 말했다 무공이 강하다고 좋은 남편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충하가 마음을 바꾸고 다시 본문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경박하면서 술을 좋아합니다 만약 딸아이가 그에게 시집을 간다면 틀림없이 평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부끄러웠다 내심 생각하기를 상호님께서 나를 경박하고 술을 좋아하며 함부로 행동을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진정으로 소삼애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악불군은 또 다시 탄식을 하며 말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헛고생을 하였소 이놈은 이미 깊이 빠져이더니 우리들의 말은 괜히 한 말이나 다름없소 3의 당신은 그래도 화를 풀지 못하였소 악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물어보기를 당신 다리는 무척 아프십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그건 단지 외상일 뿐이니 괜찮소 우리 곧바로 화산으로 돌아갑시다 악부인은 대답을 하였다 두 사람의 말굽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영호충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졌다 되풀이에서 사부와 사모님이 주고받은 말을 생각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길을 운행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갑자기 한 줄 귀에 차가운 귀가 손을 통해서 밀려들어와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차가운 귀가 뼛속에까지 스며들어 급히 내공을 운행하여 마가 누나 단번에 너무 급하게 운행했기 때문에 내식은 좌측 어깨에서 막히고 더 이상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는 급히 길을 모아 공력을 운행하였다 그러나 그가 연마한 흡성대법은 단지 그 쇠철판에 새겨진 요결에 의해서 스승도 없이 스스로 통달한 것으로 여러가지 세밀하고 정묘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익히지 못했다 이때 억지로 힘을 쓰자 내식에 오히려 해가 되었다 먼저 좌측 팔에서 점점 굳어오더니 이어서 마비의 감촉은 경맥을 통과하여 좌측 겨드랑이 좌측 허리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 좌측 다리가 마비가 되었다 영호충은 당황한 나머지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입술도 이미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이때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또 두 마리의 말이 질풍처럼 가까이 다가왔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이곳에 말발굽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에서 머무른 것 같습니다 바로 악영산의 목소리였다 영호충은 놀래고 기뻤다 어떻게 소사매가 이곳에 왔을까 다른 사람의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부님은 발에 상처를 입었으니 더 지체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빨리 이 발자국을 따라갑시다 바로 임평지의 목소리였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맞다 발자국이 선명할 테니 소사매와 임사재가 사부와 사모님을 찾으려고 이 길로 왔구나 악영산은 갑자기 외쳤다 좀 보세요 이 4개의 눈사람은 퍽 재미있어요 손과 손을 마주잡고 일렬로 서있네요 임평지는 말을 했다 이 부근에는 인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눈사람이 있을까요? 악영산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도 눈사람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임평지가 말했다 좋아요 남자 눈사람 하나와 여자 눈사람 하나를 만들어 손과 손을 잡게 합시다 악영산은 말에서 내려 눈을 모아 눈덩이를 쌓기 시작했다 임평지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래도 사부님과 사모님을 찾는데 기녀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을 찾아낸 후에 천천히 눈사람을 만들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악영산은 말했다 당신은 항상 흥을 깨는군요 아버지는 다리에 상처를 입으셨지 만마를 타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들 두 분이 강호를 휘젓고 다녔을 때에는 당신은 아직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임평지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부님과 사모님을 아직 찾지 못해둡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논다면 어쨌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악영산은 말했다 좋아요 당신 말을 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를 찾게 되면 당신은 나와 함께 두 개의 멋진 눈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평지는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을 하였다 나는 그가 틀림없이 당신처럼 어여쁜 눈사람을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하든지 또는 당신처럼 어여쁜 눈사람을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는 단기 그건 물론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구나 다시 다른 생각이 밀려왔다 임사제는 신중하기 짝이 없구나 나처럼 그리 경박하지도 않고 소사매가 만약 나에게 눈사람을 만들라고 했다면 설령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눈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소사매는 원하는 눈치는 아니지만 임사제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고 있구나 나와 같이 있을 때에는 내가 그러했다면 투정을 부렸을 텐데 지금은 투정도 부리지 않고 아 그런데 임사제의 몸은 크게 나아졌구나 어떤 자가 그에게 칼을 휘둘렀을까 소사매는 그 일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았던가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악영상과 임평지의 말을 듣고 있어 자기 몸이 굳어져 간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흡성대법의 요결인 무소용심 혼불차게 의의 이치에 딱 들어맞았다 좌측 다리와 좌측 허리는 마비 상태에서 점점 풀렸다 악영상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좋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지 못할 바에야 나는 이 눈사람 위에 몇 글자를 쓰고 싶습니다 싹 하고 소리가 나면서 장검을 꼽아 들었다 영호충은 또 깜짝 놀랐다 그녀가 검으로 우리 네 사람의 몸에 난자를 한다면 그것 참 큰일이구나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저어 막으려고 했으나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고 손을 움직일 수 없었다 삭삭삭 가벼운 소리가 나더니 그녀는 이미 검 끝으로 상문천에 몸 밖에 쌓여있는 눈에 글자를 썼다 계속해서 글자를 써오더니 영호충의 몸에 이르렀다 다행히 그녀는 매우 얇게 글씨를 써 눈속에 옷이 드러나지 않았고 영호충의 살점도 떨어지지 않았다 영호충은 깊이 생각하였다 그녀가 우리들 몸에다 무슨 글자를 썼는지 모르겠구나 악영산의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도 와서 몇 글자를 쓰지요 임평지가 말을 했다 좋습니다 검을 받아들고 역시 네 개의 몸에다 글씨를 썼다 역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면서 영호충의 몸에 이르자 멈추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임평지는 또 무슨 글자를 썼는지 모르겠구나 악영산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맞습니다 우리 둘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한참이 흘렀어도 두 사람은 묵묵히 아무 말도 없었다 영호충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어쨌다는 말인가 두 사람이 이곳을 떠나고 임교주의 몸에 차가운 기가 깨끗하게 사라져야 나는 비로소 이 눈덩이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 아 참 큰일 났구나 내가 몸을 움직이면 내 몸에 쌓인 눈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들이 나의 몸에다 쓴 글자는 부수져서 없어질 텐데 만약 네 사람이 동시에 행동한다면 더욱한 글자도 볼 수가 없겠구나 한참 지난 뒤에서 멀리서 은은하게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거리는 상당히 멀었으나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호충은 말굽소리를 듣고 모두가 십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내심 생각하기를 아마 화산파의 나머지 사제와 삼해드릴 것이다 말발굽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임평지와 악영산은 거기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듯 하였다 그 십여개의 말이 동북쪽에서 달려오면서 수리 바깥에서 일곱여덟개의 말이 서쪽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양쪽에서 포일을 하면서 들어오는 듯 하였다 영호충은 내신 말하였다 상황을 보아하니 이 자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있구나 갑자기 악영산이 놀래 외쳤다 어머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말발굽소리는 심히 급했고 십여개의 말이 질풍처럼 달려오더니 이어서 슥슥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두 개의 활이 날아왔다 두 개의 활은 임평지와 악영산의 말에 적중되어 두 마리의 말은 처절하게 울부짖더니 땅바닥에 쓰러졌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말을 타고 온 자들은 무공이 강하구나 또한 수법도 악랄하기 짝이 없어 먼저 소사매와 임사제가 타고 있던 말을 쏘아 넘어뜨린 다음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구나 열몇 사람은 크게 웃으면서 말을 달려 가까이 접급하였다 악영산은 깜짝 놀라 뒤로 몇 발 자국 물러났다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은 조그마한 사내이고 한 명은 조그마한 계집애구나 너희들은 어느 파, 어느 문화의 사람이냐 임평지는 낭낭한 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화산파의 문화인 임평지라고 하고 이분은 나의 사저인 악소저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안면이 없는데 무슨 연고로 우리가 타고 있던 말을 쏘아 죽였습니까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화산파의 문화라 음 너희들의 사부는 바로 그 검시합을 해서 제자에게 패한 그 무슨 군자검 악선생이라는 자냐 영호충은 가슴이 아팠다 우리가 소림사에서 시합을 한 게 바로 어제 일인데 하루도 되지 않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사부님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정말 이 죄를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 임평지는 말했다 영호충이라는 자는 소행이 단정치 못하고 매번 우리 문파의 문규를 어기어 벌써 1년 전에 이미 화산파 문화에서 쫓겨났소이다 이런 말을 하는 뜻은 사부는 비록 졌지만 단지 화산파의 제자에게 진 것이 아니다 화산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에게 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계집은 성의 악시라고 했는데 악불군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악영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내 말을 쏘아 죽였으니 내 말이나 보상하시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계집의 꼴을 보니까 아마도 악불군의 첩인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열몇 사람은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영어충은 남암미에 깜짝 놀랐다 이 자들의 말투나 행동으로 보아 정파의 인물들은 절대로 아닌 것 같다 소사매에게 나쁜 짓을 하겠는데 임평진은 말했다 각하는 강호의 선배 같은데 어찌 그런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 사전은 바로 나의 사부의 따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 알고 보니 악불군의 따님이구만 헌데 듣던 거와는 영 딴판이야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물어왔다 노형님 어째서 듣던 거와 딴판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은 말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악불군의 딸은 얼굴이 예쁘고 보기드 문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지금 보니 그저 그러하구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계집은 평범하군요 그런데 피부가 하얗고 고은이 옷을 싹 벗겨서 본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하하 열 몇 사람은 또다시 일제히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에는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었다 악영상과 임평지 영호충은 이렇듯이 무례한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임평지는 장검을 뽑아들고 일가를 했다 당신들이 더 이상 무례한 말을 한다면 나는 당신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소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자 모두들 보시오 이 두 명의 음흉한 연놈들이 눈사람 위에다 무슨 글자를 썼는지를 임평지는 크게 외쳤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영호충은 싹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임평지가 검을 들고 내리치는 것 같았다 이어서 창창창 소리가 나더니 어떤 사람이 말해서 내려와 그와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악영상이 검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일곱여덟 명의 사내가 동시에 외쳤다 내가 이 계집과 한번 겨뤄보겠소 한 명의 사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모두들 떠들지 마시오 모두들 차례가 올 것입니다 경기가 부딪히고 악영상이 그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한 명의 사내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울부짖는 소리는 고통이 충만되었다 아마 검의 상처를 입은 듯 하였다 다른 한 명이 말했다 이 계집애 손이 무섭구나 산호삼 내가 당신을 대신해 복수를 하겠소 칼과 검이 격돌하는 소리에 악영상이 외쳤다 조심하시오 창그랑 소리가 크게 나면서 임평지가 윽하고 소리를 냈다 악영산은 놀래서 외쳤다 임평지 임평지가 상처를 입은 듯 하였다 어떤 자가 외쳤다 이놈을 없애버릴까요 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를 죽이지 말게나 산채로 잡아버리게 악불군의 딸과 사위를 잡아둔다면 그 위군자는 우리 말을 안 듣고는 못 베길걸 영호충은 정신을 집중하여 들어보았다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창그랑 창그랑 들려왔다 갑자기 탕하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퍽하는 소리가 울렸다 한 사내가 욕을 하였다 재미랄련 2년 영호충은 갑자기 자기 몸을 사람이 기대고 있음을 느꼈다 악영산이 급박하게 내쉬는 숨소리를 듣고는 바로 그녀가 자기 몸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한 명의 사내가 기뻐서 외쳤다 내가 너를 못 잡을 소냐 악영산의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변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여러 사내가 껄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악영산이 여러 사람들에게 제압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그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몸에 손 떼지 말아라 나를 풀어놓아라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민노이 당신은 이 계집애 피부가 하얗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것을 못 믿겠소 우리가 한번 옷을 벗겨봅시다 여러 사람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다 임평지가 욕을 하였다 개 같은 놈 퍽 하고 소리가 나면서 사람에게 채워서 땅바닥에 굴렀으며 이어서 옷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옷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오자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마행이 안부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눈속에서 몸을 날려 우측 손으로는 허리에 한 장검을 뽑아 들고 좌측 손으로는 눈을 비볐다 그런데 좌측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꿈쩍할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이 놀라 외치는 사이에 그는 우측 팔을 내밀어 두 눈을 닦았다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자 장검을 내리쳐 한 명의 사내의 목덜미를 적중시켰다 그는 몸을 돌려 싹싹 두 검으로 또 사람을 넘어뜨렸다 눈앞에 한 명의 사내가 악영사내 두 손을 잡고 그녀의 두 팔을 뒤로 휘감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 사내는 그녀의 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여우측 손으로는 뱅에 한 명의 사내는 그녀를 사용하여 고기만은 얇게 끝난다